아 과로씨님이요? 아 깜짝이야 아 이제 들린다 말을 안했기 때문에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리빙포인트 말을 안하면 말이 들리지 않는다 오 꿀팁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면 되게 상식을 많이 늘릴 수 있어서 좋아요 혹시 룰은 한 번씩 보셨나요? 어차피 설명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슬레이더스파이어의 룰을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사실 슬더스룰만 알면은 크게 많이 좀 다르긴 한데 진행에 문제는 많이 없더라구요 음 특히나 이게 스크립토화 되어 있어서 좀 신경 안 써도 될 게 좀 많긴 해요 슬더스룰은 이 사람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지 아 그러면은 어느 정도 처리를 해주는 건가요? 뭐라고 해야 되지? 원래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한층을 올라간다 아 여기서 몬스터가 나오네요 하면 이제 몬.. 이건 보스고 몬스터를 깠는데 몬스터 아래 보면은 아 슬라임을 또 얘는 또 소환하네 막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음 근데 얘는 스크립트가 있어서 그거는 자동을 해줘요 그 정도는 음 그래서 세팅은 저희가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진행만 좀 신경 쓰면 돼요 이거 부금은 잘 들리죠? 네 아 잠깐만 이건 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태탑에 부금 뭐 써툴 수 있거든요? 흐흐흐흐흐흫 어 중격 실화 어 재탑 결제 자 아니 이번엔 유명한 해일 숙 액 지금 그럼 이제 원하는데 앉아 주시면은 룰설명은 대충 하고 캐릭터를 골라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 2막 정도 보면은 아마 바로 다 익힐 것 같아요 사실 남는 거 해야겠다 귀염둥이 다클? 아 그 뭐지? 자리 그 줌 땡기면 빨간색이랑 이제 초록색 자리 남았나? 그 자리 둘 중 하나 들어가셔야지 이제 할 수 있을 거에요 아하 뭐야 내 옆에 앉아 불었네 주현님 솔플 하신다 뭐야 갑자기 시작이 돼 아 스타트로 눌러버렸던 이렇게 되는구나 난 내가 선택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 죽여 죽여 이 사람 죽여 방송에 방해해요? 방해되는 사람이다 아참 그 아이씨 찾아봐도 게임을 보는 건 없더라구요 아쉽지만 오 역시 사일런트가 나왔구만 역시 사일런트가 나왔구만 역시 사일런트가 나왔구만 자 그러면 일단은 스타트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스타트를 해볼게요 뭐 기본 진행과정은 이제 슬더스랑 거의 비슷하고 조금 이제 카드나 이런게 조금 달라질텐데 자 스타트를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원래는 이게 저희가 다 세팅을 해야 되는데 게임이 편하게 알아서 세팅을 해줘요 사실 스팀판으로 하면 스팀 슬레이더스파이어로 하면 계산도 다 해주는데 네 자 그렇긴 합니다 그 뭐냐 이제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면은 자 요쪽이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설명을 자세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긴 하지만 1막 이제 저희가 올라갈 보드판이구요 예 이게 각자 판인데 저희의 목표는 이제 그 원하는 막까지 이거는 저희가 1막까지만 클리어하고 이겼다 선호해도 되긴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막까지 클리어를 하면 되고 저희가 지는 조건은 저희 셋 중에 한 명이라도 죽으면 게임이 끝나요 아하 일반전에서는 보스전에서는 누가 죽어도 괜찮긴 한 것 같더라구요 클리어만 하면은 어 자 그래서 시작은 그 각자 앞에 이제 고래가 보일거에요 예 요거는 이제 기본판이고 고래가 이제 지금 이제 보상을 주는데 빨간색은 기본 보상이고 빨간색 먹고 그리고 아래 3개 중에 하나 픽하면 돼요 음 빨간색 기본적으로 이제 돈 3이랑 카드 보상 먹고 카드 보상은 어떻게 되있냐 옆에 보면은 요쪽에 리워드덱 리워드덱 레어덱 이렇게 있잖아요 예예 리워드덱에서 이제 3장을 까면은 저희 그 이런 식으로 보상이 떠요 음 요중에 하나 먹고 나머지 두개는 그 바닥 아래로 내리면 돼요 조작을 어떻게 해야되죠 조작이요 아 그 뭐지 알이 섞이 그 태그 위에 마우스 마우스 올려놓고 3 누르면 3장 받거든요 음 음 그리고 이제 그냥 바닥에 내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드래그해서 어 빼놓고 나오는 식으로 아 바닥으로 내린다는게 이쪽 그 테이블 끝으로 가져가는 건가요 아 와 재고성 그 뭐지 아래쪽으로 내리면 재패로 가져오고요 이런 식으로 테이블 쪽으로 내려놓으면 이제 바닥에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놔요 일단 뭐 첫판은 연습 삼아서 대충 어떤 식으로 올라간다만 그 합시다 예 그 카드를 보면은 예예 어디 있을까 아 이거 먹기 싫은데 아 안 먹어도 됩니다 요런게 있을 거에요 가끔 보면은 저거는 이제 저희 카드 그 뭐야 슬더스 할 때 이제 가끔 레어 카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보상이어 가지고 그때는 옆에 레어 대게 환자 까면 돼요 이거는 바닥으로 내려놓고 골드 칸을 하는게 있어요 바닥으로 내려온다는게 어디로 온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뭐지 보상이 이제 레어 카드가 레어 카드를 하나 대체하면 돼요 보상이 아이고 아니 아니 바닥에 내려놓는다는거 바닥이 요 그냥 아무 바닥이요 아 네 그냥 아무데나 놓으라고요 그냥 네 어쨌거나 뭐 지금은 이제 뭐 세장 중 하나 먹고 안 먹어도 되고요 아 아 동작은 안 밑장에 리고 안 먹은거는 겹쳐 가지고 그 리언드 되기 있잖아요 리언드 누르면 50 그 남은 댁을 다 이렇게 짚거든요 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소유 아래다가 주면은 됩니다 안 먹은거는 자 할아버지 이게 어떻게 하는거에요 예 이거 어떻게 되십더라 애프 누르면 뒤집고요 아 아 오케이 이제 그 바닥으로 깔려가지고 댁이 다 돈 다음에 이제 나중에서야 다시 나오겠죠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요 저는 그래서 일단 돈 3이랑 보상을 먹고 저의 경우에는 이제 카단 업그레이드 포션 3개 먹기 카드 2장을 변환하고 저주 먹기 3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고 과로님은 보자 무쇠 카드 하나 보상 먹기 아니면 포션 3개 먹기 돈 2 아 체력 2 잃고 그 유물 하나 먹기 이 3개 중에 하나 오 조현님은 카드 하나 업그레이드 카드 하나 제거 무쇠 카드 2장 보상을 먹고 참 돈 3 잃기 그러면은 돈 3개 버리고 5 무쇠 카드 어디냐 어 업그레이드 경우는 이 탑심이 옆에 이런 식으로 생기고 있잖아요 이번에 나온 슬저스 카드 업그레이드 툴리라이 있어요 누린 건가요 제 쪽을 보시면 이래서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이러면은 여기 올려놓고 업그레이드 버튼 누르면 카드가 알아서 업그레이드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세상에 이거 좀 멋있었다 업그레이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만약에 변환을 선택한다 그러면은 카드를 버리고 리워드 대기 있는 거 그냥 맨 밑장 가져가면 돼요 아 예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버린 카드는 다시 리워드 밑으로 넣고요 아 버린 카드는 옆으로 아예 제껴놓으면 돼요 아무데나 아예 안 쓸 곳에 알겠습니다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투 랜덤 컬러 리스 리워드니까 그냥 두 장을 가져가 아 세 장을 가져왔네 어 향로다 오 향로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전투 중에 주사위를 굴릴 거예요 주사위가 6이 뜨면 그 턴 동안은 체력이 1 초과로 안 깎여요 오예 이제 뭐지 원래 영 그 원래 영체화가 한 모든 데미지 1씩 받잖아요 112 이런 식으로 네 요거는 뭐 555 이런 식으로 쪼개서 데미지를 받아도 1밖에 안 깎아입니다 여기서는 오예 저게 6이 안 될 수가 있어가지고 다들 일단 보상은 다 받으셨나요 네 저번에 보상 받았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고래는 빠이 그냥 아무데나 여기 놓으면 되고요 받은 보상은 덱을 덱에 넣고 그냥 잘 섞어주면 돼요 여기 처음 스타트 덱이요 시작할 때 카드 3장 받는 거였나요 한 장 받는 거였나요 보상 보상 말하는 거요 고래한테 카드 보상이요 네 카드 보상이 리워드 덱 맨 위에 거 세 장을 깐 다음에 그 중에 한 장 고르기요 아 한 장 고래요 게임이랑 똑같아요 골랐으면 나머지는 뒤집어서 리워드 덱 바닥에 네 이런 식으로 얍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스타트 준비가 된 거예요 추가적으로 말하면 디펙트는 이제 영창 관련해서는 먼저 설명을 할 건데 조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저거 막 그 전기는 턴 끝나면 1데미지를 준다 발열 시 2데미지 준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자기가 원하는 몬스터한테 할 수 있어요 다 랜덤이 아닌 거 그 어둠도 그렇고 개사기 아님? 좀 많이 많이 버프 먹었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디넘강 우리 귀염둥이 진짜 강해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일런트는 여기 있고 디펙트가 여기 있고 아클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탑을 오를 거예요 예 자 처음 이제 첫 몬스터를 좋아하겠죠 원래는 이걸 저희가 다 세팅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투방식은 어떻게 되냐 여기 보면은 이제 주사위가 적힌 애들이 있고 그냥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얘는 텀마다 그냥 1댐시 계속 넣어요 그냥 행동이 저거 밖에 없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저희가 저희가 주사위를 하나 굴릴 거요 이번 라운드를 모두 신 그 모두 적용되는 주사위인데 만약에 이걸 굴리면은 이게 이제 유물 얘네 공격 의도 그리고 우리 카드 모두에 적용돼요 그러니까 얘가 6이 떴으면 항모가 발동된 거예요 이번 라운드에 네 일단 6은 안 떴으니까 넘어가고 이론상 무적이네 카드 중에서 예 6만 계속 뜬다면 카드 중에서 뭐 주사위가 몇일 때 이걸 할 수 있다 이런 카드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것들에도 영향을 줄 거고 4니까 3,4 이제 엑시드 슬라임은 이제 약화를 주려고 할 거고 얘도 약화 얘는 2댐 때리기 얘는 2댐 때리고 1 방어도 이런 식으로 될 거거든요 그리고 자 줄당 줄당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저기 기본적으로 상대는 자기 앞에 있는 그 저희 앞에 있는 캐릭터만 공격할 수 있고요 저희는 누구든 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 이거 뭐야 조현님 이게 좀 까다로워 보인다 하면 제가 얘 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카드 내는 거는 이제 저희끼리 상의 해가지고 누가 먼저 낼지 누가 뭐 내고 내가 뭐 내고 뭐 중마로님이 이거 내고 이런 식으로 조합할 수 있어요 카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좀 이제 약화랑 취향이 특히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제 취향을 받으면 막 그 다음 턴 동안 뭐 25% 데미지 더 받는 이런 식이었잖아요 네 여기서는 이제 취향을 받으면 내가 얘를 때린다 때리는 데미지 2배 넣고 그냥 토클이 사라져요 한 대씩 아 아 약화는 데미지 마이너스 1 상대가 가하는 거 상대가 가하는 거 아하 그래가지고 서순이 좀 중요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대신에 만약에 얘가 누굴 때린다면 앞에 있는 사람만 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플레이를 해봅시다 그러지요 다섯 장을 드로 해요 그 뭐 슬더스 보통 하는 것 마냥 저는 이제 추가 저거 유물이 있기 때문에 두 장도 드로 하고 저거 거의 손 이제 이 손패는 남들한테 보여줘도 되긴 하는데 네 게임 룰북에서는 카드 보여주는 것보다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뭐 말하는 걸 좀 추천하더라구요 서로 상의하는 거에 어이구 그래서 이제 음 제가 뭐 독을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상의하는 걸 좀 추천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이 코스 넣으면은 3댐 바로 넣을 수 있으니까 혹시 체력 3 이하의 뭐 까다로네 있으면 얘기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상의를 한다던가 네 바로님 2댐 못 막아요 지금? 어 수비 2개 있긴 한데 요거 잡아주면은 제가 이중시전이나 아 그런 식으로 오케이 내가 저놈이 오케이 저는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제가 먼저 행동 하나 할게요 얘가 못 말겠으니까 먼저 잡아주면 좋을 것 같네요 오케이 전 그럼 에너지 2를 써서 탐플 던질게요 탐플 그러면 독도 원하는 상대한테 이거 그냥 꽂으면 되더라구요 오 이렇게 그럼 제 행동 하나 끝났고 저는 지금 에너지 1 남았구요 탐플 진짜 세다 얘는 독 독 3개 걸렸으니까 뭐 이번 턴 끝나면 알아서 죽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돼요 어려워 그러면은 어려워 이번 턴에는 안 맞을 거니까 사격으로 도와줄 수 있겠네요 네 남 도와준다는 거 아니면 뭐 먼저 처리한다던가 뭐 부터 잡지? 일단 뭐 그리고 이제 요 놈 턱벌레 이제 한 대 무력 터로 한 대 때려서 약화 건 다음에 제 수비를 하면은 이제 저는 에너지 다 쓰고 할 일 다 했는데 일단 저는 맞을 일은 없거든요 제 쪽은 이번 턴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돼요 음 저는 이제 과격으로 애벌레 한 대 때리면 될 것 같고 네 한 대 때리면 이제 컬터 패서 이 방어도 얻고 방어도 에너지 하나 깎고 과격 턱벌레 한 대 쓰고 네 이중시전도 쓰면은 일단 이중시전 그러면은 체력 두 개 깎고 번개 사라지면서 2딜 2딜 이런 식으로 원하는 거에 나눠서 때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아 4딜이구나 네 그러면은 이거 조현님 저거 1딜은 커버 되시겠지? 아이 그럼요 제가 제가 누굽니까 1딜 정도는 아 이제 저기 제가 뭐 도와드릴 부분은 없나요? 네 저는 다 해결됨 어 잠깐만 여기 내 폐에서 어떻게 한 장을 꺼내더라? 아 지금 들어온 드래그된 상태라서 하나 꼭 집어서 빼야될 거예요 바닥 한번 찍은 다음에 아 바닥 한번 찍고 아 오케오케오케 아이고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거를 이쪽에 걸고 약화를 얘한테요? 예 그러면 얘가 약화 토큰 하나 없고 이그저스트는 이그저스트는 여기 보면은 그 테이블을 보면은 이게 이제 택 이게 버린거 이게 소멸되기에요 아하 이쪽으로 빼면 돼 이그저스트는 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여기 하나 때리고 그럼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면 되나? 네 네 그런 식으로 한 칸 그럼 이거 사용했으니까 전부 다 가져가다가 네 디스카드 저쪽에 놓으면 돼요 아이고 이거 뒤집어 놔야 되나? 아뇨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턴이 끝나면 기본적으로 모는 카드를 버리고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냐? 상대 이제 그 방어도는 다 없어지고요 독 해결해야 되죠 얘는 3독 맞고 죽었습니다 왜 4독됐지? 아 이 카드 내가 이걸 너무 많이 줬다 얘는 이번 턴에 아웃됐고 자 위부터 처리할게요 자 이 녀석은 2뎀인데 약화 때문에 마이너스 1뎀이라서 1뎀 때리는데 아까 제가 아 방어 썼는거 내가 안올렸구나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 쓴거 내려주고 방어도 한거 올려주고 여기 표기를 다 확인해야되요 네 네 근데 뭐 아까 1뎀 막았으니까 얘는 이제 그 다음에 1뎀 때리고 방어하니까 1방어도 토크는 없고 얘는 약화를 뿌리겠죠 얘는 1뎀 아까 방어 쓰셨으니까 1뎀 방어 1깎이고 약화 자 이러면 상대 턴이 끝났고요 다음 라운드 시작입니다 왜 또 2개 줬어 자 그럼 라운드 마다 또 주사일 하나 굴려서 이가 떠내요 이번에는 턱 벌레는 이 방어 도라이 힘을 얻으려고 하구요 얘는 이 데미지 한번 초에 약화 걸렸죠 주사위 4행동이라 사였구나 사였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 이번에는 이 이딜 때리려고 합니다 얘는 얘는 뭐 상원시 계속 1들이구요 이제 저희 드로우 한 다음에 할거 하면 돼요 저희 얘 이래가지고 요런게 운 좋으면 되게 잘 터진데 운 없으면 게임 끝날 때까지 안 터질 수 있어요 묘하긴 해 3댐 뽑은 개꿀 오오 근데 약화 라 2댐이네요 약화 라서 2댐 약화 라서 2댐 아 맞습니다 이거 그냥 그 평범한 첨탑이고 단지 느릴 뿐입니다 그럼 요걸로 일단 우리가 하는 첨탑 애벌레 잡으면 되겠다 얘가 이제 3딜인데 파워 카드를 내려놓은 것마다 코스트가 깎이네요 야 얘도 많이 바뀌었네 아 파워로 바뀌었구나 네 그래서 그러면 약화 떨어지고 코스트 2깎고 2딜 넣으면 애벌레 죽고 애벌레 죽고 그 다음에 1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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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줄 수 있네요 지금 이제 2코스트 썼으니까 1에너지고 뭐 때려드릴까요 지금 2데미지인데 2데미지 막을 수 있으세요? 2데미지를 막을 수 있죠 그럼 내꺼 먼저 처리하고 도와주러 갈까? 처리하십쇼 저는 그러면은 타격 3개 써서 턱벌레 날리고 이제 다음라운드 저쪽 보러 가야겠다 그러면 파지직 하나 써 놓고 뭐 때릴까요? 저 타격이랑 파지직이 있음 아 아무거나 때리세요 아니 그 이거 작은거부터 먼저 처리하죠 그러면은 타격 하나랑 전기구체 하나로 체력 2깎아서 잡고 가드 버리고 자 그럼 요 놈만 남았네요 네 그럼 저는 요로 1드로 하고 1드로에 1방어 반치겠다 엥? 아 저 1에너지 없네요 요체력 1남음 아니 이 사람이 이런 데서 밑장 빼기를 보드게임 특 에러남 밑장 빼기 괜찮아요 이거로 잡으면 되니까 타격으로 이제 잡고 호스트 1 까이고 어 능수 엄청 좋네 이거 하고 능수 이제 소멸이라서 사라져 어우 정신없어 잠깐만 자 그래서 2방어 이것까지 하면 2방어 도구 그쵸 지금 1코 남았으니까 요거로 오케이 그러면 1댐 0코 흘려보내는데 자 그러면 저의 행동은 다 끝난거죠 자 그럼 얘가 이제 때릴텐데 2데미지인데 약화 걸려서 1데미지 1방어만 깎으면 되겠네요 자 다음 터너로 넘어갈 때 이제 에너지 3 디폴트로 맞춰놓고 방어도 우리 0 다 빼고 여기 세팅 다 일일이 해줘야되요 그리고 다음라운드 주사위 한번 봅시다 향로 이럴때 터지면 개꿀인데 안터지네 자 이번 턴에 얘는 2데미지랑 저거 뭐야 어지러움 여기서 그냥 저주라고 할게요 이거 넣을건데요 이게 효과가 뭐냐면은 덱 위로 한장 올려놓고요 그리고 휘발성이예요 저게 아하 이번 턴 의도가 휘발성 카다는 없고 데미지 2데미 이제 저희 들어가면 되요 카드 없으면 뭐 버린댁 섞어하는거 그거는 똑같아요 여기있는 이 카드 덱으로 옮겨야되나요 지금 5장 더 뽑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5장 들어가시면 되요 아 정신없어 잠깐 뭔가 실수한거 같은데 뭐가 상관없겠지 이거 폐에 있는거 어떻게 한번에 잡아요? 에? 어떤거요? 손에 있는거 한번에 잡을 수 없어요? 아 드래그 아 응? 하나씩만 잡혀가지고 카드가 아니 그 뭐지? 땅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뭐 사실 지금 이거는 3명이서 타격 4개만 나와도 되는거니까 잡은거긴 하거든요 사실상 예 저 타격있어요 타격있고 저도 타격 4개 잡혀서 3딜 넣을 수 있습니다 저도 타격 잡힘 예 그럼 뭐 저거는 저희가 잡았네요 잡은걸로 예 얘도 잡았으면 이제 보상처리는 어떻게 되냐 맨 앞에 요놈 요 위에 보면은 각각의 보상이 보이거든요 저는 턱벌레 잡았으니까 1골드 얻고 포션 얻고 카드 보상 얻고요 디펙트는 하수인 쪽에는 이게 없더라구요 디펙트는 1골드랑 보상 슬라임은 이제 포션이랑 보상 이런식으로 얻으면 돼요 1골드랑 마드 보상 아 해골은 그냥 보상이 없는거군요 예 하수인은 따로 없고 아페노메소 나와있더라구요 포션은 여기 있습니다 위안장 가져가면 돼요 카드 밑에 있는 자물쇠는 뭐죠? 아 그 뭐지 이것도 해금요소가 있더라구요 아 롤북에 해금은 있긴한데 지금 그 뭐야 테타판에서는 해금이 다 기본적으로 돼있는걸로 가정돼있더라구요 음 그리고 카드 보상은 리워드 넥에서 3장 그리고 카드 보상은 리워드 넥에서 3장 어.. 보자 멜터 넣어야잉 일단 지금 요거 보면은 제 카드 보시면 앞에 저런식으로 막 그 폭발 모양 있잖아요 어디요? 요 카드에요 요거 예예예 저게 뭐냐면은 지금 요걸로 따지면 원하 우리가 저걸 쓰면 원하는 한줄에 모두 데미지 줄 수 있는거구요 네 상대가 저런게 있다 이 세명을 동시에 다 때려요 저희 세명은 어 이게 광역기라고 보면 돼요 몬스터 주제에 광역기를 쓴다고요? 네 보스나 이제 엘리트나 이런 애들이 저런거 많이 달고 나와요 아니 왜 그런지 음 이 보스 나중에 보면은 좀 기겁할 것 같긴 해 좋아 난 단 망단을 짚자 단도 못참지 카드는 안 섞죠 리워드 덱은 네 리워드 덱은 바닥으로 깔아야되가지고 맨 처음에 뽑을때 섞고 나머지는 안 섞는게 맞을거에요 넵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투가 끝났습니다 예 자 전투가 끝났을때 할 수 있는게 이제 저희가 어디로 올라갈지 상의할 수 있구요 예 아 같이 올라가는거에요? 네 저희 이거 위치를 또 뭐 원한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음 보스전에서는 위치가 조금 중요한데고 보스전때 또 설명을 하고요 지금은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거에요 그리고 어 전투 아달때는 포션을 저희가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나 이거 에너지 포션 필요 없을거 같은데 필요한 사람 해가지고 뭐 이런식으로 뭐 나눠 가질 수 있다던가 예 포션은 나눠 가질 수 있고 상점 들어가면은 돈도 저희가 공유해서 야 이음을 너 필요한데 너 돈 없지 하면서 이런식으로 뭐 돈 주고 받고 할 수 있어요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어느 쪽으로 갈까요? 물음표로 가죠 그러죠 가운데 한 표 음 보자 아 가운데가 확실히 엘리트 둘까지 볼 수 있고 하니까 나쁘진 않네 저도 가운데 한 표 합시다 기래요 자 가운데 그럼 물음표 물음표는 이벤트를 한 점 뽑습니다 헐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이벤트의 경우에는 선택지가 이 노란색 있잖아요 노란색 글귀가 이제 세개 있잖아요 이거 확대키 뭐였죠 기프트 아 알트 크게 보는거 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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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저 괄호친 노란 글씨가 이제 선택지인데 저희 이제 안쪽을 파고들어 본다랑 떠나기가 있는데 떠나기는 이제 아무일이 없고요 예 자 그 안쪽을 파고든다는 이제 주사위를 하나 굴리고 체력을 1 깍습니다 주사위를 굴렸는데 1, 2가 떴으면은 한번 더 해야 되고요 3, 4가 떴으면 2골드 5, 6이 떴으면 2을 하나 얻어요 자 그러면 시험삼아 제가 해보면은 이거 못 참으니까 저는 1 체력 깍고 주사위 하나 굴릴게요 4가 떴네요 저는 2원 얻고 개꿀 처리 끝났습니다 아 각자 네 각자에요 4. 5. 5. 5. 5. 한 번 더 해봐야겠다 체력 깎였고 아 아직 아니구나 한 번 더 심각한 가차 중독입니다 와우 유물 체력은 달아요 이 사람 홍전도 바로 뽑았어요 봉련오너 일단은 체력 깎고 워페인트 어 이거는 디펜드 하나 업그레이드하고 스킬카단 업그레이드하고 그냥 이 유물 카드 버리면 되요 예 아 이거 타격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가르구나 알심 유물이구나 아닌가 수비인가 삐아나 스킬 하나 원장에서는 수소 업그레이드하니까 원작보다는 버프 먹었지 뭐 그러면 수비가 아닌 걸 선택할 수 있는 거네요 미쳤다요 스키니깐 수비 하나랑 다른 스킬 하나 이런 식으로 모드게임에서 업그레이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업그레이드 여기 놓고 위에 업그레이드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카드가 바뀌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조연 님은 전 돌리나요 일 내렸으니까 돌릴게요 네 아유 잠깐만 제대로 안 보인거 같은데 아 아 죽 짚고 있는 상태가 아니면 드래그로 클릭된 상태면 되요 아이고 어디까지 그렇게 되구요 그래서 다가 나왔으니까 이 골드 먹고 가면 됩니다 아 아 이거 오잖아 누가 1원짜리를 잔뜩 가져갔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겠네 2원 가져가셨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버려지고 뭐 버린거는 그냥 다 그 원래 댁에 바닥에 둔다고 생각하면 편할거에요 넵 자 그러면은 이벤트 끝났고 이번 이벤트가 끝났고 아니 재밌어 보인다고요 아이 재밌어 보인다고요 그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같이 할거 아니면 웬만하면은 컴퓨터랑 하세요 컴퓨터랑 자 저희는 뭐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전진합시다 자 다음 쫄목들 아니 아니 아 잠깐만 오 저기 파티가 왔네 어 하필 내 앞이 저런게 왔네 자 그러면 주사위랑 한번 굴려봅시다 무비플이 써서 6이 컴퓨터니까 향루가 터졌고요 이번 턴에 7억 1 이상 안 깎입니다 오 근데 결국 방어는 해야 될거 같은데 그리고 보자 6이니까 얘는 1댐 얘는 2댐하고 이제 저거 뭐야 어지럼증 넣고요 2댐 얘는 2댐에 어지럼증 2개 얘는 2방어랑 힘 요쪽 보면은 얘는 죽을 때 엑시드 슬라임이랑 스파이크 슬라임을 다음 턴에 소환해요 오 아 죽으면 죽으면 갈라져요 예 턱 벌레 개쓰는 턱 벌레는 피가 10이나 될까요 흫 흫 흫 향 아 지금 디펙트랑 저거구나 일단은 드로하고 저희 턴 가지면 됩니다 엽 자 보자 내가 지금 몇 댐을 막아야 되니 5댐 쒸 최대 4뎀까지 되네 음 일단 수비로 막아야겠네 어디 방어 하나 도와드릴까요? 방어 도와주지 저는 수수 타야 될 것 같아요 2방어 올리고 때리고 어? 잠깐만 이거 나중에서 좀 도와주시면 제가 이번에 화염장벽 쳐드릴게요 화염장벽 효과가 뭐였죠? 그거 이거에요 저기 3방어에 이번 턴에 공격 받을 때마다 1데미지씩 반사합니다 오 좋다 좋다 이거 여기다가 그러면 제가 3방어 올리면 되죠 예 감사합니다 2코스트 깎이고 아 저희는 여기서 하고 이거는 이제 쟤네 몹전용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지금 3방어 2방어만 신경쓰면 되니까 보자 일단 저는 망단 써서 방어 하나 올리고 단독 토큰 하나 가져갈게요 여기서는 이제 단독아 토큰이라서요 제가 원할 때 언제든 1댐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바뀌었고요 카드가 보존이에요 예 단독아 보존 5일을 그리고 카드플레이 한다라는 거기에 안속해서 그냥 언제든 원할 때 1댐 넣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도가 대신에 토큰이 5개밖에 없어서 5개 이상 쟁여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자 음 하나 그냥 컷 해놓는게 낫겠다 저는 그럼 이제 독 탐풀 써서 이렇게 해놓을게요 저는 턴이 끝났습니다 저도 다 했습니다 1코스트 남지 않아요? 저요? 아뇨 저는 지금 3코스트 다 썼는데 또 뭐 어디서 화염 장벽하고 타격 아 타격이구나 아 그리고 요거 소멸된거 안 섞으셨네 아 이런 누가 밑장을 빼는거지? 하하하 지금의 손해봅 컬러리스 손해봅 그러면 뽑을까요? 턴이 다 끝났으니까 아 주사위 아 이거 먼저 해야 됩니다 얘네들을 해야죠 얘는 이제 독뎀으로 죽고 이거 뽑을 카드 덤이 매니에 들어간다 그랬나요? 예 그 탑 오브 덱이라서 뒤집어서 매니에 놓으면 돼요 저는 2댐 2댐 받는데 4댐으로 맞고 아까 화염 장벽 있었으니까 얘네들 1댈씩 들어가겠죠 그리고 2딜 막았고 넣었고 얘는 방어 2랑 힘을 얻겠네요 힘 말해 힘은 뭐 슬더스 저거랑 똑같이 요 딜에 플러스 1이 됩니다 힘당 와우 턱벌레 겁나 세네 아니 힘 너무 센거 아님 이거 자 그러면 다음 라운드 갑시다 킹벌레 아까랑 애들 행동 똑같은데 향룸은 안 터졌어요 이런 야 또 골 때리네 진짜 이거 아 턱벌레 힘 떠였네 하하하하 야 아 그래 괄호님 그 번개 적용했어요 어 전에 안했네요 이게 때리면 되겠다 하나 1딜 넣으면 될거요 오케이 흠 보자 흠 어 수비수비듬 아 이제 엑시드 슬라임 두 저 내 앞에 있는 둘 중 하나는 처리해야지 이게 계속 4댐 들어오니까 너무 까다로운데 아씨 어떻게 하지 저 패가 수비수비라서 이거 2댐 막아야되는데 이러면 오버됐네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수비 줄 수 있는거 있으면은 아 내가 없어가지고 이게 또 주질 못하겠네 그러면은 그냥 저는 수비하고 어 어 타격도 타격 필요하신 분? 저요? 아 다 다 얘가 자꾸 쎄져요 그러면은 턱벌레 같이 때릴까요? 아이 감사합니다 야 이거 3수비에도 1댐이 들어오네 나는? 잠깐만 아 그 방어 두개 까이니까 아 아니야 날거에요 아 아까 화염장벽에 어 슬라임 한 대만 때려주실 분 있나요? 어 타격을 그러면 거기다 쓸까요? 아 번개되면 어때요 번개되면 네네 그러면 번개오브로 오케이 그럼 이제 번개오브때리고 잠깐만요 단도 써서 1댐 넣고 어쩔 수 없다 타격 두개로 얘 죽이면은 1코스트되면서 아 보자 코스트 하나 남는데 아 지금 포션쓰기네 아 그냥 체력 달자 어쩔 수 없다 음 뭐 쓰라고 있는거죠 이걸로 무한덱 불리면 장난아니겠는데요? 헤헤 손만 아프겠다 그리고 에너지도 에너지도 계속 옮겨야되는거 이거 에너지 방어력 상대 뒤에 계속 옮겨야되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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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턴이 끝났습니다 다들 이제 카드 정리해주면 돼요 그러면 저는 1댐 받고 2댐에 2댐에 그 똥도 2개 들어가고 대개 광어도 다 깎이고 턱벌레 무한성장하고 지나치게 강해진 턱벌레 저거 맞나? 뭐 안 때리니까 상관없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다음 터로 갑시다 하하 하하 5만떡 오 안 때리네 쟤 아니 한무 한무 성장하나 뒤지는거 아니야 저거? 자 그럼 드로우하시면 됩니다 각자 이거 섞어야되죠? 드로우하기죠? 디스파드는 다지직 덮고 전기구체 올리고 보자 슬라임은 분열 안해야될거 같은데 아니 근데 수비가 없네 수비 없으세요? 네 근데 수비쿨 약화 약화 하나 도와드릴 수는 있거든요 이거 쪼개야될거 같은데 슬라임 저 그럼 제가 전 2뎀까지 지원해드릴 수 있는데 4뎀 가능 저 해결됨 아 오케이 저 근데 공짜 1방어 있는데 공짜 1방어 필요하신 분 이거 근데 아군한테 쓸 수 있다고 안 적혀있으니까 예 기본적으로 본인한테요 아 그래요? 그럼 아까 아까 화해안장벽 잘못쌤 아 딜은 아무데나 방어는 아무나가 아니라고요? 아 근데 화해안장벽에 아군한테 줄 수 있다고 쓰여져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나봐요? 아 그러면 딜은 아무데나 줄 수 있고 방어는 내꺼만 예 기본적으로 지시문에 애니 아군 써져있기도 해요 아까 그 괄호님 강화진 수비 보면 그게 써져있는데 이건 에러풀이네요 괜찮아요 첫 번째 판이니까 첫 판은 뭐 그럴 수 있지 그럼 난 이건 실패 없구나 으음 보자 바로님 이거 그 4딜 어떻게 넣는다고 그랬죠? 파격 2개 번개고채 2개요 아 번구 2개 음 야 근데 얘도 지금 무서운데 고격하기 시작하면 하하하하하하하 그 잘 죽여야죠 모두가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겠네요 예 이 길을 때리고 약화 걸고 일반 오류는 다음에 한번 두 배 라 그랬죠? 다음 데미지가 두 배 오기 아니다 잠깐 얘 방어도 올렸지 참 디넘감 자 배쉬 쓰면은 2방어 까이고 그 다음 스트라이크로 2딜 그리고 또 방어도 올릴거고 쟤는 그리고 또 방어도 올릴거고 쟤는 그리고 또 방어도 올릴거고 쟤는 2딜인데 취약 걸려서 1딜 얘도 1딜에 똥 2개 아 잠시만요 얘 죽었어요 아 죽었어요? 잠깐만 그러면은 얘가 이번 턴에 죽고 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엑시드 슬라인이랑 엑시드 슬라인이랑 스파이크랑 엑시드 어디냐 엑시드 다음 턴에 나올 예정이에요 그리고 턱벌레 무한힘 증가 턱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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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다음 턴에 다음 턴에 3이나 4 나오면 저거 7데미거든요 저거 우와 한방컷 아 이거 나 무서운데 주사위 굴려볼 사람 번개꽃에 있어서 잡아줄 수 있습니다 제 운명으로 굴리겠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죽이면 돼요 오 드래그를 해서 클릭을 한 다음에 예 지금은 꾹 잡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하면 제대로 굴러가요 아니 근데 그래도 마찬가지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때릴 줄 모르는 턱벌레 좋아합니다 이딜과 이제 어지러움 취약 또 헬창 좋아요 각자으로 하시면 됩니다 누구 약화나 방어도 지원해 드릴 아니다 방어도 지원할 수가 없구나 아니면은 음 보자 약청이 때려주시면 얘한테 독갈면 되거든요 제가 아 그래요 예 독카드 들어왔네요 지금 그러면은 어디갔지 지금 몇때문에 필요해요 또 이래면 돼요 2댐 2댐 오케이 2코스트 까고 저는 탐플 써서 독 3개 넣으면 독은 방어무시에다가 이제 어차피 그 뭐야 보드게임에서 독이 안 사라지거든요 아 아 강모댐다네 얘는 2번톤 3댐 까이고 다음톤 어차피 3댐 까일거니까 얘 신경 안써도 될거 같은데 아 그러네 예 그럼 이제 저희 요것만 신경쓰면 돼요 이제 방어도 지원가네 예 아니다 하나 잡으면 되겠다 아니다 방어도는 지원이 안되지 어 이건 어때요 이거는 지원돼요 네 요고 요고 그럼 얘 약화 걸 수 있고 한 마리 죽이면 될거 같은데 제가 타격 하나 넣을 수 있는데 어디다 넣을까요 잠시만요 요고 2딜이고 요고 4딜이고 요고 4딜이고 한 마리 잡을 수 있고 그러면은 약화를 얘한테 걸고 엑시드 슬라임을 지금 잡죠 오케이 그럼 저도 엑시드 슬라임 때릴게요 멜터로 2댐 넣고 어 딜 몇 딜 1 남나요 지금 제가 타격으로 1 때리면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중시전으로 4댐 넣고 타격으로 제가 1딜 때리면 엑시드 슬라임 죽고 1딜 넣으면 죽고 그 다음에 멜터로 2댐 넣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아 아직 더 있으시구나 타격까지 해서 1댐 더 넣고 1댐 더 넣고 번개 구체로 1댐 더 넣고 그럼 다음 턴 번구까지 생각하면 그냥 끝났네요 그죠 네 그러면 뭐 이긴 걸로 치고 정리합시다 킬 올 킬 올 킬 올 올 치고 넘어가 아니 결국 턱 벌리 힘 4까지 올렸는데 때리지 못하고 하하하하 포션 복으로 가자 난 이게 맞겠다 하드보쌈 오 냉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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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됐다 골든티켓이면 골든티켓을 리워드덱 바닥에 넣고 레어카단장 요거 중에 부면 되요 야 재물 떴다 에프티엘 써야지 아 그리고 소멸 카드 덱에 다시 섞는 거 잊지 마세요 뭐 좋은 거 좀 뜨셨습니까 재물 뜨셨네 여기 재물? 재물 좀 다시 한번 읽어보자 1HP를 잃고 1HP 잃고 2에너지 얻고 3카드 들어하고 소멸 아 맞다 나 아크리였지 피 올려야지 음 아크리우물도 되게 좋아보이네 아크리는 대대로 유물이 좋았죠 그치 제대로 놓고 토큰 정리하고 자 정리가 다 됐으면은 이제 불을 갈까? 물음표를 갈까? 아 얘네들은 뭐 이거 누르면 알아서 정리될까 와우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준다 컴퓨터 게임이구나 이거 자 저희는 이제 불을 갈까? 물음표를 갈까요 이제 강화 마렵네요 저는 어떻게 하실? 사실 강화가 의존도가 좀 높아지긴 했어요 보드게임 오면서 타격도 강화하면 1데미인데 타격 강화하면 2데미 이러더라구요 보니까 킹과치 파격 강화 한번 가죠 자 그러면 불로 가면은 불은 이제 두 가지 중 하나 알 수 있어요 휴식으로 휴식을 하면 체력이 3차고 휴식 혹은 강화인데 강화하는 카드 하나 원하는 거 강화하면 돼요 카드 어떻게 변치더라 잠깐만 휴식하면 얼마 찬다고요? 체력 3차일거에요 잠깐만 더 한번 정확히 볼게요 음 어느 쯤에 있었더라 아 아 실수다 이건 전투고 어 여깄다 레스트 3힐 스미스 업그레이드 카드 그럼 힐 해야겠다 부자아 나는 아 단독한 거 못참는데 와 이거 강화된 카드가 뭔지 안 보여주는구나 아 그 언제든지 그 확인할 수 있대요 룰상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 이거 업그레이드가 뭐지? 하고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업그레이드는 카드에서 업그레이드 다시 누르면 다운그레이드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언제든지 확인해도 됩니다 이거 역시 컴퓨터다 전자동이네 헌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혼자면은 카드 뒤로 바꿔서 끼워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카드 뒷면 돌려서 쓴다고 알고 있는데 네 어 쓰나댐되네 어 쓰나댐되네 공격카드는 확실히 딱히 안쓰지네 화장이 엄청 세지는데 하나 둘 셋 이중시장 각오하면 든든하겠다 이중시장 각오하면 든든하겠다 세 명한테 다 각각 엘리트가 나오는 거죠 엘리트 종류마다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음 셋이서 한 명을 공격하게 되는 사례도 있나요? 아니면 뭐 연습 삼아서 어차피 이번판 연습하니까 한번 가볼래요? 어떤 느낌이에요? 연습이 끝나고 나면 시간이 꽤 지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하하하하 자 그럼 엘리트를 보면은 엘리트 세트에 이렇습니다 와우 아 뭐야 이거 하하하하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필 센트리 왔었네 그러니까 원래는 얘 하나만 나오거든요 얘 보면은 이제 모든 플레이어 플레이어 당 세 마리가 될 때까지 엔트리를 ABAB를 ABAB를 막 채우라고 돼있어요 보면은 아 서먼 센트리 ABAB ETC 언틸 데어스 삼 애니미 포 플레이어 하하하하 자 그래서 저희 판이 이렇게 됐습니다 야 죽을 수도 있겠다 쾤X vamos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엘리트는 여기 보면은 보상이 얘 밖에 안적혀있잖아요 예예 그래서 저희가 얘 im würde 잡으면은 이 보상을 모두가 각각 받아요 아 모두 2원씩 모두 유물 하나씩 모두 카드 보상 하나씩 이런식으로 아 또 나눠야되는 줄 알았네 자 그러면 주차위도 먼저 불려보고 주차위 U 향루 좋겠다 어지러움 3댐 3댐 어지러움 3댐 3댐 어지러움 어지러움 이에요 지금 나 그냥 맞아도 되겠네 아 진짜 어지러웠다 나대 뽑고 어떻게 아프지? 아 뭐 이따 일어나 3댐? 내가 3댐 만 맞을텐데 보자 저는 일단 그럼 생존자 쓰고 생존자 쓰고 디펜더 하나 써서 난 3방어도 챙겨놓을게요 일단 Ftl 쓰고 체력 하나 깎고 한 장 뽑고 어? 얘네 인공물이 없다 네 인공물이란 개념이 사라졌어요 아예 지펙트도 보면 플라즈마랑 개념도 사라져있고 최적화로 2댐 3댐 때리고 근데 아클 1댐 정도는 맞아도 되지 쉽긴 한데 그래서 약화를 지원해줄까 고민되네요 그냥 2댐 맞고 때리려고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아 2댐이요? 아 2댐이요? 2댐이요 전기고 뭐야 저기 벌써 하나 잡았어? 아니 아직 제 1댐어요 어 이게 중요한게 패시를 먼저 때리면 무력화에 무력화에 취약이 빨리고 무력화를 먼저 때리면 그 취약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뭐부터 쓸지도 이것도 중요하긴 해요 어차피 센 드릴 카드가 없으니까 강탈을 먼저 때릴게요 얘 맞죠? 예예예 이렇게 그러면 얘가 6댐 되고 제가 무력화 쓰면 그 2댐하고 취약 빠지면서 약화 들어가고 예 일단은 1방호도에다가 그리고 1 남았으니까 어 그러면은 그놈 컷합시다 이놈 컷합시다 오 이런식으로 가는게 맞는거 같아요 쪽수가 줄어야지 좀 빨리 사라지지 애들이 자 그러면 저희 턴은 끝난거 같고 저는 일단 3딜은 맞고 어지러움 2장이 들어가고 저는 1댐 맞고 어지러움 1장 들어가고 어지러움 2장 들어가고 아 진짜 어지럽다 아 들어갔죠 지금 예 얘 위크 빠지면서 2딜 맞으면 돼요 자 다음 턴 굴려보실 분 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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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러면 3 어지러움 3 3 어지러움 어지러움 3 2 이렇게 가면 돼요 아 근데 5장 중에 2장이 어지러움이라 어지러움 왜 그대로 들어왔어 아 위에 올려놨구나 예 덱 위로 가요 이거 보면은 막을 수가 없는데 잠깐만 6딜 들어온다고 도톡이 겁나 세네 큰일났네 잠시만 전 포션 써야겠어요 아 위에 3장 쓰기 수비 이중시전 사격 혹시 하나라도 같이 처리해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잠시만요 아예 없어가지고 이거 6딜 맞게 생겼어요 저 헐 포션 아까 에너지 포션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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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제가 지금 4딜 넣을 수 있긴 하거든요 혹시 5딜 아니 5딜이 아니고 몇딜 넣어야 되는거야 6 8이면은 4딜 지원해줄 수 있는 저 이중시전으로 지원 가능 아 오케이 그러면은 하나 컷 같이 합시다 잠시만요 네 이중시전으로 던기고채 만나봐고 아 아니다 이거 썼으니까 이거 뽑는거 맞구나 내가 독 쓰고 때리면은 얘는 일단 컷 아 3딜은 맞을만한가 모르겠다 광어도 올리고 방어도 하나 더 올리고 2방어 에너지 깍고 아 타격도 지원해야될 곳있나요? 가만있죠 여기 이거 하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마저 잡는 쪽으로 가는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3딜이니까 여기 1딜만 더 때리면 되거든요 전기고채로 때려낼 수 있습니다 전기고채로 때려낼 수 있습니다 위에 오케이 컷 다음에 나는 화염장벽이니까 자 그럼 카드 정리하고 멜터로 어지럼 하나받고 나격 마지막 3길 맞고 아 잠깐만 체력 4듣네 당구가 4에다가 싹 반사됨 이딜 아이 강함이 이딜 되는구나 예 개 세지는 네 이거 반사됨 이딜 있는거는 고대에서 어떻게 표시를 해요 못하나 고대에서 표시를 못하고 그냥 이 앞에 그냥 기억하는 기억해 둬야 될 거요 기억을 해야 되는구나 센트리 비가 때리니까 얘는 이딜 맞고 얘는 안 때리니까 반사질 없고 아이 둘 다 떼어 예 아 유기해 둘이 같이 움직임 같이 움직이네 그러면 내가 지금 방어를 4 했으니까 피가 끼고 아니다 내가 수비를 아 방어 둘 했으니까 킬라 안 깎여 되는구나 4 아니다 1 1 깎여야 되네 다 됐나요 자 그럼 처리 다 됐나요 이제 어지러움 넣어야 하나 오케이 어지러움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어지러움 넣었고요 어지러움 요기 있는데 이거를 아 네 태운거는 대기 돌리면 되고 대기요? 아니 대기 된다 요기 원래 대기 5 어지러움 둘러움 어지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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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둘은 이제 3딜 어지러움 어지러움 아 야 씨 또 2딜 맞는다고? 잠깐만 처리할 수 있나 저거? 4 일단 어지러움 이거 3딜 3딜 지원받아야 되는데 이러면? 아 강어 지원되는 2딜 지원해 드릴 수 있는데 네? 2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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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가지고 단도 2개랑 독댐 하고 이거 쓰면 제가 5딜까진 가능한데 안그럼 또 2딜을 맞아야 돼가지고 아니면 그 제가 이거 지금 저기 제가 P2 깎인거 있으니까 하나를 아 맞으시는구나 네 제가 3딜 맞는 것 때문에 지금 고민이요 P가 4밖에 없거든요 제가 일단은 이걸 갖다가 2딜을 때리고 네 다 굳혀서 잡으면 되겠다 그리고 제가 망단 하나 써서 단도 2개 바로 쓰고 그리고 독지 넣고 아이고 독지가 무려 소멸이에요 타격 하나 때리면 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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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면 1딜만 더 들어가면 되긴 해요 저놈은 그러면은 사격 으로 아이 감사합니다 얘는 죽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언개 구체 2개로 외체력 깎고 마우도 1올리고 마우도 1올리고 이중시선은 안 쓰고 다 쓰셨나요? 다 썼습니다 나 방금 전에 P 하나 더 더 더 깎았다 아까 5대 맞고 4방어 했는데 2 깎았어요 더하기 빼기를 못하네 이나이가 되니까 흐흐흫 여러분들 이나이 되봐요 자 그러면 애들 처리할게요 얘는 독댐 맞고 죽고 나머지 이제 3딜이랑 어지러움 하고 어지러움 두개 받으시면 돼요 어지러움 맞고 2댐 맞고 어지럽다 주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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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짠 아 또 맞아야되네 5딜 3딜 어지러움 3딜 일단 네프티엘 쓰고 한장 뽑고 3딜 막을 수 있는데 3딜 막으면 끝나네 누가 저 2딜만 줄 수 있어요? 다격쓰고 다격쓰고 저 1방어 주실 수 있으면은 1방어 주실 수 있는 거 있어요 혹시? 없어요 없어요 저 번개구채 지원 가능 아 번구 두개 있.. 번구 두개 있구나 저 2딜만 주시면은 3딜을 덜 맞을 수 있는데 이거 때리면 되나요 여고? 예예예 여기다가 그러면은 번개구채 두개 쓰고 오우 그러면 죽었다 아 그럼 생존자 써야겠다 생존자랑 수비 써서 3방어 챙기고 나 지금 맞았다가 골로 가니까 이거 뭘 할 수가 없네 아니 오늘 하면 오히려 더 빠를 거 같긴 해요 이 게임이 그리고 아니면은 손으로 하는 것만큼 속도가 나올 만큼 테이블탑 시뮬레이터에 익숙해지면 될 거 같은데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마 랑월림 정도가 아닐까? 테탑 꼬수면 편하게 할 듯 테탑 진짜 열심히 하면 손처럼 싹싹싹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손이랑 마우스랑 조금 다르긴 했어 VR 테탑 하시는 분들은 또 모르겠네 그럼 VR 테탑 하면 약간 해본 적은 없지만 짜증 날 것 같아요 손 내밀었는데 카드가 탈락 달라붙고 막 상상 같다 자 그럼 얘네들 처리하면 되죠 3딜 막았고 어지러움받고 2딜 어지럽다 힝지러움 자 다음 턴 주사위 울려보시죠 대박 엄청 깎였네 3 그러면 3딜 어지러움 2딜 그대로 저는 뭐 맞을 일 없으니까 딜 지원 가능 아 패가 진짜 애매하네 1 방어도를 지원할 수 있는 수단 저희 없죠 지금 그냥 죽일 수 있을걸요 지금 못 패면 디펙트 왜 이렇게 세 원개 고체만 좀 볼래 제가 딜 보면 3딜까지 뽑아낼 수 있는데 혹시 5데미지 넣을 수 있어요 1딜은 드릴 수 있어요 요거 2개면 5데미지 가능 아니 잠시만 디펙트 개쎄 저는 이번 턴 안 맞기 때문에 야 저러고 저러고 번구 남아서 2딜 지원도 가능한거잖아 지금 다 갖고 다녀 아주 야 미쳤다 그러면 이렇게 조합하면 얘는 컷 뭐지 이세계 디펙트는 정영 씰인가 이세계 디펙트 전기 지원 안해도 되나요 요거 깎으면 되겠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다 끝났으면 이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이거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라운드 주사위 2 2 어지러움 2딜 어머 저도 이제 보자 대충 킬각이구만 아 이거 하면 안되지 망단 써서 4딜에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자기 걸 다 죽였어도 계속 드로를 하게 되는군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지 일방적으로 5딜 지원 가능해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5딜 나와서 이거 잡을 수 있네요 음 끝났네요 센트리 둘 잡고 둘 다 잡았어요? 네 자 방송 세팅하다가 어느새 내 앞에 있는 애들이 죽어버렸네 오케이 자 그러면 길고 긴 전투 끝에 센트리를 전부 죽였습니다 와 저희 각자 2골드씩 받고 유물 하나씩 받고 카드보상 하나씩 받으면 돼요 각자 제발 좋은거 제발 좋은거 뭐야 스트라이크 하나랑 공격 하나 강화 그리고 이 카드를 버립시다 2골드 유물 유물 카드 유물이다 폭주 어딨어 유물 어? 다 몇대 유물 어딨어 아 이거다 아 네 네크로노미콘 담배 땐 이거 휴식 대신인가 저희 네크로노미콘에 주사위가 그려져 있는데 네 그 주사위가 떴을 때 효과 발동이요 맙소사 그래서 평생 앉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아니 너무 구리잖아 옆집 향루가 그런 느낌이요 아니 그래도 향루는 딜을 갖다가 안주는 거지만 이거 네크로노미콘 이거는 원래 몇 턴 두 번씩 때리는 건데 어 우연님 이거 어 귀치피 이거 귀치피 뭐가 했다 이거 네? 저거요? 이거 담배 때 물 잠도 자고 지울 수도 있다는 얘긴가요 이거? 어 영어 이슈 휴식도 하고 카드도 지우는 거네요? 잠깐만요 보자 유메 얼쏘 아니지 레스트라고 되어있는데 왠유 레스트면 너가 쉴 때니까 어 맞아요 쉬면은 쉼과 동시에 카드를 지울 수 있다 오오 그러면은 강화할 때는 카드를 못 지우긴 하네요 이 설명대로면 갈대 지우는 거구나 네 개꿀이네 강화할 때는 못하고 뭐야 어차피 지금 체력 다는 거 보니까 쉴리 꽤 많은 거 같은데 샘추위 고야 저 잠깐만 손 좀 씻고 올게요 잠시만요 레후 다이스가 다이스가 다이라고 써있죠? 원래 아 원래 혹시 단수형은 그냥 다이인가요? 몰랐어 여태까지 게임 번역가로서의 자질이 없다 처음 알았어요 아 휴식이 없네 아 어 상점도 가야 될 거 같은데 이 엘리트에서 생각보다 너무 잘 맞았어요 바람이 그거 아세요? 약점 분석이요 상대 공격과 관계없이 주사위 굴려요 어 어 어 써야지 길이 좀 안 좋네 주사위는 굴려야지 어 어 어 약점 분석? 어 주사위니까 네 주사위 게임에 역시 주사위를 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적은 다 치우고 다음은 어차피 일방토잉이죠 아 아 아 아 아 깜짝이야 자 그러니까 얘네 둘은 주사위 행동이고 얘는 1딜만 때리는데 데미지 당 뭐야 데미지 칼질 하나 받을 때마다 힘이 1씩 오르고요 얘는 무식하게 1딜 힘 1딜 힘 이런 식으로 갑니다 돌겠네 힘 1이 너무 세잖아 이거 저거 겁나 세요 진짜 자 주사위 한번 굴려볼게요 자 그 주사위가 여기에도 다 통용되는 거죠? 네 1주세요 아 1주네 진짜 1 진짜 1떠네 여기서 근데 강타가 나와야돼 2딜의 어지럼 2딜의 어지럼 2딜의 어지럼 여기는 취약 자 한번 뽑아볼까 어씨피 수비한다면 골로 가겠네 어 어 어 이럴수가 아니면은 그 이 딜은 막을 수 있으세요? 네 제가 이걸 써드리면은 우와 대박 그 줄 다 취약인데 아 그 줄 다 약화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 좋네요 그러면 저거 쓰고 올 약화 걸고 김치피 2딜 하아 난 난 뭐 난 수비하면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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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주겠지 아니 잠깐 4딜이니까 2수비하고 해야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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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작아가지고 저는 이수비하면 코스트 다 써가지고요 아쉽게도 없습니다 이런 아니면은 잠깐만 포션을 쓸까? 포션 가지고 있는 개수는 제한없어요? 3개까지요 3개요? 순간처럼 아니 칸이 3개로 제한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의 상상력을 왜 제한하는거지? 하하하하 그럼 도 내려 놓으실 음 에... 포션 쓰면 제가 독 3딜까지 지원해드릴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냥 수급이 올려야겠네 컴온 어 랩린 하나 잡고 이수비 이수비 아 참고로 이거 그 약화하면은 데미지 0딜까지 깎일걸요? 0딜 1딜 0딜 이런식일거에요 얍 얍 보니까 뭐 약화로 뭐 0못간다 이런소리는 없더라구요 다 했나요 이수? 저건 다 했습니다 저는 어지러움 하나받고 네 처리됐습니다 자 주사위 과연 롤 하실 분? 4 4 4 4 4 2딜의 취약 여기는 별거없고 아 얘 힘 증가했으니까 다음에 얘 2딜 힘이예요 이제 아 맞다 힘 올리는걸 깎아 1딜의 어지럼 어지럼 4 어 너 1딜만 지원해주면 얜 태워 깎아를 죽일 수 있는데 네 드록 설에겨낸 1딜 드릴까요? 예 그러면은 카카 때리면 되죠? 예예 예 깎아 때려서 2딜 넣고 그 취약 빠집니다 그러면 제가 1 방어를 지원해 드릴 수 있고 1 취약 그 약화를 지원해 드릴 수 있거든요 아 저는 이제 약화 걸어가지고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누구 필요없어요? 네? 약화 필요있어요? 약화 필요있어요? 이 친구 여기 여기 약화 줬어요? 이러고 2딜 때리고 방어하면은 딱 안 맞는다 얘는 죽었고 그러면은 방어는 1이 있었고 어지러움 하나 음.. 멜 잠깐 다했다 최적화로 하나 둘 셋 깎고 멜토로 잡고 멜토로 잡고 번개로 얘 죽이고 번개로 얘 죽이면 쓰러지나? 번개로 잡고 번개 두개구나 번개 하나 여기 쓰고 끝 저는 1딜에 취약받고 저는 1딜에 취약받고 취약 하나 받으시고 나 원래 취약이 있었어요? 아니 아니 취약이 있었는데 지금 날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취약 안 먹거든요 잘 알아서 아아 아사 1딜에 어지러움이구나 아 맞다 나 취약이 있었으니까 1딜 더 맞는구나 예 번개도 힘이 그러면 1딜에 어지러움 아 받으셨구나 받았습니다 오케이 살 모양 없으니까 괜찮은데? 자 그럼 주사위 빠밤 저 이세계 디펙트에 좀 애정을 가지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강해서? 이상한 녀석이에요 아니 근데 심장을 수화하던 로봇이면 저 정도는 쎄야지 그치? 자 4 2딜에 취약 1딜 1딜에 어지러움 할게 잠깐만 내가 지금 총 4딜 받아야되지? 1딜 넣고 할게 정해져있네 한도 먹고 1방어 올리고 멜터 쓰고 생존자로 2딜까지 쓰면 4방어 저 3딜을 나누고 4방어 2단으로 3딜이 남습니다 네? 3딜이 났네요 세상에 세상에 저는 2단도 있어요 언제든 쓸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쓸모가 없어서 살아서 네 나는 몇뒤 모자라지? 4딜 모자라네 한도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쪽은 어 어? 저 그러면은 혹시 얘를 죽여버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3딜 이렇게 피가 4거든요 얘가 지금 제가 한 대 때려서 혹시 중갑원님 지금 딜 지원 얼마나 되세요? 3딜 가능 아 그러면 단독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단독 하나로 이렇게 때릴게요 그러면 그러면 타격 지원하고 됐다 됐어요 오케이 저는 플레이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맞았는데 뭐 맞고서 이제 또 치약 안 받으니까 끝났고 2 2 2 2 5딜 넣을 수 있고 2딜 더 넣을 수 있으면 그냥 끝나거든요? 어차피 다음 턴에 구체 2개랑 끝날 때? 아 번개 굳히면 뭐 끝나네요 저희 그러면 이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킬 올. 킬 올. 킹갓 디펙트. 1골드랑 카드 보상한게? 아 나랑 다르구나. 저는 1골드랑 카드 보상. 돈 고마워. 야 이거 이거는 점점 독댁으로 가네 나는. 확실히. 미세 후별박이. 과약 고전이다. 와 도약 신기한데? 그 다음에 카드 보상. 효과 어떤데요? 도약이고요. 또 애니플레이어. 진짜 다른. 아 진짜 도약하네. 와우. 근데 의외로 나쁘진 않아요. 들고 가야겠다. 아 개웃기네. 세상에. 진짜 도약. 아니. 도약해가지고 다른 애들 밀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둘이 자리 바꾸고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왜. 도약이라는. 자 그러면. 겟다운 미스터 프레지던트. 정리 다 됐고. 이제 둘 중 어디냔데. 어 반 왔다 반. 와 보물이다. 어디로 갈까요? 왼쪽으로? 이쪽은 아무래도 불 한 번 더 볼 수 있고. 이쪽은. 뭐 잘만 하면 엘리트 하나 더 보고. 상점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엘리트에서. 죽지 않을까요? 네? 디펙트 아닌데 왜 죽어요? 체력이 너무 쓰레인데 지금. 아 맞다. 나 체력 하나 회복해야 되는데. 했나? 그 아클. 아클이 체력이 좋아서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왜 죽어가지? 그럼 이쪽으로 와야겠네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어디서 맞은 거야 다들? 뭘로? 센트리한테 6딜 정통으로 맞고 지금. 막고 다녀요. 너무 아파요. 왼쪽으로 갈까요?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왼쪽. 저희 유물 하나씩 먹으면 됩니다. 개꿀. 자. 편지칼. 아이스크림. 큰 강조. 와. 아이스크림도 다르네? 예. 이전에 에너지 남은 거 있으면 다음에 에너지 하나 추가. 에너지 1밖에 안 넘어가잖아. 편지칼 진짜 쓰네. 와 이거 디펙트. 스킬 3개 쓰면 한 10에 2데미지? 개쎈데 저거. 아니 이건. 아 원스퍼 컴맷이네요. 딱 전투에 한 번이네. 아 한 번. 완전 수학세다력이네. 완전 유물망게임이라고 생각할 뻔. 자 그럼 왼쪽으로 더 갈까요? 얍. 자 그러면. 이벤트. 빠밤. 빠밤. 카드 변화. 자. 기도하면은. 이제 카드 하나 바꾸고요. 희생하면은 카드 두 장 바꾸는데 저주 하나 얻습니다. 기도나 할게요 저는. 각자 선택하는 거죠? 예. 저건 각자 하나씩. 변화 어디다 넣어요 근데? 변화는. 변화하고 싶은 걸 버리고요. 구석에. 리워드 댁에서. 리워드 그냥 맨 위장 하나 가져가면 돼요. 그냥 무조건. 아 오케이. 방역 어디였어 이 자식. 미친 능치가 안 된다. 잠깐만 나 이거 왜. 화장 여기다 버렸지? 저렴다. 나 실수로 한 장을. 또 밑장 빼기 한 것 같은데? 어? 온 돈이다. 아 나 왜 밑장 빼기를 자꾸 하지? 아 아니네? 밑장 빼기. 아 한 게 아니라 아까 업그레이드 한 결과구나. 아 혼돈 괜찮네. 아 정신 없어. 어 주사위 굴려서 뽑는구나 저거. 뭐야 이거. 아 주사위 굴려서가 아니고 이번 턴에 주사위 뭐 했냐따라도 다르구나 저게. 결과를 아는 혼돈. 고르도 티켓. 아니 포식. 포식이다. 뭐야. 적을 죽였으면 힘이래요. 조금 달라요. 뭐야 이거. 힘이네. 슬겁네. 아니 괜찮지도. 3댐인데. 그 이걸로 막타로 적을 죽였으면 힘이래요. 3댐에서 힘일. 뭐야 이게. 이게 왜 골든이야. 센트리 전 생각하면은 외로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 카드가 나왔으면 저희가 빠르게 막타 준 다음에. 여기서 하면 되긴 하는데. 지금 저희 전투 성향을 보면은 주 딜러가 디펙트란 말이지. 디펙트. 네 디펙트는 있고 갈래. 이게 체력 못 줌? 그래서 체력 7이 쓰기 가지고 가져가요.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자. 1방툴이니까. 다음 전투로 갑시다. 자. 제발. 약한 거. 돛거. 아. 미친. 흐으. 자. 주사위 한번 굴려볼까요. 2가 떠네요. 아. 돛거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첫 턴에 무조건 2댐 때립니다. 두 번째 턴에는 하나 내려서 3댐 방어합니다. 세 번째 턴에는 이제. 2돈 뺏고 도망가요. 오. 어. 3턴만을 죽여야 돼? 네. 저런 식이에요 얘는. 지금 3턴동안 행동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2돈 뺏고 떠나는데. 그래도 보상은 얻을 수 있긴 해요. 보내. 아하. 보약색. 아 그러면은. 도약으로 따른다. 한 턴에 도약 쓰면 되겠다. 와. 남의 일이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걸 자기 일로 만들어버리네. 도약 당하기 싫으면 내 거 빨리 죽여달라고. 세상에. 겁나 웃기네. 여기 헛방아닌 이거? 하하. 자. 그러면. 드로우 하고서 이제. 아 잠깐만. 모두의 돈. 아 이면은 나 힘 잃었지. 참. 그만 있자. 그러면은. 다 닐까지 꽂을 수 있구만. 자. 그러면. 다 막히는구나. 오케오케. 으음. 하, 더 예뻐. 으흐흐흫. 이거 잠깐. 힘을 딴 사람한테 줄 수 있네? 예. 그리고 요거 보면은. 얘는 이제. 죽었을 때 취할 겁니다. 예예. 지팩트님 저 힘 드릴테니까 저하고 자리 바꾸지 말아 주실래요? 저 공격하도 없어요 이런 아 개 웃기네 진짜 나 왜 공격하도 없어 아 그럼 나 힘 내가 가진다 보통 그게 정석이긴 하죠 아 보자 내가 이 딜 막아야 되니까 생존자 하나 쓰고 일단은 이 방어하고 아 맞다 편지 칼 있지 어 생각 좀 해봐야겠다 자리 바꾸고 편지 칼 쓸까? 괜찮은 선택일지도 저랑 자리 바꿉시다 2대비니까 저는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리를 바꾸고 아니 이게 편지 칼이 애니로라서 뭐 어디다 긁어도 상관없긴 하네 확실히 아 아무 데다 되는구나 네 음 그러면 음 독거놈은 마음에 안드니까 저 방어 팀 1 있으니까 4딜에 저 방어력 남아요 드릴 수 있음 아 저 방어 하나 있어요 저는 괜찮아요 조현님 드림? 약화 하나?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저 다 막았어요 어 방어력 남는다 방어가 남는다 편지 칼로 2뎀씩 들어가고 이거는 2번 턴은 잠깐 이렇게 덮어두면 될 거에요 어마어마한 폭력을 휘두르고 남을 자기 자리에서 쫓아내고 돈도 뜯기게 하는 캐릭터 진짜 디넘강 디노필 디넘강 아 됐나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직 플레이 중 지팩트 세니까 할게 많구나 전지 칼 들어갔고 번개 구체로 하나 잡고 그러면은 다 했네요 오케이 1딜에 힘 그리고 2딜 때리고 다음에는 이제 3딜 1방어 차리고 얘는 2딜 얘는 1딜에 힘 얘 막았어요 아 힘은 여기다 자기 받은 토큰은 요쪽에 올리는게 편하더라구요 아 그래요? 매트 위에 계산할때 자꾸 봐야되가지고 아 자 주사위 굴리실 분? 아 시대가 어느시는데 내 머리로 계산을 하고 있지? 얍 유 향로 향로 그리고 힘 1 얘는 3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슬슬 왓처가 나오면 무슨 계산길을 칠지 두려워졌다 아 나 이제 힘 떨어지겠구나 분명히 딜이 아 그게 안 모자라네 딜 모자라면은 스피크한테 달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일단 전기 올리고 뭐 하면은 도둑 컷 하고 1코스트 남는데 아 방어력 없다 2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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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원 가능합니다 2딜 독댐 방어 지원 되시는 분 없나요? 얘는 됐다 얘는 지웠고 방어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 맞아야겠네 이러면 죽였으면 취약 받으시고 그건 뭐 딜은 요따 넣읍시다 나는 거의 다 잡아가는 것 같으니까 다운드 올리고 사격 2대 때리고 전기 고체 2대 때리고 전기 고체 2대 때리고 아 끝났나요? 네 다 했습니다 얘는 이 딜에 힘 더 없고 얘는 힘 원래 올라갔던가? 지금 올렸어요 아 독댐 받고 이제 아 체력 3됐다 오케이 야 잠깐만 자 그러면 다음 주사위 오 또 안맞네 힘 Ftl이랑 번개 구체로 컷 뭐 탐플로 하면 얘도 컷 끝났네요 그러면 보상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왜요? 쿠션 하나 아고 아 생각해보니까 디펙트한테 도약 받으면 보상이 달라지네 뭐지 왜 퀘스트가 안뜨지? 어 얘 보상 좋은 것 같다 도약 어 퀘스트가 안뜨지 와 찍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자 고르도 티켓 레어카다나 봅시다 아 저거 이상하다 뭔가 퀘스트가 들어온 것 같았는데 안 떠요 나쁘진 않은데 음 음 음 근데 방송하는 이유가 섭 셔플 할 때마다 아무 줄 3d 3대1 하 집어만 놓을까 3대1 그렇게 적은건 아닌데 집어만 놓아야겠다 카드 보상 아 잠깐만 둘 중 하나 이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업그라믄 뭐지 그냥 이들이구나 으 으 으 으 으 이 코스트를 쓸 수 있냐 인데 에 에 에 아 그래도 씨오 골든티켓인데 써야지 1박 바라다 으 으 으 으 아이언 클레드라면 1박에 바라를 써야되는건 기본상식 아닙니까 으하하하 혹시 뉴 비싱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들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격돌이 3대1 어 나 지금 깨달았는데 완타가 엄청난 카드군요 지금 여기서 홈페이요 보면은 아 핸드에 같이 안잡혀 어쩐지 어쩐지 데미지가 또는 될 수 있어요 핸드구나 그래도 센듯 아 이 코에 3대면 나쁘진 않겠네요 내가 퀘스트를 거부했다고 이런 체계를 다시 걸어주세요 야 이걸 거부하네 아 안돼 야 이게 거부당하네 3맵 갑니까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불을 가냐 상점쪽으로 가냐인데 어디 가실 슬슬 돈 많이 쌓여서 상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돈 써야 될 듯 그쵸 다들 지금 거의 10원 가까이 있거든요 자 이쪽으로 갑시다 아 얘네들 보내고 아 참고로 저희 토큰 없으면은 그 그 토큰은 더이상 못써요 그러니까 만약에 막 힘을 미친듯이 올렸는데 힘 토큰이 없으면 더이상 힘이 안올라가요 어 한식이요 자 일반전 과연 히오다 아 그램저스 진짜로 다시 걸어줬어 그램저스 정내세네 아 그리고 얘는 또 이제 아까 두 거랑 좀 다르잖아요 아까 이제 이런게 있으면 차례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했는데 검은색은 그냥 턴이 지나가고요 빨간색은 이제 빨간색에서 계속 도돌이 피우거든요 아하 처음에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두에게 삼댐을 계속 꽂아요 얘는 텀마다 이제 간다 이제 간다 근데 이거 지금 보면은 그 편지칼 한번 쓰면은 그냥 스윽 하면서 사라질 것 같은데 쟤네들 아 편지칼 말이 없네 자 주사위를 굴려봅시다 오 큰일났다 이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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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하면 되겠네요 뭐야 뭐야 개웃기네 그러면 일단 제가 편지칼로 크래블린 끊는게 낫겠죠 스킬카드 3개 올리고 왜 이게 안 집히지 불컷에 얘는 2뎀 2뎀 얘도 2뎀 그러면 1방호만 하면 되네 나는 1방호하고 1뎀 어두운 거 채올리고 이상하다 3방호 양원님 카드가 꾹 눌러가지고 한번에 안 잡히는데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뭔가 꼬이는거 같은데 한 번 풀어줄게요 잠시만 뭐 어디 걸려서 잠겼네요 이제 될 거예요 잠시만 잠그는 버튼 있나 단축키 잘못 누르신 듯 L인가 보다 오케이 아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어 동거체 3 데미지 이번 턴에 쓴 파워워크가 된 만큼 이거는 재물을 써야겠네 빛집비 지원해줘야 되는 곳 있나요 혹시? 여기밖에 쓸 게 없네요 예 조연님 그 4딜 막을 수 있나요 아니면은 막을 수 있어요 놀랍게 아 나 전기 안 했었네 그러면은 뭐 저는 탐풀 쓸게요 탐풀 써서 얘 좀 때려줘요 체력 제일 많은 얘 독 하나 묻히면은 일단 얘는 이번 턴 다음 턴 하면 신경 안 써도 되고 참고로 독 안 사라져요 계속 2뎀씩이에요 턴당 짱쎄네 탐풀 겁나 쎄다 자 그럼 저는 끝났습니다 할게 아 한 장 드로 더 해야되지 이거는 소멸 번기구체 개꿀 어려워 왜 뒤집었지 자 그럼 다들 턴 끝났나요? 저는 이제 전기구체까지 쓰면 끝났어요 오케이 그럼 얘 독 2딜 받고 얘 독 1딜 받고 그리고 그리고 어 지금 몇이였지 오니까 2딜의 어지러움 1딜은 막 그리고 왜 이제 간다 하고 2딜 2딜 얘는 힘 아 예 자 그러면 다음 주사위 굴리실 분 띵 3 놀라운데 아까도 아까 약점 분석 들어왔을 때 딱 5가 나오고 약점 분석이 사라지니까 3이 나오는 걸 보니까 맞네 이거 딱 게임이네 약분특 FTR 쓰고 단장 뽑고 피 덮고 능지로 이거 컷하고 3 빼고 얘를 못 잡네 전기구체 올리고 망단으로 단도 2개 토큰 얻어놓고 일단 이걸 한 다음에 한 장을 투올을 해 아 이런 방법 형 어디 지원 가능합니다 저 일단 그러면 이중시전 쓰고 어둠구체 빼고 어둠구체 진짜 쓰네 얘가 2딜 6딜 컷 아 2딜을 맞아야되네 사망 얘도 어차피 컷이니까 독은 요 위쪽이요 아 이 후드로가 후드로가 망했네 5딜 지원 가능합니다 일단 얘 좀 잡아주세요 어 1딜 가능 그러면은 얘 한 대 때렸을 때 1에 방어 있었는데 3딜 추가하면은 하나 둘 단독까지 해서 재컷 캡니다 세상에 여기 1딜 넣고 엄청나구나 다들 전기구체 2개 하면은 3댐 1댐만 때리는데 아니요 거기 방어도 1 생겨가지고 2 올라가야 되구요 네 얘 지금 방어 2 얻어요 그 다음에 요걸로 때릴 때 잠깐만 내가 그럼 얘를 죽였으니까 전기라서 상관없는거 아님 뭐 암튼 똑같긴 하다 전기도 방어도 위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막았어요 오 됐다 됐다 컷 컷 됐으면은 보상 받읍시다 1 남았어요 근데 어차피 다음 턴 전기구체하면 잡은거 그냥 키롤 3댐 방어 됐으면은 사실상 뭐 잡은거죠 방어가 됐으면 키롤 키롤 보상 받읍시다 보상내다 2골드랑 카드보왕 상한게 1골드에 포션 포션 아니구나 나는 포션이 없고 오 병류다 1골드 아 그 골드에 계속 모이고 있는데 상점은 못가보네요 이제 눈앞이 상점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보상 킹선가 슬기 떴네 아 독 아 잠깐만 아 그 스텝도 있는데 굳이 이거까지 해야되나? 생각해보니까? 키플렉트 가자 이게 맞겠다 그러면은 저는 다했습니다 파워스루가 이름이 뭐였죠? 권역이? 난관 극복? 난관 극복 아하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상저 얘네들 일단 제거하고 일단 저희는 이게 6개를 저희가 이제 살 수 있고요 요 바이카드가 뭐냐면은 저희 그 보상 받듯이 3장 까서 각자 3장을 까서 노말 카드면 2골드에 살 수 있고 뭐 언커먼 언커먼이면 이제 3골드 레어면 6골드 이런 식으로 살 수 있어요 오 각자 보상을 깐 다음에 자기 카드 어? 축정기 떴다 야 잠깐만 이거는 사야겠는데 잠시만 그러면 이게 얼마야 3 타격 탐험에서 독사고 유독 게스 사고 정기 사고 3골드 내고 자 여기 9에 세일 마이너스 1이라고 붙어있는 건 8골드란 뜻인가요? 아니면 세일해서 9골드인가요? 얘 8골드 아하 이거 세일 마이너스 1이 그냥 판에 붙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찾으려면 유물을 여기 찾아야 되는 건가요? 아 왜 있구나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어 다행이다 어 사서 이것도 사고 그리고 망할 타격 제거하고 타격용 리형을 돈 주고 사는 세상이 됐어 세상을 오래 살아봐야 돼 이렇게 아 얘는 나 안 샀지 카드 제거 3골드 가격 일로와 뱀 머리가 물음표당 2골드 생각보다 세긴 하네 골드에 제거하고 모션을 싸고 이 판 쭉 갈 것 같은데 뱀댕아리 하나 사놓을까요 저희? 돈 모아서? 아 이거 쭉 가는 건가요? 갈 것 같은데 분위기 써네요 보스한테 안 죽으면 쭉 가지 않을까요? 아 그럴 줄 알았으면 노가 내리나를 보스만 잡으려고 타격용 리형을 아 근데 계속 가죠 계속 가죠 7 8 저희가 일단 13원 총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돈은 공유가 가능해서 아 그래요? 둘 중 하나를 만약에 돈 모아서 뽑을 수 있다면 뽑을 수 있긴 할 거예요 알 사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1골드 드릴 수 있거든요 포션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포션은 좀 꽉 차서 저도 지금 꽉 차긴 했어 아 그래요?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초보자는 포션 꽉 꽉 꽉 아껴둬요 그 있잖아요 그 뭐지 슈팅게임 하는데 폭탄 한 20개 아껴놨다가 탐맞고 뒤져가지고 18개 날리는 사람들 전 엔딩 볼 때까지 안 씁니다 이런 거 저 포션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들은 포션을 잘 쓰더라고 아니 체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 체력이 없어요? 1골드만 지원해주실 분 뱀댕아리 사고 싶은데 왠지 저 1골드 하나 드릴게요 저 1골드 남았거든요 여기로 드릴게요 무소유를 실현해야 되니까 엠 대가리 자 그러면 살 건 다 샀고 상점도 잘 가시고 상점 창사 잘해 야 2집 상점 자 그러면 마지막 불이네요 강화를 좀 할까 난 쉬어야겠지 저는 자고 3체력 회복 3체력 회복 아 벽 묘 믿고 깝쳐볼까 아 씨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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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플랫 사자 아 쉬자 저는 살게요 와 보스 보기 미션 성공 와 보스 보기 성공 와 보스 보기 성공 아 감사합니다 와 보스 보기 성공 감사합니다 어 미쳤다 3 이십만 이거 어쩌면 조카다가 안하고 있었군요 이십만 조정하고 뭐야 사들 준비되면 얘기해 주시죠 보스 보스만 갑시다 바라 강화해도 안 강해져요 아 2 2코에서 1코 바뀌는구나 아마 대부분 코스트 가 줄어들 거에요 보니까 아이참 뭐야 발아 강화 하신거 아니요 아니요 바로 아 아이고 진짜 못 써요 이거 강화하려고 한게 아니었는데 바로 할까 뭘 가야 돼 어 힘 2다 아 호시 더 와요 5 그러면 다들 끝난 것 같으니까 보스 전에 가는데 아 모르겠다 나도 이렇게 만든거지 자 와 음악 봐 미쳤다 그럼 나온다 자 저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이게 아까 말했지 얘는 이걸 행동을 6개를 돌아가면서 하구요 예 그리고 지금 보스 체력이 105 입니다 오 아 아 요기 뭐지 아이고 요 왼쪽에 보면은 3570 105 140 있잖아요 예예 솔로 플레이 면은 35 체력 두명이 3위 70 이런식인데 저희가 3임프 니까 105예요 지금 두 분 잠깐 나가 계세요 혼자 하면 결합겠다 자 그래서 얘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면은 첫 턴에 모두에게 1댐 그리고 화상 넣고 두 번째 턴에 2댐 2댐 넣고 화상 넣고 세 번째 턴에 화상 두 개 넣고 그런 식으로 갑니다 지금 얘를 잡으면 3골도 먹고 보스 유물 얻는데 보스 유물을 좀 얻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좀 이따가 설명해드릴 거고 이거 레어카드 보상은 일반 카드 보상처럼 그냥 레어카드 세 개를 까서 보상을 얻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사위 1 1 1 네크로노미콘 개꿀 자 그러면 저희 카드 드로에서 시작하면 돼요 개꿀 노미콘 지금 하수인이 없어서 그런데 보스는 어느 줄에도 있는 판정인이네요 지금은 상관없지만 FTL 때리고 아이고 시스 다 꺼내버렸다 한 장 뽑고 바라를 지금 못쓰 전기영창 그러면 바라를 나중에 써요 바라를 나중에 써요 저는 유독가스 쓰고 능치 쓰고 무비 올려서 전지 칼 쓰고 리뎀 들어가고 지금 보스가 하는 공격은 다 광학 공격인거죠? 네 네 아니면 아 잠깐만 방어를 쓰셨구나 이미 비치비로 이번 턴 날릴까 했는데 비치비로 전 안썼어요 저는 방어 도로 막았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차피 1딜이니까 쇼님 방어하실 수 있으시죠? 저거 1딜 안 막으려고요 안 막기요? 하긴 키도 많은데 뭐 하긴 뭐 여러분들 이 정도는 다 있으시잖아요 그치 에? 그럼 디플렉트로 1방어 하고 저는 그리고 사람들이 힘 다 가져오기 전에 굳자 아 지금 유독가스 썼으니까 1코 남았지 타격으로 1딜 넣을게요 저거 목이 진짜 세네 버스 체력이 99가 남았습니다 전기 고체로 2댐 때리고 아 잠깐 파워 카드는 빼야되지 파워 카드는 빼는거죠 위에 올려놓으면 되겠네요 파워 카드는 앞에다 놓으면 돼요 이렇게 아 이렇게 파워 적용됐다 이런식으로 표시하면 돼요 어 잠깐만 저 방어 플러스 있어서 방어력 줄 수 있었음 왜 안줬어요 지금 드릴게요 예 지하토 2방어 나는 1방어 아 저거 포션 쓰고 그냥 요거 뭐야 능지 추천까지 쓸게요 어차피 포션 3칸이라가지고 쟁연 너무 쟁여나봤자 의미 없겠다 이거 디펙트 룰북 좀 봐야겠다 어떤 부분이요? 연 그 3개 꽉 차면은 발현되는지 아 3개 꽉 차면은 이제 3개 꽉 차고 하나면은 원하는거 발현하고서 그 자리에 넣으면 돼요 원하는거 발현하고 오 순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좋네요 약간 그거 같아 이거 그 보드게임 만든 사람들이 디펙트 게임 하다가 빡쳐가지고 그 메가크릿에 들어가가지고 패치를 할 순 없으니까 보드게임이라도 만들어야겠다 여기서라도 디펙트를 강하게 하겠다 되게 뭐 한쓰러움이 느껴지는데 올바른 디펙트 자 그러면은 딜 다 그 다 행동 다 하셨나요? 예 화상 어디서 가죠? 모두 1대1 받고 화상 넣었는데 여기 카드 보면은 위쪽은 이제 점액질이고 아래쪽은 화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버린 카드에다 넣고 저희는 어차피 얘를 상대하는거니까 이 카드가 나왔을 때 그냥 아래쪽 설명을 보면 돼요 아하 버린 카드에다 넣고 이제 아 자 그러면 다음 턴은 2딜 2딜 화상이네요 주사위는 1 와우 내꼬롬이 또 터졌네 없어요 2번 턴 엄청 세네 엑사고스트 자 그리고 이제 파워가 턴 시작할 때 독거니까 일단 1독 들어가고요 아 이번에 님들 2딜만 방어하면 될 것 같아요 약과 있어요? 오예 약화에 독 어딨어 독 걸고 얘는 소멸 그러면은 이제 얘가 2딜 1딜 때리는 건데 약화 있으면은 저기 1딜 1딜 로 바뀌거든요 2딜 막으면 돼요 방어도 없다 아씨 냉업진 어 어 저 이거 드릴 수 있는데 어차피 이번 턴 그 아니다 잠깐만 내가 지금 3 아 보스 잡으면은 어차피 저거잖아 약화 2개 걸면 공격량 0 되나요 그러면? 아 약화가 한 공격에 하나씩만 빠져요 아 그럼 지금 약화를 할 필요가 없네 해두면은 이때 약화를 안 걸어도 이게 그 데미지가 낮아지긴 하겠죠 저 네번째 턴에 근데 이 턴에서 빠지는 거 아닌가요? 다음 턴에 아니 그 하나 할 때 하나씩 빠져가지고 공격을 할 때 아 공격할 때 하나씩 빠져요 지금 걸어놓으면 되겠네요 미리 걸어놔도 괜찮겠네요 어차피 얘는 소멸이니까 대갑축하는 겸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압축이나 취향이나 최대 3개씩 밖에 못 얻어요 최대 3개? 플레이나 플레이어나 캐릭터나 어 그럼 99는 어떻게 걸어요? 음 못 걸죠 공포야 아 공포 쓰레기 됐어요 그냥 아니 디펙트를 그렇게 상향해주고서 왜 사이렌 와 이게 뭐가 있다니까 사이렌은 은근히 단도가 단도가 원할 때 쓸 수 있어서 아예 나쁘진 않더라구요 아하 저는 그러면 잃고 남는 거 방어 1하고 단도 2개 쌓고 전기영창하고 최적화로 3딜 때리고 선종류 그리고 전기로 1 2 3 88 아 88 체력 남았고 보스는 얘 2번 때리는 거죠? 이번 턴에 2번이니까 플레인베리어 쓰면 4딜 맞겠네요 상대 4딜 맞출게요 4딜 행동 끝났나요 그러면? 네 내 카드 어디갔지? 여깄다 독 2 받고 1딜 1딜 해서 약화 하나 빠지면서 저는 체력이 깎이네요 그리고 화상 하나 더 들어와 다들 아 화상 하나씩 받으세요 자 그러면 다음 턴에는 화상만 2개 봐봐 주사위 굴리실 분? 짜잔 요 요 아니 역시 향로 역시 향로 하하하하 자 보자 아 저 이제 유독가스로 시작 턴에 독 하나 쌌고요 탐플로 독 3 쌌고 요도이지 이거 써서 한번 들어 해볼까? 의미 없지 아니 타격 한장 써서 이 체력 깎을게요 이 체력 깎을게요 번개 구체로 체력 까고 던종 음 타격 타격 아 포식 타격 타격 그러면은 9덤이네 와 화상 진짜 세네 죽을 수도 있겠다 아 13덤 타격 1덤 타격 1덤 타격 1덤 5덤 힘 2개니까 6추가 해서 11덤 아니에요? 타격 3개 아 아 포식 쓰셨다고 하는 줄 아네 아 포식은 안 아 포식이 3덤이니까 아 포식이 3덤이구나 네 그래서 플러스 2하면 아마 11덤 나올거에요 아 아 내 데미지를 이렇게 챙겨주시네 자 그래야지 얘 빨리 잡지 하하하하 자 저희가 그렇게 때려서 이제 67체력이 남았네요 6강요 포션 남줄 수도 있나요? 비전투 시에만 줄 수 있어요 아 이 전투가 끝나면 그때는 줄 수 있을거에요 아 잠깐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플래그 같잖아요 이 전투가 끝나면 포션을 주겠어 자 그러면 행동 다 하셨죠 얘는 독 6받고 화상 2개씩 받으시면 됩니다 대기 점점 쓰레기가 되고 있어 화상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대기 점점 쓰레기가 되고 있어 다음 턴 주사위 굴리실 분 다음 턴은 광역 3덤인데 약화 있어서 광역 2덤이고 5 방어 얻을 예정입니다 2 아싸 나 힘 얻는다 이번 턴에 단도를 때려야지 그치 어? 나도 힘 얻는다 2하고 제가 카드를 섞을 때 아 또 실수했다 능지처참 효과로 3딜 받습니다 상대 아 화상 2개 들어왔어 아 미친 화상 빠밤 야아 에프틸 아 숨 막힌다 2덤이지 아 숨 막힌다 2딜 제가 쓸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잠깐만 일단 귓집 B로 약화 하나 더 걸고요 슬레이 저 탄식하이요 그리고 무력화로 1덤 넣고 약화 하나 넣고 엇박샷 아 2덤이구나 힘 때문에 전기영상하고 그리고 수비 하나 지금 단도 토큰 2개 써서 4덤 느껴 다음에 나도 4덤 방어도 올리고 2딜 받고 잠깐만 죽는 거 아니지? 에이 설마 잠깐만 내가 3덤을 맞아야 되네 1방어니까 2덤 아 넣어야 되지 멜터 2덤 에러지 4덤 죽겠는데? 콕 소리 나온다 전기구체로 전기구체로 하나 둘 셋 넷 야 빡딜이다 야 우리 디펙트가 다 해줄 거예요 아 내 힘 주고 싶다 괜찮아 셋 중에 한 명만 살아있어도 괜찮아 보스전은 화상으로 일된다 아 맞네 내가 책임질 일이 없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는 일단 플레이 다 했어요 저도 다 했습니다 저도요 오케이 그러면 2데미지 각자 네 피 깎았고요 각자 2딜씩 받고 약화 하나 빠지고요 피 3남네 그리고 약화있었죠 방금 전에 네 2딜 받아 2딜 저희 2딜 아 실수 피 하나 더 뺐다 자 방어 5 올라갑니다 다음 턴은 2딜 화상인데 약화있기 때문에 1딜 화상이에요 사이 수정 먹기 전에 빨리 죽이자 유 아싸 향루다 댕꿀 아니 미친 해가 왜 이래 아 지금 예이 얘 3코스트잖아 이거 음 안되겠구만 일단 때려서 블럭을 빼고 망단 후비 2개 2방어 화상으로 1갚고 저 방어도 줄 수 있음 그리고 사격 1딜 원구사딜 1 2 3 4 꼭질됨에 나 이거 때렸나? 콕 하나 추가됐고 능지 2딜인데 지금 3코스트라서 의미없어요 쓸 필요가 없어 타격 일단 화상 버려지면서 1딜 받고 일단 화상 버려지면서 1딜 받고 1딜 받고 저 2방어 줄 수 있습니다 이 방어도 이거 빼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제 1방 받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2방 받고 다 처리 됐나요? 예 제가 때릴 때 2딜 주면 되구요 오케이 까시장벽 2뎀 들어가고 까시장벽 아 까시장벽 이렇게 까짱벽 그리고 잠깐만 9뎀하면은 여기까지인가 독 9뎀 받고 그리고 2딜에 1딜에 화상하시 화상하시 유독가스 시작으로 유독가스 시작으로 1 더 받으니까 10이고 저희 9댓만 넣으면 되거든요? 야드 뽑고 아 미친 저 올박업니다 못 때려요 아 주사위 저희 굴렸나요? 안 굴렸을거에요 아 그냥 죽이면 되겠다 4 독 10이니까 지금 9딜만 때리면 돼요 이거 5댓이거든요? 야 잠깐만 여기 힘 3이네 5딜에 5딜에 취약 아무거나 때려도 거의 죽는데 그럼? 아무나 뭐 살짝 좀 때려주세요 쟤 좀 저 올박 저 그러면은 제가 태가 이래가지고 이중시전으로 4댓 넣고 방탄 5댓 때리니까 끝났네 그래도 굿 와 승리복음 나온다 풀피 되나요 그러면? 예 저희 아마 풀피 될거에요 아 승천이 아니었군요 개꿀 죽을 뻔했네 중간언니 모셔놓고 영승천을 했잖아 피 1인 되어서 디펙트의 숙명이다 생각하세요 헐함 아 나 단돗도 있었구나 생각해보니까 자 그럼 일단은 아 화상 다 빼야되는구나 아잇 일일이 일일이 다 빼야되네 이거 혹시 이게 보드게임이라는게 컴퓨터의 고마움을 알게 해주는 그런건가요? 흑시리 그럴지도 아참 댁에서 화상 다 빼야되지 아 진짜 하하하하 몇장이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장 역시 디지털이 좋아 아 힘도 빼야되지 둘 셋 넷 다 나 포션도 하나도 안 썼네 내가 평소에 컴퓨터로 할때랑 똑같구만 포션 안쓰는건 3골드 받고 3골드 받고 각자 카드보상 먼저 받고 일단 카드보상이랑 유물은 같이 보고서 유물은 저거 떴으니까 이거랑 같이 받아 이런거 되긴 해요 아 그렇구요 여러분 이제 보스 어떻게 받는지 자 보스 유물은 어떻게 되냐 플레이어수 플러스 2 거든요 저희가 세명이니까 다섯개를 까서 경쟁해서 가져갈 수 있거든요 아 내가 먼저 가져올 뭐 이런게 가능하긴 해요 하심석은 나한테 의미가 없고 보자 얘는 돈 못 얻는데 이건 난 나는 이거 절대 안 가져갖고 과론 디미고 못신다니까 안 가져갈거고 하하하하 이건 내가 가져야되겠다 커피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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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스네코도 엄청 좋네요 오육만 안뜨면 의지러움 어지러움 음 난 이제 4코다 하심석 들고가서 쿠션 장사 하나 해볼까 이거 판도라 무슨 뜻이에요? 세장 변화하고 잠시만요 세장 변화하고 이거 그냥 버리면 돼요 바로 아 여기 그냥 바닥에다가 버리면 돼요 뭐 해볼까 그 아스트로라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스트로라벤 보니까 세장 강화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아 그냥 강화 네 잼 돌아 해봐야지 잠깐 나 바로 와있으니까 자 그로봄 탄도랄까? 어 아 죽죽죽을 할까 아드레날린을 할까 골든 티켓 타락은 그대로네 레어카드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아 그 보상은 레어카드만 세개 하면 돼요 지금 보면은 황금 저거 뭐야 레어카드 보상이라서 네 레어 세개만 보면 됩니다 지금은 근데 타락을 집으면은 뒤에 몬스터들이 어떤게 나오는지 모르니까 다 타고 죽을 수 있죠 그니까 빨리 잡을 수 있는 것들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근데 한돌 집어봤자 힘 10밖에 밖에 못 올리네 네 맥심은 안 되네 개구려 하지만 집어야지 리무브 얼 오브 이어 오브 야 근데 디펙트 전기타격도 꽤 좋아졌네 됐다 세네요 이거 이전 것 보단 컴터 버전보다 훨씬 좋은데 죄송한 아이고 저 잠시 손 좀 싣고 올게요 잠시만요 어 메아리에 파워카드 안 들어가네 메아리 너프 최선 양심은 있구만요 최선 양심은 있구만요 최선 양심은 있구만요 한돌하니까 어 그 몬불기 포션 있잖아요 몬불기 포션을 고대 포션으로 못 막네요 네 약화하고 취약만 없애주니까 뭐야 이거 너프 다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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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했다가 죽는거 아님 일단 과연 다수수 다수수 빼고 오 하나 홀로그램 둘 셋 오오 더블 에너지 에너지를 두 배로 최대 6 최대 6 에너지 홀로그램 이 보드게임 만드신 분들이 약간 그 괄호시 플레이를 보고 견제하려고 한건지 아니면 괄호시 플레이를 못 본건지 제약이 굉장히 심하네요 조금빡 세네요 되게 약한거 같은데 망했다 아 난 센지 약한지 모르겠다 자 자 그러면 이게 1망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여기서 와 우린 이겼다 하고 끝낼 수 있구요 다음 망을 갈 수 있어요 한번 2망도 가보죠 2망은 또 2망 몬스터가 따로 있는거죠 네 2망 몬스터 이벤트 다 따로 있어요 가봅시다 자 그러면 2망을 가봅시다 방어 카드가 아예 없네 냉정한 먹을걸 자 2망 맵은 이렇게 생겼구요 보자 상선가기엔 돈이 없죠 자 그러면 철전투 먼저 해볼까요 들어가합시다 빠밤 백구장이다 아 생각해보니까 이거 버전으로는 뱀식물 고구마 같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거 그렇게 엄조합 음 3위 2 약화 약화 거기다가 아니 미친 체력 10 체력 17이네 훅끼네 다이스롤 빠밤 5 5 5가 우리꺼는 받는게 없는거 같고 미스틱에게 방어도 미스틱의 삼방어도 올에너미 올에너미 미스틱 극협인데요 저 어딘가 힘좀 랑걸림 힘좀 도와드릴테니까 얘한테 독좀 나중에 걸어주시겠어요 누구요 얘요 네 오케 지금 보니까 저 미스틱 먼저 때려야될거 같은게 지금 미스틱이 모든 적한테 힘주거든요 이번 턴에 아이고야 저희 일단 미스틱 잡고 생각을 해봐야될거 같아요 지금 일단 드로 해보죠 어 탐풀 뜨긴 했다 이번 턴에 얘한테 죽긴 할텐데 멜터 뽑음 그러면은 어? 재물을 써야겠다 어? 진짜요? 야호 야 그럼 다른 의미로 그냥 멜터로 죽여도 되겠네요 저 뱀식물이 연타니까 미스틱을 죽이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응 연타 맞기 전에 빨리 지금 이번 턴에 저 야카야카어라서 저는 이번에 그냥 다른 사람들 막 때려도 돼요 일단은 그러면은 일단 와우 2막 보스 클리어 퀘스트 감사합니다 퀘스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지금 뭐야 아래에 40 맨 왠 미스틱 다이 미스틱이 죽으면 힘 하나 얻고요 맨 위에 액션밖에 안 한대요 오우 그러니까 4뎀 계속 4뎀이네 이래 힘 맞나 저래 힘 맞나 미스틱 죽이는 게 맞긴 해 융합 쓰고 에너지 4 아 후식 4뎀에 아 잠깐 이거 후식 저한테 제가 막타 때릴 수 있게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4뎀이네 그러면은 멜터로 녹이고 막타 치시면 되겠네요 멜터로 녹이고 아이고 아니 아니요 그 3 남으면 일단 막타는 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걸로 막타를 치고 힘 없고 힘을 하나 더 그럼 이건 3뎀 4뎀 4뎀 5 5 5 5 5 미스틱한테 3독 뿌릴 수 있거든요 제가 최대 4뎀 줄 수 있습니다 이거 3뎀 3뎀 6뎀이에요 그러면은 3독 뿌려서 난 백부장 때려야지 3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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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두 3뎀 1뎀 3뎀 4뎀 5 4뎀 5 4뎀 4뎀 5 4뎀 5 선종 그러면 독댐 받고 미스틱 죽고 얘가 이제 백부장이 빡쳐서 위탱동만 합니다 이제 4딜씩 때려요 계속 자 그러면 주사위 한번 굴려봅시다 14였구나 4 3댐 2댐 자 일단 이스케이프 플랜을 이럴때 꼭 안나오더라 4댐에 취합 6댐 이집피에 뿌리고 2댐 1댐이니까 3 막아야되는데 저기 그냥 죽여버릴 수 없을까 이게 지금 4댐이고 이게 이제 6댐이니까 10댐이거든요 이게 아크릴입니다 이게 아크릴입니다 10댐이요? 이게 그냥 날아가네 아 잠시만 그러면은 잠깐만요 약화 전에 뱀식물 죽음? 지금 뱀식물이 7댐 만 더 넣으면 되긴 해요 이게 지금 이게 4댐이 이게 6댐이에요 그러면은 둘다 지금 다 죽일 수 4대 아니 얘는 얘는 체력이 14댐이라서 지금 아 14에요? 옆에 10짜리 있음 이거 세상에 얘도 지금 방금 10댐 넣어서 이제 7댐구요 내가 지금 하나 둘 셋 3댐 넣을 수 있긴 하네요 최대 맞는데 한성 없는 뱀식물 잠깐 이거 드로우를 봐야겠다 아 근데 지금 음 1막부터 3댐 맞는건 좀 아프니까 그냥 귀집이 서야겠다 나는 여기 3댐 더 있어요 에? 여기 3댐 더 있어요 어? 3댐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찢기로 막타 가능 하나 둘 셋 하고 그럼 얘 죽네요 찢기까지 하면 아싸 오케이 그러면은 그럼 백부장 딜하자 수비하고 깨서 약화 하나 걸고요 독 2개 오케이 오케이 1딜 아 5라 그런가 거의 몇 턴 5 에너지네 어디 방어도 필요하신 분 없죠? 네 아론님 말고는 이제 필요가 없을테니까 사실상 네 홀로그램으로 냉기 하나 더 올려야지 1 2 3 코 4 코 다했네 전 다했어요 자 그러면 원래 4댐인데 약화받아서 3댐하고 독 2 받고 그리고 저희 차례 원기 1딜 들어가고 3 3뭐 받는 거 있나? 그 업 일단 2딜 때리고 아이고 새로 8 남았습니다 독까지 하면은 6딜만 때리면 이거 쓰면은 일단은 힘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거 쓰면 힘 6으로 올라가고 뭐지? 그 다음에 이걸 때리면 7댐 끝났네 에러지 베러지 끝 야 아클 아클 떡상 중인데 지금 역시 아클이야 힘이에요 힘 갑자기 힘이 미쳤어 자 그러면 정리하고 보상 먹으면 됩니다 저는 하짐석으로 포션 하나 먹고 오 나쁘진 않네 1골드 그리고 카드보상 아 힘 갖다 놓는 것도 귀찮아 포션 몇 개 제한이랬죠? 이거 어떤거요? 포션 제한이? 포션 제한 3개요 얼 포션 제한 넘어가면 이제 4개째면은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아니면은 뭐 버려야되요 세명 다 아 2개째면 네 아.. 왜 21장이 늦지, 나? 대기? 제거를 좀 해야 되긴 하는데. 랩 못 써야겠다. 나도 20장이나 되네. 밀집 없는 디펙트. 포션 하나 먹고. 어? 밀일집. 조회님 이거 안필요? 저기, 힘, 힘 6 얻고서 저거 때리면 18대밀인가? 뭐지 이거? 포션 이걸로, 이걸로 바꾸시죠. 어, 포션 교환해도 되는 거죠? 이거 혹시 가지고 싶은 거 있어요? 비전투 상태에서는 가능해요. 저도 버려야 돼요. 아, 버리는 거예요 지금? 왜 쓰레기 뜨냐? 원하는 거 받고, 교환할 거 교환하고, 그, 오버되는 거 버리면 될 거예요, 지금? 이거, 고대 포션 버려야겠어요. 이거, 몸풀기도 못 막아가지고, 저거. 나 이거 버려야겠다. 응? 지금, 아니, 요거까지 하면 3장 아니요? 아, 저거 받으시게, 이거? 아, 맞다. 응, 이거 쓰실 거, 뭐, 둘 중 하나 받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됐네요. 오케이. 굿. 아니, 과로님 맨날 승천이 20 하니까 포션이 20돼. 포션. 포션은 두 개여야지, 어떻게 세 개를, 세 개를 가지고 다닐 수 있지? 자, 그럼 애놈이 다 치우고, 포션 받으니까 엘리트 가죠. 자, 그러면 어느 루트로 갈지 고민을 해봅시다. 어, 이상해. 난 포션은 이렇게 사용한다는 선택지에 머리 안 들어오지? 자, 그러면은, 불 한 번 밟고 가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이벤트 라인. 자, 어떤 이벤트가 뜰까요? 어. 때린다 없나? 인사해나? 때린다 없는데? 와, 역시 개좋다. 엘리트! 2원 쓴 서, 2원 써서 업그레이드 카드. 3원 쓰면은 카드 지우기. 5원 쓰면은. 뭐, 4원밖에 없어. 둘 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상장 갈 때가니로 이 골도 먹고 와야 돼. 근데 강화하려면 또 덱 다 펼쳐야 되는데. 펼치는 단축키가 뭐죠? 펼치는 건 모르겠네요. 없어요? 강화하고 제거해야지. 그치? 그러면 지금도 강화가 아니라 강화해야 되는데 펼치는 거 그냥 다 뽑아버리면 안 돼? 20장을 1코 그만 있자 한 장 제거 한 장 강화 아 돈 1원이 부족해 돈 1원 혹시 남는 분 없으세요? 아 돈 교환은 상점에서만 돼요 아 그래요? 2차로를 만들어놨네 안 그러면은 돋고 나올까 봐 한 명한테 몰아주기가 돼가지고 아 나 강화해야겠다 어차피 난 타격도 세잖아 버리고 아 뭐 지우지? 지울 게 없네 수비 지워야겠다 아 때리기 없는 건 좀 맘게임인데 그니까 카드 뭉치는 키가 뭐였더라? 쥐요 쥐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이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하하하하하하하하 본돈 강화에 0코네 짱거 강화할까? 융합 융합 아 플라즈마가 파워가 됐네 자 그러면 근데 아마 사실상 저희 카드 다시 봐야 될 거예요 그 다음이 파트풀이라서 그 다음이 파트풀이라서 아 집기 욱치기 전에 말하지?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씨 그러네 카탈리스트 우클릭에 서치 있대요 아아 좋아 역시 3배 뭐 강화지? 어? 아 쏘치가 있구나 쇠검도 약화됐다 쇠검 4배로 바뀌어 강화야지 오약산 방어 가만있자 그러면은 덱을 좀만 더 쳐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앞에 상점이 있으니까요 근데 돈이 없음 돈이 없음 디자이너가 다 뜯어갔어요 역시 아까 그놈을 때렸어야 됐어 하하하하 풀 서비스 받느라 어 약점 약점 분석 강화하면 그 힘 올라가는 확률이 올라가요 1,2,3에서 1,2,3,4까지 아이씨 개 손실나는데 아까 지금 강화하기 이거 이론상 똑같은거 아님? 이론상? 예 그쵸 안나오면 안나오고 나오면 나오는데 확률 50% 아니야? 사이사 앞에 불이 없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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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그러면 저희가 이쪽으로 가려면 뭐 여기로 가야되겠죠 일반전투 빠밤 빠밤 돛거 고구마 2 돛거 3카카 1 고구마 여긴 빨간거 두개있는데 이건 뭐에요? 아 이게 뭐냐면 검은색은 한번하고 지나가구요 빨간색은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1턴때 이거 2턴 3턴 4턴 5턴 계속 이런식으로 반복되요 아까 2골드밖에 안주네 18이네 그지색 얜 돈 돛거들은 돈도 안주네 돛거들은 돈도 안주네 자 그럼 주사위를 돌려봅시다 돌려주세요 2 아싸 힘 1 근데 주사위 영향받는 척 하나도 없음 하하하하 일단 불을 턴 애가 좋은데 주사위 일단 아드레날린 써서 2장 더 드로우하고 이스케이프 플랜에서 과연 아 이건 어택이야 항상 저 찍기 있는데 4딜 나오는 사람 없음? 4딜이요? 아 3딜까지 나오는데 저 3딜이요 하나 찍기하면 이득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거 때릴까요? 글쎄요 제일 처리하기 힘든거?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저 2딜 밖에 안되겠어요 저 4딜 넣어줄 순 있어요 아 2.. 아 4딜인다 2딜 요렇게요 음 어떤 놈 때리지만 고민하면 될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일단 파지직 쓰고 아 아니구나 나 1딜 남네 그리고 방어를 해 에이 뭐 저는 포션도 써도 되거든요 4딜 포션 저는 찍기 도와드리면 되는거라서 나 1딜 남는다 잠깐만 여기 3딜 돼요 3딜 아 생각해보니까 나 힘이 있어서 3딜이지 이거 아침석 있으시죠? 네 그러면은 하나 던져서 못거 잡으면 되겠네요 이거 잡으실 이거 잡으실 얘가 턴이 빨라서 얘부터 잡죠? 그러면 그러면은 포션을 쓰시죠 포션 그건 뭐 날리고 하나 둘 셋 넷 1딜이 없네 잠깐만요 지금 제가 아까 드린 2딜 썼어요 안 썼어요? 아직 안 썼어요 아직 안 썼어요 저기 그럼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은 1딜 찍기로 마무리하고 죽고 버림더미 그러면은 보자 이딜 필요한 사람 있어요 혹시? 저는 급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제꺼 잡을게요 취약 걸고 아 괄호님 그 야 거의 귀찌피 써서 이번 턴 방어 안 할래요? 뭐죠 아 미리 기해야지 귀찌피 써서 잡아주시기 마을광사 쓰고 다 약화 걸고 그쪽 다 약화 걸고 전기 다 날리고 그쪽 다 약화 걸고 깍가 하나 잡고 취약이 두 배 맞죠? 네 취약 두 배 5댐 주련님 방어 괜찮으세요? 네 더 괜찮아요 4방어.. 4방어가 된다고? 아 1코 남길 수 있었는데 아깝다. 미리 말씀하시지. 그러면.. 그냥 2방어 하고.. 아 서순.. 한 대 때려놔야겠다. 서순이니까.. 다시 5처도 되지 않을까? 아 약한은 풀리겠구나 이번 터라이. 오르마무. 보상우정우력. 4지직 1댐. 얘가.. 아 근데 하짐석이.. 겁나 이번 터라이 포션 2개 얻네. 하나 더 써도 되겠네. 아 그렇게 좋아요? 아 얘가 하난데.. 얘도 보상 포션을 줘가지고.. 지금 사실상 2개 얻는 느낌이라서. 옷가가 주는구나. 아 맞다. 나도 포션 봤네. 포션 하나 쓰긴 써야되는데 언제 쓰지? 아 이거 쉽네. 아 능지 딜 안 넣었구나 내가 아직. 그러면 여기까지. 저는 턴 끝났습니다. 저도 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1딜 1딜인데 약화해서 0딜 0딜이고 힘.. 힘 오르고 아이고. 벗고 2딜 방어하고 4딜에 2방어. 곧 꺼색. 오케이. 자 다음 주사위 굴리실 분?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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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아. 사아. 남만 없고. 일단 더블 에너지 쐬고. 빨리 죽이긴 해야되는데. 홀로그램으로. 제끼 가져오고. 아 잠깐. 아까 강화했으면 약점 분석 돌아가는 거였네. 강화하면? 약 하나 잡고. 아 타격방송 가져올거야. 됐다. 됐다. 별 차이도 없다. 최적화로 잡고. 최적화로 잡고. 아 나 힘. 저거 있었구나. 그럼 얘 1딜 더 달아야되네. 일단 이걸 때리고. 아 에너지. 홀로그램. 찝기. 최적화. 1 에너지 남네. 힘피면 아니면 심장 잡. 심장 볼 수 있겠네. 잘하면. 지금. 의접들이었네. 저 2딜 지원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2딜 또는 2방어. 저는 방어는 됐고. 딜도. 뭐. 모르겠네요. 잠깐. 2하고 2. 8딜이면. 여기서. 이게 없어지고. 2딜. 2딜. 2딜 때리면. 이제 다운 턴이 사실상. 죽긴 해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기네요. 일단 조현님 플레이 보죠. 내가 취약이 받고. 그리고 1도. 1 남기고. 이렇게. 저 다 막았어요. 스포 보드 게임에는 심장이 없다. 맥트 3이 끝이다. 어지러워. 심장이 없다니. 이거 때문에. 10이다. 10. 방어도 있는 걸 못 보고. 그러면 10 이렇게 되고 1코 남기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왼쪽 보면 펜이 있어요 F2 다 됐나요? 좋은 거 배웠다 저는 턴 종료고 저도 턴 종료 그러면 남는 거 뭐 때리죠? 고구마? 얘는 이번에 때리면 다음 턴에 바로 죽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긴 해요 그러면 여기 체력 2 깎고 버리고 턴 종 그러면 1딜 하고 어차피 이게 죽어 다음 턴에 못하고 죽으니까 죽은 걸로 치자 여긴 아까 조현님이 다 처리한 거 같고 네 다음 턴에 2딜 2방어 아 나 편지칼 계산 안 했네 자 주사위 굴려봅시다 빠밤 3 자 네가 왜 안 짚어놓지 일단 F킬 음 복지에 하면은 1 4 6 6 6딜까지 때릴 수 있어요 저 2종 시전 4딜 가능 6딜 때렸으면 됐어요 지금 포식이 있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이겼다 포식 2번 아 저 저 중요하건데 지금 포식을 먹는게 먹는건 중요하지 자 그러면 보상을 받읍시다 네 포션 2개랑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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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나 포션 나왔네 포션 포션 보자 아싸 골든 티켓이다 애매하구만 넘겨 포션하고 골든 티켓 나오면은 3개 중에 하나 고르는거에요? 아니요 하나요 맨 위에꺼 아 이거를 맨 아래로 놓고 맨 위에꺼를 아 이렇게 되는거구나 보상에 레어카트 하나 놨다보면 돼요? 폭발 포션 필요하신 분 계세요? 슬롯이 너무 넉넉해서 저도 지금 하나 그냥 나눔합니다 지금 상황이긴 한데 아까 포션 괜히 썼네 약화 포션 가지실 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아까 없으면 넘어가고 똥분열 똥분열 써야지 아니 병료 버릴까 오비는 자유에요 만만한게 병료긴 한데 지금 뭐야 이거 끝 자 그럼 이놈들 치우고 자 엘리트 뭐야 어디갔어 내 카드 내 카드 내 카드 막 날아갔어 아 이 카드 잠깐 요 안으로 들어갔는데 뭐 아니 왜 그러므로 날아가지 하하하하 압수 아니 뭔 왜 뭘 또 취급이 된거야 저거 개웃기 아크래 카드는 몬스터 같은건가 엘리트 할거죠 연방군의 카드는 엘리트 가나요 잠시만요 저 카드 보상 보고 있거든요 아 오케이 크로스라인 토요놀이 6 16 소돌? 아니면 타혈? 이게 뭐였지 이름이? 타혈 맞지 않나? 타혈? 아 이게 파워 카드가 아니라 스킬 카드로 바뀌어가지고 아 오 잭스 됐네 힘 좋다 사람이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포션이랑 같이 쓰면 바로 다 쓸겠다 저거에 바로에 포식하고 한돈 한 다음에 어 자 그러면 엘리트 죽이러 가자 엘리트 어서오고 앗 자 그러니까 얘는 어느 라인에도 있는 취급이에요 그러니까 요 라인을 때린다고 해도 얘가 맞고요 네 어느 라인을 때려도 얘가 지금 체력이 90 ㅋㅋㅋㅋ ㅋㅋㅋㅋ 죽음 중전창 못 쓰잖아요 ㅋㅋㅋㅋ 어 이거 세번째 단계에 가면은 죽은 애들 다 다시 소환하는 거에요 전부다 보면은 여기서 계속 세 바퀴이 그니까 첫털에 광영이 이딜 그리고 모든 저희 힘이 광영우디 죽음에 다시 살리기 광영이들 힘 광영우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얘는 와 으 어지러운데 자 일단 주사위 불립시다 2 2 기밀 받고 어 하 빡센니 아 됐다 어휴 잘했다 약간 내매하네 으음 맞는 공격이 5딜 딤 쓰는 게 제일 나을 거 같아, 나는 저는 뭐냐 일단 1딜 맞네 포션 쓰고 탄풀 하나 더 써서 그냥 이거 숙전 숙전하는 게 맞을 거 같거든요? 나 저 뭐야, 그램님 리더한테 독 6 걸게요, 일단 방어도를 못 얻네, 이러면 이거 여기 없었지 그러면은 포션으로 그램 인사봐드릴까요? 앞에 있네요? 네, 뚱땡이 잠시만요 지금 귀찌피를 쓸까 고민되긴 해가지고 아, 전 괜찮은 거 같아요, 귀찌피 쓰면 되겠다 그러면 보스까지 약하고 오니까 광역뎀도 줄어들고 역시 귀찌피 그리고 이거는, 내 방어도 챙겨 있네 그리고 이거는, 내 방어도 챙겨 있네 일단 이걸 써서 맞질 말자 힘이 의미가 없어졌다 힘이 의미가 없어졌다 3딜이니까 방어도 있어 아, 보스도 딜 들어가는구나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지금 보스에는 광역 딜 썼을 때 들어가는 거죠? 네 빨띠 쓰면 보스에도 딜 들어가요 네 전 다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1딜인데 약화 받았으니까 약화 하나 두개 받고 1대 곱스한테 1단 맞고 광역 2딜인데 약화하니까 1단 맞고 얘가 독 6 하나, 둘, 셋, 넷, 다요 그리고 그리고 얘네들 힘이 1식 없고 조용히 방어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죽여주기를 기다리면 되는구나 조별 과제 좀 해보셨나봐요 ㅋㅋㅋㅋ 네 자 주사위 1식 이상적인 인류 사회죠 이게 주사위 빠밤 3 아, 드로 거지가 안 돼 아, 됐다 그러면 방어가 안 되네 한 장 드로 하고 일밤 먹고 음, 나 할 거 정해져 있네 어차피 아드 빠따 조 쓰고 4대 두 장 드로 한 다음에 죽겠는데? 저 편지 칼 남아서 그런데 뚱땡이 좀 제가 잡을게요 오케이 딜이 남사 그러면 하고 저는 그러면 그 뭐야 독을 요 라인에다 써야겠는데 이거 다음에 0이고 전기 올리고 그리고 그래미리한테 취약 걸어 놓을 수 있어요 피 1 깎고 전체 데미지네 그러면 그리고 나한테 방어도 올려야겠다 등지 초점 쏴야겠다 2방어 했으니까 이러면은 플레이 다 했네 등지 초점 쓰고 그래미리 리더 약화 하나 더 걸고 꼭 편지 칼라카 넣었을걸요? 제가? 안 넣었나? 기억이 안 나네 새삼 느끼는 건데 컴퓨터가 참 고맙네요 하하하 심해 일간게임 리더가 안 보이네 화면이 이거 찰스 배비지 하고 폰 노이만한테 감사하도록 해요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아! 아! 바보! 취약걸렸는데 쌩꺼한테 때려주세요 예? 취약걸렸어 취약걸려있어서 힘 2에 이거 쓰면은 저 힘 더 쎄을건데 좀 있다가 지금 이거 쓰면은 333에 666 데미지긴 하네요 일단 일단은 그정도가지고 만족하겠어요 우리 펀 종료인가요 다들? 네 오케이 그러면 얘가 독 2딜 받고 얘가 독 8딜 받고 2댐인데 약화해서 1댐이구요 아 얘가 6이었는데 아 참 나 얘 때리는거 생각을 안했네 헐 헐 헐 어 근데 그거 아세요? 요즘 어린아이들은 헐이라는 말을 안 쓴대요 헐 야씨 아 저걸 생각 못했네 4딜 어쩔수없다 4딜 맞자 헐 헐 자 그럼 다음 턴에 얘는 죽은 애들 다 살릴거구요 네 얘는 뭐 계속 2딜이겠네요 근데 이번에 1딜 때리면 얘는 죽겠는데 오히려 살려 놓는게 낫나 그럼 아휴 별로 어렵지 않네 롤 6 6 거의 부족했다 6만 있나? 향루특 향루특 어 잠깐만 좀 시켜야돼 어 어 FTA 여기로 써야 돼 쥐약이 있으니까 자 이거 힘 하나 더 올려야되는거 아 아니구나 이번에는 그럼 2댐 아 2댐만 들어가네 2댐이 별거 아니구만 어 그러면 쥐약의 찢기 써도댐 약화 떼고 일단 더블에너지 쓰고 일단 더블에너지 쓰고 6호되고 저 방어도 올려서 5댐 막음 약화를 미리 걸어놓을까요 이거? 약화를 미리 걸어놓을까요 이거? 궁섭되니까 대갑축할 겸 그것도 좋죠 약화 미리 걸어놓았고 그 5댐 보다 센거 없으면 어 잠깐만 이 카드 밑으로 들어간거 같은데 네 찍기 쓸게요 5댐 보다 세신 분? 저는 없습니다 힘을 쓰고 저 6댐인데요 이거 그러면은 그거 먼저 쓰시면 되겠네 아니 저 이거 얘 때릴게요 아 먹을라구요? 네 그러시죠 수식세계 성공 알통 많은거 봐 근데 이러면은 뭘 때려도 지금 이것보다 센데 어차피 취향 없으면 그냥 때리면 돼 미안한데 와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해 잠깐만 미션이었구나 정말 고맙습니다 666에 12 12 12 12 그럼 3 이거 쓰면 36 거기에 만족하시겠어요? 아니 빨리 때려서 만족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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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욕심이 그득그득해 아직 멀었습니다 뭐 안 때릴거면 안 때려요? 네 네 안 때려요 내가 때려야지 빛기 들어가는데 될게 없어요 빛기 10댄 취약 빠지고 이번에는 에너지 남았으니까 오크 스트림라인 3댄 이게 파워가 사용돼있으면 깎인다는 얘기인가요? 코스트 1 S 4 each 파워 have in play 파워 하나당 1 코스트지 깎이네요 그러면 0 코트네요 이건? 네 그렇겠네요 지금 그 다음에 멜트업까지 해서 2댐 넣고 내가 봤을 때 조연님 이러다가 칠흑이 1나면 그렘린 리더한테 한 50 몇 딜 꽂는다 이거 내가 봐요 아직 있어요 아직 뭔가 있어 레이 끝 그러면 1,2,3,4,4,5,5,5,6,7,8 차 독 8 딜 들어가고 칠흐 3 3 자 그러면 저는 덱을 섞었으니까 아무 라인에다 3딜 꽂을 수 있는데 급한데 있어요? 음.. 일단 뽑아봐야겠네요 안급하면 저도 지금 방어 뜬게 없어서 제 라인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 3댐이죠 네 그러면은 내가 폭발 포션 드릴테니까 저한테 써주세요 아 그럼 폭발 포션 써드리고 3딜 위쪽에 쓰고 아 그러면은 저 유독가스까지 그 라인에 쓰면 걔네들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아싸 이거 쓰고 빈팔 빈팔에다가 하고 방어 하나 쓴 다음에 얘가 이게 2딜이지 1딜 요거 27댐 예 둘 아 중요하게 없네 뭐야 얘 죽었어요 지금 이번 전에 그런거죠 독 21댐 27댐에서 잡았네 포션 괜히 썼네 암튼 끝 빠밤 역시 아클이여 기다리면 이게 다 옵니다 이게 아클 혼자 뭔가 하다가 갑자기 20필때면 뻥 들어가 무섭 무섭하다가 백업만드 때림 자 그러면 보자 골드 2골드씩 얻어가고 유물 하나씩 얻고요 카드보상 2골드 유물 빠밤 그리고 나 하짐석으로 포션 하나 챙겨가고 야 유물 하나 카드보상 되게 묘한데 어 부채다 자 보자 돈 2개 돈 2개 하고 유물 혹시 교환되나요 어떤 어떤 느낌으로요 서로요 서로요 네 안될거야 이벤트중에 서로의 유물을 교환한다 이런게 있어가지고 부적이야 부적 부적 이제 당신을 저주로 아예 얻지않습니다 좋아 오 잠깐만 이거 완전히 끝까지 안들어오네요 네 완전히에요 저거는 오올 음 카드보상 그 다음에 카드 헐 오버클럭이다 헐 오버클럭이다 연소 아크로바틴인가 지금은 아크로바틴인가 지금은 연소를 쓴다 밀집없는 게임 밀업진 밀집특 파워임 연소를 쓴다 상점이네 돈 없는데 나 여기서 안써 이런거 쓸때가 아니라 근데 이거 어떤 카드 걸으면 그게 밑으로 가네요 네 밑으로 가서 나중에 다시 나와요 나중에 저런 필요할때 안나올수있음 상점 상점 돈 없는데 버짐 음 아 카드 지우면 되겠다 카드보상 보긴하고 아 하나 지워야지 쿠크 Producer continued 재활용 진짜 쓸거없어 보이네 끝 prisoner combat 흡 iya 무 인 breathing ㅎㅎㅎ 이거는 오리아르 콘이랑 냉기랑 같이 되나? 히력이 남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치 타격치고 퍽퍽 아아 퍽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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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인이랑 5원이네 다들 돈이 없군요 카드 지우니까 돈 없어요 이제 이거 카드 안 싸도 그냥 돈 안 드는 거죠? 네 나도 제거 놔야겠다 그러면 뭐 지우지? 타격이 없어요 아 혐 벌써 지우셨어요? 아 혐을 넣어보시면 타격 승리를 벌써? 지우기 없네 아 담배 때 저건 다 한 듯? 음.. 뭐 지우지? 파괴광선 이제 좀 필요 없긴 하네 파괴광선 밀집 얼마나 빠져요? 파괴광선 모든 구체 제거요 아 구체 제거? 밀집이랑 개념이 사라졌어요 아아 이세계 리프트 아니 조형님 이거 가지실? 저 뭐예요? 힌포요 일단 줘 봐요 아니 뭐 난 이제 공격카드가 단도밖에 없어가지고 의미가 없는 거 같아 힌포는 이제 좀 요길하게 한 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 그러면은 엔트로프 포지션 한 번 마셔볼까? 투장 내놔 이거 이제 창작 마당에서 보드게임 사양에 그냥 슬더스 모드 나옴 에너지 포션 약간 이거 좀 분위기만 좀 어둑어둑하게 잡으면은 그 여럿이서 다키스 던전하는 느낌 나겠는데 모닥불에 앉아가지고 주섬주섬 막 이렇게 포션 꺼내가지고 너 이거 마실래? 이러면서 엄조선 스트레스 깎임 탈스 형 오케이 상점도 잘 가고 모름표 일단 뱀 대가리 2골도 받고 과연 빠밤 카드 한 장 지우거나 아하 아싸 모든 모든 타수를 강화하거나 아니 아니 모든 타수 아니구나 어 스트라이크 앤드 어 디펜드네 타수 한 장씩 강화 혹은 카드 한 장 제거 내요 어 씨 큰일 날 뻔인데 재울 게 없네 그래도 지우는 게 낫겠지 와 타형 무마이 하구만 드디어 타격 다 지웠다 아 여왕선 치워야겠다 끝 다 아셨습니까 예 전 다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벤트도 끝났고 저 이제 엘리트 갈까요? 물음표가 갈 거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잡을 만한 것 같기도 하고 가 볼까요? 어차피 엘리트 하나 잡고 보스 잡으면 비껍 차는 거 아닙니까 안 죽인다는 과정은 맞죠? 안 죽어 안 죽어 갑시다 그럼 엘리트 이런데 이거 있잖아요 비켜봐 비켜봐 내가 해볼게 개노 3일지 칼치일지 개노 7 개노다 7일 얘도 이제 세 줄에 있는 거죠? 예 얘도 세 줄 자 그럼 일단은 불려봅시다 주사이를 불려봅시다 빠밤 5 5가 내 쪽에는 뭐 있는 게 없고 3딜 2딜 2딜의 어지러움 2딜 2딜의 어지러움 3딜 2딜 취약이 취약의 뭐야 이게? 광역이 1딜의 힘 죽겠는데? 6딜 2딜 6딜 6딜을 막을 수 있나? 야 아교광선 괜히 지웠나? 어? 나 6딜 막을 수가 없는데? 으음 보자 그러면 일단 아드레날린 써서 2장 드로 하고 일단 이거 써서 1장 드로 해서 약화 하나 벌고 아니 진짜 이스케이프 플랜 진짜 개꿀만 돼 포션 빨아야겠다 일단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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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이것도 포션도 쓰고 피치비도 일단 이거 써서 오 포션도 쓰고 포션도 쓰고 FTR이다 그러면은 신이 하나 둘 셋 4로 올라갔다가 1 빠지게 똑똑똑 러블 에너지 약화 약화 약화한 다음에 음 그러면 내가 몇딜 맞아야되지? 1딜 1딜 보스는 딜 없으니까 지금 2딜만 막으면 되겠네 하나를 잡아야겠다 하나하나 그냥 포션을 그냥 포션을 사용하면 12댐 포션을 쓰자 12댐을 써서 누구를 잡아야되지? 음 그냥 얘를 잡자 2댐을 써 침 2댐을 써 4댐을 써 5댐을 써 5댐을 써 5댐을 써 5댐을 써 4댐을 써 4댐을 써 4댐을 써 힘사며 하하하하 지금 2시 그냥 슥슥슥 했어요 바로와 쓰고 포션쓰고 한돌쓰고 하하하하 엘리트피 몇이냐 이거 엘리트가 39요 뭐 좀 있으면 죽겠네 이건 얘만 잡아도 돼요? 다 잡아야되지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하스윙이랑 기준이 없어졌을거에요 아 그래요 번개구체대미지 1들어오고 아클은 기억할게 많지만 제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1댓 맞고 복 2시 까이고 아 맞다 지금 보스 약화 걸려있어서 데미지 안들어갑니다 힘없고 1댓 1댓 어지러움 어지러움 아 그놈의 킹지러움 진짜 킹지러움 다 처리 됐나요 예 저는 됐습니다 주사위 굴려오실 분 있나 예 운명을 주사위에 맡겨보세요 미안해요 제가 굴렸어요 다 먼저 온 사람이 임자지 2딜 2딜 넣고 2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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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왜 약전 보스에 강화가 안되있지 지금 보스 2딜이네 아하하하 야 좀 무서워 아우 보스 겁나 세네 어우 미친 어떻게 하냐 이거를 때리고 얘를 때리면 이게 지금 2댓 2댓 잡고 아니 5단위 토큰이랑 10단위 토큰 밖에 없는데 애들 지금 골고루 뿌려져있어가지고 이것이 3댓 3댓 또 후드로 한번 해야겠다 매진 응 혹시 1딜 지원해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저 뭐 계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또 후드로가 아니지 이거 괜찮아 괜찮아 이거로 이거를 잡으면 잡 일단 생존자로 어 훈을 어퀘하지 포큰 다 쓰면 못하는게 규칙 아닌가? 포큰 다 쓰면 못하는게 규칙 아닌가? 백분열 쓰고 두장 뽑고 그리고 왜 여러분들 노예상인들이 다 살아있나요? 더 1댓만 지원해주실 수 있나요? 아뇨 카드를 다 썼어요 하 1댓 맞아야되나 그냥 버즈잭 쓰고 아 일단 이거지 잠깐만 고민좀 해보자 네 생각할게 맞네 네 생각할게 맞네 그러면은 이게 남으니까 이건 쓸 필요없고 음 음 이중시전 쓰고 라이트닝 제거하고 이쪽 구경해야지 편지칼 발동되고 얘도 이그저스트요 홀로그램 어? 홀로그램이 소멸이네? 원래도 강화하면 소멸 되실걸요? 보관없는 것 1댓 4댓 5댓 5댓 4댓 5댓 이거는 방어는 됐고 딱히 보니까 한 대가 아니구나 이러면 2데맞네 4 하고 6 이상하네 왜 다들 맞고 있지? 적을 죽이면 안 맞아도 돼요 잠깐만 체력 2나맞네 아니 보스 잡아줘 그러면 하나 둘 셋 보스 잡는다고 걔네들 없어지지 않아요 툭딜 아 수인이 없어지는거 아님? 그런 개념이 없대요 음 보니까 뭐 따로 헤드 없으면 나머지 다 죽는다 이런 얘기는 없더라구요 여기 카드에도 무슨 다른 표시도 없고 왼쪽 위에 아수인 표시 아 그러네 이 마크가 뭔가 의미가 있는지 아 근데 그 광신도 그런 애들도 천놈 나오면은 광신도 둘 하수인이 데려옵니다 뭐 이런식으로 하는 기념이라서요 이게 음 좀 묘해요 하수인이라긴 좀 묘하겠네요 자 주사위를 구겨봅시다 아 얘 힘 올라야지 왜 얘 힘이 자꾸 올라야나? 1 네크로노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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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어 얘 리더 2뎀이었나요? 네 네크로노미콘을 이용하네 네크로노미콘을 이용하네 더 계산하겠네 얼 사람이 죽어가요 보물된다 여기 사람이 죽어가요 여기 사람이 죽어가요 독도 큰이 없어서 이것도 못쓰고 일단은 망단 써서 1방어 올리고 덴도 두개인데 덴도 하나 써서 얘 죽이고 방어도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얘는 제가 죽였어요 리더 죽었어요? 네 그럼 끝났네 뭐 리더 죽었어요? 네 아 그건 뭐 네 저도 얘 처리 가능해요 오케이 끝 굿 아 클 든든하네 이렇게 한 방에 딱 죽이면 되잖아요 실례지만 사일런트 피가 2 남았어요 아이쿠 자 골드 2 골드 2 받고 대검 딜이 얼마길래 한 방이나요? 유물 지금 18뎀이었는데 네크로노미콘 발권했어요 아 네크로노미콘이구나 유물 하나씩 받으시고 카드보상 하나 받으시고 일단은 포션도 온 유물 조현님 이거 사실상 님거 아니에요? 네? 이거요 이거 아까 한번 썼는데 아니 포션 하나 나왔는데 지금 이게 나와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깼네 깼어 이거 아 저유물이다 아 갑방이잖아 카드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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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보상은 고르도 티켓 이중타격 대학살은 못쓸것 같고 코르family 매일 빠르침 시 acerca 하아 산덕 . 전타 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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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요 혼자 플레이가 되기 바랬거든요 교수가 되면은 학생들한테 꼭 조회 봤을 내줘야 겠어요 이렇게 잘 돌아간다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악마 같다 아 약점 부서 강화 안 했더니 계속 주사위 4 나왔거든요 좋아 이제 강화하면 주사위 4 안나오겠지 강하면 오 나올 거에요 그러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자자 화를 떨까 고개를 강화 하자 아 이론상 이론상 강화해도 똑같애 대검을 강화할 거야 담배 개좋네 아이 병렬있고 깝치자 저열물로 피 1도 회복하니까 됐어 나 처리 됐나요? 예 음... 자 갑시다 어나더 디펙트 빠밤 아 여기서 수동 느낌이 예 부금 수동으로 틀고 있는거에요 지금 아 여태까지 되게 부드러웠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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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보스 체력은 165구요 하하하하 주사위 굴렸나요? 아니요 굴리실? 사일런트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광 8댐 뭐야 2 그러면 보자 내께 1 방어도 하나 먹고 아 그래 저유물 1 회복해야지 체력 아카 그리고 2니까 3댐 3댐 2댐 그리고 3댐 3댐 2댐이고 오타마토는 자기 힘 1을 오르네요 와... 8댐 겟박수다 아니지 자 그러면 2댐이니까 이걸 쓸 필요가 없는거 같아 아 킹짱저 근데 사실 이제 킹짱저 필요 없긴 해 사실 난 안채고 아드레날린 써서 2장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스케이프 플랜 또 왠지 능지처참 나올거 같은데 이거 하하하하 시빅질 보복해봐 아이씨 일단 에프채 개빡진대자 음 버리고 이거 그리고 능지처참 아 아 아 능치 때리고 그리고 옆보스 체력이 참 오부도 체력이 쉽구나 되네요 예 오부도 꽤 세요 생각보다 어허 뭘 어떻게 이겨 아 잡으면 되지 힘 아 에너지 포션 먹어서 에너지 늘리고 에너지 다 안썼으니까 에너지 다 안썼으니까 음 2억화 걸고 그리고 3배로 이모 니까 열턴만 버티면 되요 오케이 열턴이 어디서 알아서 죽습니다 열턴이요? 지금 독이.. 아 15독이네? 예 난 모릅니다 이겼네 이겼네 오케이 그리고 난 곧 가겠지 잠깐만 얘가 몇 딜이야? 3딜 그 2딜에? 아 쟤는 1딜 밖에 안 맞구나 쟤한테는 다행이다 음 포스터 없잖아 이제 빗맞으면 골로 가는 듯 종원의 카운트다운이냐고 이거 아 지금 다음 턴이죠? 계산 다 끝났어요? 예 오케이 잠시만요 2딜 오픈 안 때리고 뭐야 얘 HP 토큰 왜 2개 있어? 아 165라서 센 해 타서 그리고 지금 150에 보스 힘을 얻고 3딜에 2딜에 1체력 까이고 아 어디가세요? 아 뭐지 왜 전에 죽었던 육각령이 보이지? 그리고 다음 턴에는 보스가 2딜 2딜 때립니다 근데 약화있어서 1딜 1딜 때리겠네요 얍 2 2 아 또야? 일단 이거 하나 쓰고 5 2 자 최대한 살아있는게 좋긴 할텐데 내가 일단 더블 에너지 센 휘지 비비 쓰고 첨범기 잠기 안올리고 피원지 칼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게 빵빵 밖에 없네 600을 막아야되면 고체 진짜 세네 앙박하고 얘가 2딜 1딜 1딜 그러면 방어올리면 체력 1로 살겠네 한 대를 막고 취약을 걸으니까 5코 4코 에너지 3딜 1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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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6,7 양옆에서 굉장히 센게 오가고 있다 난 모른다 이제 반방어 귀 아프대 기계학습 어디갔어? 기계학습 어디갔어? 보스 야쿠아 하면은 0 데미인가요? 아니 이거 한 번에 토큰 하나씩 사라져가지고요 1 데미? 지금 원래 1 데미 1 데미인데 힘있어서 2 데미 2 데미고 야쿠아 빠지면 1 데미 1 데미에요 아 힘있었구나 네 그러면 2 데미 맞겠네 다 됐다 아 힘이 안올라가지 다 됐나요? 그러면 얘 또 2 딜 깔고 15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좀만 버티면 되네요 그리고 2 딜 야쿠아 빠지면서 1 딜 1 딜 야 고래가 보인다 아 피일 남았네요 병료 아직 있어서 아직은 살아요 아 아직은 살아요 여기 병료는? 아 HP 2 주사위 굴리실 분? 제가 하겠습니다 오 오 얘는 3 방어를 오토마토는 주고요 얘는 2 데미지 3 데미지 그리고 오토마토는 이제 힘 올리면서 야쿠아 뺍니다 야쿠아 이제 취약 빼요 나쁜놈 힘 하나 올리고 5가 내가 뭐 있나? 없지 되게 뭐 있지 이제 네 그럼 이게 6 덤 인데 아 뭐 패가 이렇게 나오자 아 그리고 이거는 5덤 흐흐흐 그럼 5덤을 10덤으로 이걸 때리면 호시기 성공 내가 2덤에 저것을 했지 그러면은 아 2개부터 얹었을거야 약화 걸고 1방어 하고 능지처참 쓰면 나 이번에 할 건 다했네 아이고 목표는 광살포 때 포션 빠는 건데 아 힘 아직 안 가져왔고 이거는 가지고 왔나? 힘 안 가져온 것 같은데? 힘을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 몰라 그럼 안 가져온 걸로 하자 이거 먼저 써야겠다 이거 먼저 쓰고 6에너지 되고 이렇게 되면 얘가 이걸로 때렸을 때 3장 뽑고 5댐이면 10댐 그럼 3남치 호식을 성공을 하니까 죽는다 맞지 그럼 얘는 힘 3개를 가지고 오고 되는 게 없네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죽고 아클 다 컸다 끝났다 아직이에요 16밖에 안 돼요 이제 바라나오면 끝 아니에요? 이제 바라나오면 끝 아니에요? 아니 바라나오면 저기 바라나오면 한 돌 한번 쓴 거예요 금가 3개 다 쓰고 구체 터지고 쓰레기 버리고 구체까지 해서 잡고 아 자 이거 리무브 올 약화네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우디 9에 15 하나 둘 셋 넷 다섯 15에 지 힘을 얻고 약화 떼고 자 다음 턴에 10댐 쏩니다 저놈 이번 턴에 아 10댐이구나 예 힘 때문에 나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칩이 됐어요 아 누군간 살겠지 뭐 0이니까 계산이 이거네 아닌가? 1 1 내가 1이 뭐 있던가? 없지? 1 네크로노미권 가만히 있자 그러면은 아 나 막을 수 있다 근데 나 죽어도 되네? 막을 수 있.. 에? 잠깐만 뭔가 이상한 걸 들은 거 같은데 막을 수 있다는 소리는 들은 거 같은데 예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 일단 랩 지금 잠깐만 나 지금 오브 아 호션 써서 힙록 켜면 되는데 3딜을 막아야겠는데 이거? 지금 이제 힘이 6이니까 아니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잡아줄 거면 호션 안 써도 되는데 24에 27댐 아 근데 3딜 못 막으면 호션 빨리고 죽을 텐데? 잠깐만 지금 얘가 10댐을 때리니까 일단 이것이 아 씨 어떡하지? 일단 이걸 쓰고 혹시 1방어도 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자 저 계산 좀 해보고요 네 킬각 계산 킬각 계산 킬각 계산 킬각은 아니에요 전혀 킬각은 멀었고요 킬각이 아니라구요 킬각이 아니라구요 110이 뎀 넣기 호션으로 주사위 6 만들어도 됨 에? 주사위 6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포션 그런 기능이 있어요? 네 아 잠깐만 지금 1이었는데 근데 1이 네크로미라서 쓸지 말지 음 아니 제가 지금 네크로미를 써도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내가 네크로미를 발동을 한 다음에 그 해도 되지 않아요? 안돼요 이 포션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 뭐야 애들 의도 다 정해지고 움직이기 전에 쓰는 거라서 그럼 네크로미를 포기해야 될 거예요 지금 쓰면은 제가 지금 네크로미를 쓰면은 이게 27뎀에다가 27뎀짜리 대검이라서 지금 안쓰어도 되 그러니까 지금 포션 쓰셔도 되거든요 음 음 왜냐면 이제 막으려면 잠깐만 있자 이게 6 델 막고 그 다음에 이게 이거 쓰고 이거 쓰면 이거 혹시 가져가실래요? 주사위 6으로 바꾸나요? 예 바꿔도 돼요 그러면 수 있어 주사위가 6으로 바뀌면은 2델은 막을 수 있어서 저 괜찮아요 오케이 뭐야 그러면 안줘도 되잖아 그러면 아크로바틱 뒤를 좀 이따 잡고 한장 버리고 오 5 5 5 5 5 5 5 5 6 10이네? 나 광어두는 10이잖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치 파워마다 1등가니까 1등 맞고 1로는 1,2,1 4만 썼으니까 전기는 안 써야겠네 그러면? 홀드 스냅 쓰려면? 아 얘를 쥐긴 해야될텐데 그 다음에 얘가 공격을 한 번 하니까 이러면 싹 고니까 어둠 발현하면 10댐 어? 난 독철이 먼저 해야겠다 잠깐만 방금 전에 대검에다가 아니지 근데 대검에 네크로노미콘인데 공격 그 저기 두별 포션까지 쓰면 이건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거에요? 이건 네크로노미콘은 안 터질 거에요? 저희 6으로 바꿔서? 아 그게 아니라 만약에 했으면 했으면은 이게 트와이스 이게 트와이스 거든요? 네크로노미콘이 트와이스 어택 포장이 트와이스 룰북에서는 그 다음 걸로 트와이스가 여러 번일 때 다음 카드로 넘기는 거에요 아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8댐을 먹일 수 없었구나 아쉽다 아이씨 미시빅 하하하하 먹엄 딜버 아니 나는 꼴랑 10댐 넣었는데 내가 뭘 들은거지 지금 하하하하 음 보자 지금 얘가 지금 체력이 100일인거죠? 예 아 딱 100인가? 백.. 아 100이네 딱 100이네 그러면은 아 이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구나 이거 에 독댐 넣고 오케이 이거는 맞고 망고나 살포 맞으면은 포션 서서 체력 2로 살고 24에 다 이러면 플레이 다했네 7 21 이 포션 27 21댐 밖에 안되네 저는 정상할거 다했어요 라이트닝까지 하면 끝 라이트닝까지 하면 끝 체력 1 이거 다들 이렇게 죽어가요 향로가 살렸다 향로가 살렸다 아 향로 6이 향로 때문이구나 예 생각해보니까 향도 이랬네 내 포션 때문에 이랬네 자 가죠 음 냉기 안올렸네 컴더스랑 다르지 않음 향로가 저게 보면은 방어력이 아니고 체력을 1 이상 잃지 않는다라서 어 다르긴 해요 저거 유령화랑 저거 유령화랑 일 잃는게 맞을 듯 네 천하무적 심장버프 다 지금 계산됐나요 지금 다 끝났습니다 네 전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 톤으로 넘어가서 얘가 다시 힘을 얻으려고 하구요 주사위 굴리실뿐 짠 오고 빠밤 2 가 1방 그리고 얘가 3댐 때리는거 같은데 2에 힘은 최대가 10이죠 예 아 진짜 아드가 여기 왜있어 아드 받다줘 핵 섞었으니까 3댈 여기 힘 5짜리 어디있어요? 셋 뭐 지진 않겠네 하나밖에 없나? 이거 다 쓰면 힘 10 될걸요? 아 하나 남네요 11이나 들어있네 힘이 힘 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오타마트 힘 못 올리는데 저거 다 쓰면 하하하하 어? 야 이런 효과가? 오 김스틸 3 하나 둘 셋 다 쓰면 상관없어요 어차피 죽을놈이라서 골드 스냅 2길 어차피 이번 턴에 힘 올리고 마니까 다 때리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강타를 때릴게요 이제 몇 팀이 나올래? 몰라요 저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강타 나오면 하하하하 아 강타랜다 저기 떼건 나오면 아 하나 더 뽑는구나 앗 서순 어 그러면 아 지금 이었지 그러면 저 단도 4개 써서 8딜 넣습니다 미친 서순 체력 68 남았구요 어차피 독 계산해야 되니까 독까지 들어가면 50 남아요 체력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제가 강타를 때리면 12 데미니까 전기 계산 안 했지 아직 아 강타라면 12 데미야 하하하하 전기 2딜을 더 넣어야 되네 하하하하 겁나 세네 그 다음에 치약 하나 먹이고 힘 어디서 이렇게 먹은거야 하하하하 여기까 하하하하 늘 말씀 드려요 평소에 한돌을 좀 소중히 해주세요 하하하하 옆에서 주섬주섬하더니 힘 십되있구만 하하하하 한돌 좀 소중히 해 하하하하 헬창 아클 하하하하 독토큰 좀 더 있었으면 좀 더 뭔가 해볼텐데 독토큰은 한 23정도가 제한이라가지고 더 못 넣어 하하하하 자 그럼 다 카드 처리 됐나요? 예 마지막 힘 토큰은 오타마턴이 훔쳐왔네요 아쉽게도 여러분이 조금만 도와주셨어도 제가 힘을 올리지 못했을텐데 저 녀석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그러면 이놈 지금 4,4딜이니까 총 8딜이거든요 와 주사위는 2 죽이면 되지 뭐 아이 뭐 2만 나와 자 이거 33데미구나 이게 8데미면은 저는 죽어요 참고로 못 막아 이거 뭐 왜냐면 포션이 33데미거든요 하하하하 너 취약 들을 수 있는데 취약도 걸려있네? 그럼 취약도 단번에 들어가나요? 예 지금 얘가 공격토큰이니까 33에 취약까지 하면 66이 그거 쓰면 바로 이제 죽어요 그냥 잠깐만 이게 타격을 쓰면은 12데미인데 그냥 이거 쓰면 죽겠지 예 일단 요것만 쓰면 일단 죽고 아 포션이 아까워서인지 네 여러분들 말씀드리자면 포션을 쓴다는 건 목숨을 버리는 거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잠깐만 계산해봅시다 얘가 지금 체력이 36이잖아요 예 36인데 도기 취약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걸로 때리면은 24데미에요 24요? 죽었어요 그럼 도까지 하면 죽었어요 아 포션 안 써도 된다 와 포션 안 써도 된다 그 중가루님도 매일 맨날 그 어 바리몬박 이런 거 하지 말고 한돌 좀 소중히 해주세요 한돌도 많이 하거든요 보스클 미션 성공 와 보스클 성공 와 아 근데 이 포션 나눠주길 못했네 아쉽다 일단 하짐석이 포션을 하나 줄 테니까 힘포네 아 이거 위치 정해진 거 같은데 이거 아 생각해보니까 잠시만 아직 2막이 안 끝났잖아 이거 가져가세요 스텝 앗 아 이제 렉스렉이야 끝났으니 포션 3개 선물 성공한 거 아닌가 이런 아 그런 게 있었군 와 감사합니다 봐봐 이제 3골드 가져와야 돼 3골드 3골드 받고 3골드 받고 그리고 포스 보상 유물 2 2 2 3 5개였나 네 5개 중에 선택 일단 난 고르면 안 될 게 하나 보이고 홀링베르 무슨 말이죠? 유물 2개 얻고 이거 제거하면 돼요 그냥 뭐지 그냥 유물 2개 가져가면 돼요 그냥 보너스네 네 껌피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저거는 아클만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없어요 그런 게 Air 엔드오브 컴백 밖에 없고 다른 말이 안 써있으니까 피가 달아야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건 잘 생각하면 방어 2 올리기 올리기 대신에 이 덧때리기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요 치환을 해서 생각해 보자면 강화불가도 먹을만하네 안되겠다 퓨저 네모 노리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총 못참는데 총각인가 강화를 위함 자야되는데 종방이다 나는 소주가 페널티가 없는 유물이라고 생각이 들지 자꾸 어차피 이제 액트4까지 있는건가요? 네 액트4 심장까지 있더라구요 2면 드로우카드 5가 뜨면 2로 바꿀 수 있다 이기보상 돌이 안터졌습니다 6은 못먹게 가져옴 아 그러네 아니지 그래도 10개밖에 못 가져와요 저런 이건 버려 흠 유령영상 각인가 유령영상 각인가 무적 6방 음 음 음 무적이 필요할 수도 있지 음 무적이 필요할 수도 있지 음 무적이 필요할 수도 있지 힘을 올릴 때까지 버텨야 되니까 어차피 흐음... 전격하영 이거...뭔 소리지? 어떤거요? 왠 플레이드 채널 투 라이트닝 이거 깔았을때 라이트닝 두개하고 라이트닝 딜 데미지 투 애니로 왠 이보크된 엔드 오브 턴 아 그러니까 그 깔면은 지금 원래 1 데미지 1 데미지 단일 타겟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깔아 놓으면 이제 저거 발현하거나 턴 끝났을때 한 줄에다가 데미지 꽂을 수 있어요 한 라인에다가 흐음... 그 뭐야 지금 보면 뭐 사일런트 라인에다가 줄 꽂는다 뭐 디펙트 라인에다 꽂는다 이런식으로? 전체에 꽂았으면 좋았을텐데 요 뭐하이징? 아홉 마리에다가 동시에 꽂으면 쾌감 오실 것 같은데요 하하하하 이왕 해주려면 거기까지 해주지 하하하하 야 거기까지 했으면 진짜 그 슬더스... 아니 보드게임 개발자 디펙트설 나올텐데 하하하하 자 그러면 다 잡혔죠 지금? 옙 자 그럼 3막 갈까요? 갑시다 하긴 가야겠지 자 그러면 오전 나 사람들이 죽자라니까 처툭이 끝까지 가네 하하하하 아 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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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까지 설명정도 할라그랬는데 다들 그냥 겁나 잘하니까 이게 아이 저도 그 슬더스를 한 2천시간 넘게 관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던게 있으시니까 다들 아뇨 관전만 아 그러니까 본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간접 경험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플레이는 한 700시간 했더라구요 야 그 정도 많은 거지 자 그러면 모범 한번 봅시다 암종 오 삼막 보스 클리어 삼막 보스 클리어 삼막 보스 클리어 아니 잠깐만 첨탑 암종 채로 28 아 다 20대구나 이제 감사합니다 그래도 첫 턴에 아무것도 안하네 다행히도 얘는 나는 안 세졌는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세지지 자 그러면 이번 턴에 무엇을 할지 2 그러면 3딜 어지러움 힘 2딜 힘 힘 얘는 첫 턴니까 아무것도 안하구요 내가 2면은 많이 뽑을텐데 힘 1에 파워 1에 카드 한장 더 들어오네 참 1일은 그냥 맛있다 야 어렵다 뱅존미션 으 좋아 그러면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혹시 몰라서 얘기하는 건데 저희 그 뭐지 보드게임에 핸드장 없어요 열 장 그런거 없더라구요 음 음 하나 드로우 어차피 드로우 없음 그리고 아드 빠따다주 팀 토큰 재고 털기 퀘스트 감사합니다 야 근데 얘 얘가 광역댐이라서 어떻게 좀 해놓긴 해야겠다 3딜 때리고 2딜 때려서 약화 넣어주고 아 포식을 지금 못쓰네 아니 템포 어떻게 따라가지 2라운드가 있는게 안나온건가 2라운드가 있는게 안나온건가 그 다음에 아니다 부지 3개 넣고 3배 땡기면 2가 들고 그리고 그리고 하나 둘 셋 아 나 계산 잘못했구나 이제 쏴 에너지는 얘가 때릴때 그러면 이중시장까지 쏴야겠다 팀을 얘가 하나 올릴거고 방어도 1 필요하신 분? 퀘스트 감.. 아니 미션 감사합니다 마지막 생존아키 최고의 생존아 뭐야 싸워야돼? 서로 공격 가능한가요? 아니요 근데 경쟁 저거 요소는 있어요 아까 보스 전문 같은거 내가 먼저 가져가려면 이런식으로 가능해요 간접경쟁 그건 말싸움이잖아 보약으로 자리 옮기면 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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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상에 불리하잖아 생각보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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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필요하신 분 없는거죠 지금 그러면 예 그럼 그냥 버려야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광역 3댐 뭐야 저거 18댐 자 그러면 이놈이 아 아니다 나 지금 타격용 인형이 체력 14 타격용 인형 맨날 잊어버려 아 진짜 5댐 5댐 더 넣으면 행동하기 전에 죽일순 있겠다 자 저는 정상할거 맞췄습니다 예 저도 맞췄습니다 어도다 했습니다 자 주사위 굴리실 분 여기요 빠밤 2 아이 뭐 2만 나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또 방어 1에 힘 토큰 얻고 한장 드로우 하고 아까 전기 1 깎아가지고 아 님들 그 암종이 광역 딜 2딜 때리는 것도 생각해야되요 지금 어 아 광역이 3 아 3인데 약화 걸려서 지금 2라서 아 그럼 아까도 맞은거에요? 아니요 아니요 얘 첫턴에 액션은 안해가지고 아까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2번 턴에 신경쓰면 돼요 1댐 넣고 뽑고 잠깐 일단 독을 먼저 계산하면은 오니까 4,3 2,1 암종 1댐 만 때려주실 분 있나요 혹시? 1댐이면 처리 가능한데? 1댐을 이게 사실 4댐인데 전기 남긴 할거 같네요 아 그럼 그 전기로 했어 전기 지지미 그럼 전기 1댐 받으면 그럼 이거 해서 이거 사용하면 처리가 가능하긴 해요 10댐 11댐 내가 제일 약화한거 같아요 10댐 11댐이니까 11댐에 4댐 그러면 4댐 만 때려줄 사람 있어요? 15댐 1코 남는데 네 4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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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댐이니까 12댐이니까 6댐이니까 3코 남으니까 3코 남으니까 3 그러면 나는 딜 안맞네 이제 이거 쓰면 저기 썼으니까 딜 안맞고 2 홀드 쓰네 2댐 때려드림 2댐 때려드림 그러면 에너지 남았으니까 다시 5 어? 잠깐만 저만 남은거에요? 저 근데 이번 턴에 쟤 죽여요 오케이 그럼 정사 완료합시다 예 킬 올 킬 올 1골드 카드 하나 자 1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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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포션 2개 먹고 포션 2개 먹고 아니 이거 다 내가 필요 없는데 어? 나 포션 꽉 찼는데 아이고 드로고 잘하는데 왜 옆에서 필요한 것만 나오지? 어? 드디어 나왔네 뭐지? 그 다음은 카드보상 뭐야 이거? 카드보상 쓰레기 자 카드보상 빠밤 음 이럴때는 역시 괜전이지 아 열파는 어떻게 해석해야되는거지? 그냥 쓸때마단가? 왠에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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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플레이어 파워드로우투 카드 에에에에 파워카다는 쓸때마다 두장 들어오요 강화 안했는데 두장이네 강화하면 0콩있다 그러면 영폭풍 말이없네 그 다음은 디펙트 카드는 다 뭐든지 그냥 좋아졌구만 근데 왜 약한거죠? 강해요 자신을 가져요 당신은 강합니다 아 옆에 옆에 혼자 우물쭈물하면 힘이 시비되는 미친 괴물이 하나 있어서 그런거 아닐까요? 저 사실은 그동안 하나도 안때리고 힘만 올리고 있어요 하하하하 몬버 하하하하 몬버 네 4턴동안 때리고 한턴만에 다 때리시니까 자 이제 그럼 저희가 어디로 갈지 정해야되요 으음 이게 엘리트 각인가? 음 상점을 끝에는 한번 들려야 될거 같으니까 요쯤에 한번 요 아니면 요쯤 한번 들릴거고 여기 아니면 여기로 갈테니까 네 4턴동안 때리고 한턴만에 다 때리시니까 네 자 이제 그럼 저희가 어디로 갈지 정해야되요 으음 이게 엘리트 각인가? 음 음 상점을 끝에는 한번 들려야 될거 같으니까 요쯤에 한번 요 아니면 요쯤 한번 들릴거고 여기 아니면 여기로 갈테니까 중간길은 음 뭐 요쪽길로 가야겠네요 여기를 거쳐야되니까 그쵸 그러면 뭐 결국 어디로 가는 상관없긴 한데 산무름표 가긴가 하하하하 물음표 과실? 물음표 과실? 아 산무름표 가면 6골드인데 흐흐흐흐흫 그럼 갑시다 자 가자 뱀 머리로 과연 아 일단 뱀 대가리가 잠시만요 이골드를 토큰이 없네 이런 지엔장 자 아 근데 이골드 받으면 5골드구나 오케이 짠 자 뭐하니 대가리 어 유물을 주면은 유물에 표시된 돈만큼 돈을 받을 수 있구요 오 좋다 아니면은 풀피 회복하고 그 다음 이 체력 깎는거 둘 중 하나네요 유물을 팔거 있나 잠시만 이거 무조건 선택해야되요? 예 선택지가 저 두가지 밖에 없어요 그냥 나간다가 없네요 쓰레기 하나 팔자 자 이제 킹짱저 필요없는데 킹짱저 팔까? 부적 버릴까? 킹짱저 팔자 나 그로블이가 여태까지 갓빵도 잊어버리고 있었네 왜 이러는거야 정말 그 중요한걸 어디서 주셨어요 사온게 아니란 말이야 잠깐만 이게 칼골드 칼골드였지? 부적 버리자 다들 떼부자가 되고 있어 이 꼴 오구먼 여기도 물음표에서 상섬티가 나오나? 허허 아파 됐다 자 그럼 다 이벤트 됐죠? 정리 옙 자 다음 물음표 빠밤 돈 받고 잠깐만 하나 둘 셋 돈을 받고 이벤트는 이벤트는? 구루마블에 황금 열쇠 여는 건 두근거림이 있어요 하하하하 아 이거다 어 유물 하나 버리고 아 유물 하나 먹은 다음에 유물 하나 버리거나요 아니면은 아 유물 교환이네요 다른 플레이어랑 유물 교환하기 모두 다 한 번씩 할 수 있으니까 괜찮긴 한데 네 타격용 유형 필요한 사람 있어요? 아니면 내가 타격용을 버려야겠다 이거 그러면은 먹고 버리면 되겠다 타격용 유형 보니까 별로 효율성이 먹고 뭐 버리지 생각할까? 아니면은 난 유물을 가져옵니다 아니 이거 아 잠깐만 잠깐만 안 섞었어 잠시만요 안 섞었어 아니 안 섞은 게 아니라 그거 바닥으로 내려야 돼요 아 그러네 그러네 멍청이 위로 올려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왜 보던 게 왜 또 있나 했네 어 아이 참 세상 참 300골드 달라고 그래요 그거 아 행꽃이다 포크는 없지 않나 이제? 아 행꽃도 확률이야 아니 골드 다 털렸네 골도 없네 이제 망함 어 음 잠깐만 난 어떡하지 행꽃 하나하고 하나 버리셔야 돼요 아까 그거 버려 타격용 인형 아 아직 안 버렸구나 음 음 음 아 카베코 이거 이거 옆에서 필요한 건데 왜 자꾸 나한테 들어오지 옆에서 저 갑부 놀이에요 아이 버려 저거 그거 아니야 그 핫스톤 핫스톤 전장에서 뭐 막 클릭하면 저렇게 되던데 이펙트 하하하하 아 이건 이펙트 예전에 도널드다 컨싱커포이 하면 안 돼요 게임 특성상 토큰 다 사라지면은 못 써요 예 도널드다 할아버지가 저런데서 수영하고 그랬는데 하하하하 자 그러면 그래 하나 더 버려야 되네 뭐 버리지 돌 4가 안 나오더만 이랬는데 이제 4나온다 버리가 4나온다 자 우리 이벤트 하나 더 봅시다 빠밤 야 뭐야 어 롤도 다이 이치 플레이어를 롤 세퍼레이틀리 자 각자 하나씩 굴려서 1 나오면은 체력 2 나오면 저주 3 나오면 카드 지우기 4 나오면 유물먹기 5 나오면 아무일없음 6 나오면 EHB 이뤄요 꽝이 절반이네 이거 자 다음 저부터 해볼게요 자 가자 저 휠도 꽝이에요 하하하하 저주 뭐냐 어 오 지울 수는 있네 내면 제거네 지울 수는 있네요 그래도 다행이로 자 저 갈게요 네 서백투성이네 4 6 고수 와 이렇게 살아야지 개고수 뭐냐 이거 피라미 잠깐만 이거 전투당 한번 전투당 한번 그 패이죠 한 장이네 잠깐만 그러면 전투당 한번 내가 선택하는 거야 아니면 자동 첫 턴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번에 카드 이번에 카드 이번에 카드 유지할래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덮으면 돼요 아 그렇군요 온오프이구나 네 여기 가자 후우 아 쓰레기야 저주를 받으시죠 사람들이 주사위를 잘 못 굴리는구나 언플레이어블 이프 디스카드 유어 핸드 턴 끝까지 2개 남아있으면 1 데미지를 받습니다 돌겠네 대가는 야 아 당신은 미친 그렘린을 배려했으나 도망갔네 자 저희 일로 갈라 그랬죠 그래야겠네요 아 나 불에서 지울 수 있구나 담배 덕분에 불에서도 못 지우는데 아 이게 뭐야 어 스파게티 이거 광역이네 뭘 스파게티 뭐야 광역이 2개나 있네 개무섭다 그리고 과도자는 과도자 체력 99 아 이거 내 턴이구나 쉬프트 왼 트랜지스트 아 과도자가 체력을 잃으면 아 체력 때린 만큼 아 때린 만큼 방어 넣었네요 아 음 근데 방어도 10까지 밖에 못 올리지 않아요? 아 그러네 그러네 뭐지 죽으란건가 뭐지 이상하다 아니 아니면은 저거는 토큰 하나 더 써서 뭐 이런 식으로 해야되나 이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막 200 300 이러면은 토큰을 막 여러개 올려놓긴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식으로 쓰면 안해 보스만 토큰을 여러개 쓰는 거지 그니까 그러면 HP 토큰은 무제한인 거 보면은 이거는 그런 식으로 써도 될 거에요 오케이 오케이 자 과연 6 6 5 5 내가 있던가 6이 없네 이번에 갑방 잊어버리지 말고 맨 처음에는 공격을 안하는데 아 참 얘 효과 뭐야 리액티브 왼 유 데미지 어 lov에 스파게티를 때리면은 일단 이거를 하고 스파게티 때리면 주사위 다시 부리네 미친 아하하하 랠릭을 발동시키지 않습니다 하하하하 미친놈이가 진짛 하하 어지럽네 6임의 향나네 지금 사딜에 약화 ป bachelor verkỗi 으으 음.. 4딜에 약화 이러면 3딜이 3방어고 똥분열 왜 이렇게 부린 것 같지? 아 맞다 포션을 쓰고 포션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하나 받아오면 되겠구나 6딜을 아이고 으어어어어 아 잠시만 그렇다면은 4방어 챙기고 텐도 2장 얻어서 1댐 3딜 1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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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톡 하나 드릴 테니까 턴당 1방어 씩 가져가세요 아싸 그럼 필요없겠다 꿀 안 쓰라니 안 쓰면 여기도 가져야죠 플레이 개 묘해진다 진짜 재밌네 5댐 1댐 다음 톤 2가요 자 그럼 잠깐 계산할게요 2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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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댐 2댐 2댐 3댐 2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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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만이 나온다 이하고 드로 카드 아 그리고 이면은 어 님들 어지러움 2개씩 받아요 예 지금 이거 때리면 바뀌긴 하니까 예 때리면 의도가 바뀌긴 해요 나오면 7댐이나 들어가네 그나마 어지러움이 덜 아픈가 근데 그렇게 해서 주사위 다시 굴리면은 유물효과가 바뀌는건 아니죠 예 렐링을 발동시키진 않는데요 아 그러네 친절하게도 쓸데없이 써놨군 이미 1댐 받아서 이것도 쓰레기 아 2니까 이번에는 이게 발동을 하는구나 근데 어지러움 2개 받는게 싸게 먹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얘 어지러움 받을거 아님 얘 때릴거에요 여러분들 예? 전 때려보는 아닌가? 아니다 아니지 때려보는 것도 왜냐하면 어지러움은 다 받는거지만 때리면 제가 받는게 아니잖아요 놀리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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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정형 넌 옆각스면 막을수 있나 엽 한 번 때려놓은 부자가 그래 단도로... 1패면은... 아! 옳지, 아악! 괜찮아, 취약 입이 걸려 있으니까. 가만있지, 이렇게 되면 12니까 이거 두 개 쓰고. 팀킬 카드. 도약.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대 더 때렸다가 이상한 거 나오면 조지는데? 어, 잠깐만. 어지럼이 내 대게 왜 있지? 아, 어쩔 수 없다. 때려. 아, 나 아까 어지럼 안 쓴다고 했는데 받아왔네? 1. 5대5방어. 야랄, 란네. 잠깐만. 1콜은 뭐하지? 1. 혹시 이 방어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음...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맞게 생겨서. 1. 1. 1. 1. 1. 아니, 일단... 2. 1. 1. 1. 1. 1. 2. 1. 1. 2. 1. 1. 2. 1. 마련했으니까 2데미지 1방어 2데미 1방어 2데미지 3데미지 2놤kun 2놈 5놈 5데미지 8데미지 5데미지 4데미지 5데미지 아 힘들다 2 잠깐만 아 냉기를 발현할게 아니라 어둠을 발현해달나 2 데미지 6 데미지 R9 방어니까 이러면 막아지네 다했어 자 그러면 다음 턴 4 4면은 얘는 단체에 취약뿌리고 4가 2 데미지 때리네 아 과도자 아프다 어택으로 때리는거가 아니니까 이건 뭐 사과 없겠지 Ftl 먼저 쓰고 아 참 체력가면 안되지 지금 방어 있어가지고 F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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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야. 바쁘다잉. 아드 빠따져 쓰고. 전기가련 2데미지. 걸고. 에너지아이저. 에너지 2번 쓰면 6데미지니까. 막 낑마가 돼. 계산이 빡세. 시작 하나 더 걸고. 6데미지. 변지칼 터지고. 로베 과도자는. 내가 때리면 디펙트가. 방어도를 얻는 거군요. 디펙트가. 자 그러면. 5데미지 맞고. 지금 모두가 취약을 받아야 되거든요. 다음 동 가도 되는 거죠 지금. 예. 옙. 오케이. 또 2네. 2만 나와요. 얘가 2면 또 어지러움 2개네. 잠깐만. 홀. 아 어지러움 받았어요 방금? 아니 아니요. 방금은 취약. 네. 넵. 뽑고. 뽑고. 음. 아. 약화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취약이니까 30 딜이네. 아이고. 아이고. 어. 우회로 취약 빠지나. 얘가 지금. 혹시 10 딜 넣어주실 수 있나요? 그 정도야 뭐. 네? 예. 여기가 이게. 그만 있자. 요게. 7 딜. 요게. 8 딜. 15 딜이네. 하하하하하하. 돈 마쓸 적시다. 죽이면 되나요? 아니. 죽여주면 제가 고맙죠. 이걸 먼저. 이걸 나중에 때리면. 이게. 8 딜에다가. 7 딜에다가. 이게. 16 딜이구나. 이야. 아이.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얘가 죽고. 이러면은. 붙자. 지금. 제가. 얘 때려줄 수 있긴 하거든요. 아이. 뭘 때려. 약화도 갈까요? 약화 하나 더. 걸 수 있고. 잠시만. 2에. 4방. 홍맨까지 쓰면은. 독 6거리니까. 일단. 6방어도. 독으로 챙길 수 있구요. 오. 독이다. 그리고. 8. 지금. 8. 8. 8. 8. 8. 8. 억. 어. 남인 여러분들. 어서오세요오. 어? 잘 못보봤네. 뭐지? 마이크를 끄고 이겼는데. 이. 머신러닝 안 썼구나. 전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아니지. 아니 화면은 안보고 있구요. 으으. 모두게임이니까 화면을 보고 있을순없고 채팅만 보고 있는거죠. 엉. 어차피 이거 약화는 저구나. 머신러닝스인 줄 알았는데 아유 정신없어 몇댐이라 하셨죠? 방어도요? 제가 8방어도 줄 수 있어요 아까 독댐까지 합쳐서 8방어 그러면은 아 근데 취약이 있는데 이거 그러면은 30방어 올려야 되나? 야쿠아 붙었으니까 14고 28? 아 씨 28들은 어떻게 때려? 아니 혹시 지금 도약 있으세요? 아니요 아 야쿠아랑 취약이랑 상쇄라는데요? 아 아 아 아 다행이다 그래 약화 취약이 있으면 아 그래 그걸 안 했었구나 약화 취약 아무 효과도 안 받고 둘 다 사라지는 거 맞아요 아하 어 둘 다 사라지는 거 맞아요 아 그래 그러면은 7방만 어떻게 신경 쓰면 되겠네 이럴 수가 내가 약화로 사람을 살렸어 치약 걸고 4댐 때리면은 뭐 대충 끝난 거 같네요 오케이 킬 올 칩시다 킬 올 짜단 아 잠깐만 카드 어떻게 해서 낀 거야 이거 이중시전도 있으니까 모자라진 않을 듯 아 아 그럼 보상에서 돈은 못 받고 1원 1원 아 파워 카드로 하니까 진짜 헷갈린다 돈이 없어 쿠션 2 에 카드보상 1 아 유물 2까지 가버렸는데 미친 참 낡은 돈 쓰레기 사기를 칠 뻔했다 혹시 취약 포션 필요한 분 있습니까? 일단 제가 포션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빨리 가져가시죠 취약 포션 되게 심플하다 그리고 포상 다 맛없는데? 뭐 이렇게 나오냐? 박치기 한돌? 애매하구만 기사회생 되게 별로다 어떤데요? 한 장 소멸하면 1방어도예요 장마다 압축의 의미가 있나? 네 그런 것 같네요 광란 완전 다른 카드 됐네요 광란? X X is number of cards 인결 이그저스파이 아 소멸한 것만큼 데미지 주네 소멸 시너지로 갔네 소멸 카드가 많긴 한데 이건 쓸모없어 원작보다 훨씬 쓰네 확인 내 댕이 몇 번 돌아가는 일일이 확인하는 건 진짜 그 카드 쓸 때마다 카드에다가 투쿤 올려가지고 돌릴 수도 없잖아요 그쵸? 박치기를 쓰느냐 마느냐네 아 스타트 오브 컴밋이구나 내 댕 너무 구려 박치기 쓰자 엔드 오브 컴밋 두 개 있지 않나? 아닌가? 아 요것도 있구나 P3 채워지실 거고 예 자 그러면 저희 돈 쓰러 갑시다 네? 돈 쓰러 갑시다 바로 상점? 오케이 아니면 불? 아니면 상점? 요쪽도 뭐 불상불이고 요기 상 엘리트인데 엘리트를 갈까 아니면 불을 한 번 더 볼까 차이긴 해요 어떻게 하실래요? 음 저는 어느 쪽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엘리트 잡을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엘리트도 죽으면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불 봅시다 예 그럼 불 쪽 가서 곧 죽어도 강화지 뭐 강화하지 근데? 안 뺏혀야지 BTP 강화하면 뭐지? 아 안 사라지는구나 헐 장설성대 코스트 내릴까? 코스트 내리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거 아니면은 미션 성공 아 유령의 형상 유령의 형상 유령의 형상 유령의 형상 그야말로 약점 강화를 아 약점 분석을 좋아 어차피 이거 상점 가서 지울 거니까 빼놓자 하하하하 이거를 나오면 하자 자 다 처리 됐나요? 예 옙 오케이 그러면 상점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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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드래기만 날라 얼마 있지 너? 11원 미라손 사야겠다 미라손 모두가 땡겨야 할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먼저 가져갔어 하하하하 방열판이 있어 먼저 가져가면 임자지 황현 전투장 한번이네 난 골드 내 주але 아마 잔돈 거슬 수 있을 것 같아요 황홀 돈 뿌립니다 그러면 일단 3원 해서 저주 태우고 스킬 포션? 역장이다 천원 못참지? 취약 포션 필요하신 분? 팔원님 포션 없는데 하나 가져가실래요? 예 가져가시죠 드로우 포션도 그냥 챙겨갈까? 다 털었다 윙부츠는 여기서 윙부츠야 카드 사는거 잠깐만 리워드덱 한번 봐야겠다 아크로바티? 하나 더 살까? 걸레면 코스트가 필요할텐데 코스트 유물이 없단 말이지 내가 심장이 있긴해요 하자 수비를 하나 빼자 제거는 싸긴 싸네 이제 돈 쓸데도 없는거 아닌가? 액트소에도 상점 있나? 심장전 가면 상점이 있긴 할거에요 심장전에도 앞에 심장전 가면 상점이 있긴 할거에요 어 돈 다 썼어 아 모르겠다 이것도 사자 아 그 불포션 가져가실 분? 하하하하 자 포션 가방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어 그러면은 그 뭐냐 피포션도 가져가시죠 하하하하 이것도 살테니까 이거 가져가시죠 개꿀 윙부츠는 공짜로 준데도 안가져간다 아 제거할게 있나? 카드랑 이제 제거 좀 남았을텐데 흠 지우기도 살짝의 변에 아 맞다 그 다음에 역장을 넣고 강화할것도 생각해놔야되는구나 아 이번엔 이거 강화해야지 이거 강화해야지 아 이번엔 큰일났다 약분 강화하면 이제 주사위 5나올텐데 주사위 5를 부르는 폭풍의 카드 야 너 뭐 지우지 지키 3골드 내고 요거는 쓴거에요 가지고 있는거에요? 갖고 있는거에요 음 아 돈 많으시네 아까 날끈 동선 떠가지고 하하하하 아 근데 날동 있었지 그래 그러면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상점 빼고 또 마지막 불 밀집없는 디펙트 뭐 할건 정해져있지 굉장히 강화 주사위 5나오게 하긴 주사위 5나오면 제가 2로 바꿀 수 있긴해요 오 오 오 오 이게 지금 2로 바꿔가지고 저거 쓸 수 있거든요 닐리가 오 잠깐만 오 대단해 오 대단해 어둠구채 덩락 갑시다 아 가기 가면 되죠 예 빠밤 금리 금리 에그 엎 아니야 그거보다 내 범 исп 臭 External Regarding 추가 데미지 받아요. 파워 노는거 개수만큼 그리고 죽으면 이제 페이즈 2 깨어난 자를 소환합니다. 디펙트 죽는다. 이놈, 이놈만 해도 체력이 150이예요. 디펙트를 살려주세요. 일단 뭐.. 나 왜 힘 포션이 없지 근데? 자, 주사위를 불려봅시다. 나 오케이. 2! 진짜 이 개 많이 뜨네. 나야 좋지만. 어, 이래. 카드 하나 더 들어간다니까. 인생. 어, 잠깐 이거 왜.. 잠깐만. 전기역합. 자, 오케이. 죽일 수 있다. 채널. 그러면.. 일단.. 이러면은.. 아드 쓰고.. 2뎀.. 2뎀.. 아, 근데 지금 파워 카드 쓰기가 애매한데? 다가 2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호시. 2뎀에다가.. 안도 2개 얻어놓고.. 3뎀.. 조금 5뎀이네? 집이 있어야겠다. 하나 잡고.. 하나 잡고.. 하나 잡고.. 하나 잡고란 소리가 벌써 어디서 들리는데? 뭐지? 아, 힘 토크는 완전히 내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들고 있었네? 버그인가? 하나는 잡을 수 있잖아요? 예? 버그인가? 아, 지금 뭐지? 보스 약화 걸려있어요, 참고로.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 뭐야, 그.. 방어 부족하세요? 네. 1방어 지원해드릴 수 있는데? 디펙트 주세요. 1방어 가져가시죠. 1방어 가져가시죠. 1방어 가져가시죠. 디펙트에게 적선을.. 1방어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어차피 방어도 다 채웠고.. 2를.. 김셀 베러지로 잡고.. 아니다. 아니다, 잠깐만. 앞에.. 앞에 잡놈들.. 잡놈들부터 먼저 죽이는 게 맞겠다, 이건. 베러지 하나 담.. 하나씩 잡으니까.. 아니다. 한 놈하고.. 딜 모자라네. 어? 아, 그러면은.. 한 놈 먼저.. 한 놈 먼저 퇴려야겠다. 이거랑.. 아.. 무력화 써가지고.. 약품 빠졌어. 어.. 요 놈.. 요 놈 죽이시다, 하나? 아이고.. 잠시만요. 그러면은.. 빔세를 여기다 써서.. 얘 잡으면 되겠다. 뭔가 내가 잊어버렸을지도 몰라. 잊어버리겠지. 불이 잊어버려. 아까.. 아.. 후드로 해가지고 약품 빠졌어. 슬프다. 하하하하하하 그러면은 전기역학 다른 데다가 쓰면 되겠네. 전기역학.. 야 번번번벌 개쎄네 진짜. 헤헤헿 언개가 진다.. 됐고 그러면.. 얘네는.. 노딜이고 컬티스 1딜에.. 얘네들 힘 모르고.. 깨어나자 광역 2딜이여 그러면은.. 과연 이들 아까 내가 막았고 주사위를 잘 굴려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융을 써가지고 약분을 보존을 했기 때문에 음 그러면은 직접 굴려오시죠 이거 잘해야 돼요 잘해요! 이게 바로 약분 강화다 자 이번 턴에 이제 깨어난 자 광역 5딜입니다 겁나 세다 사면 딜 2데미지 깨어나자 약화 걸려있어요 이 데미지면 아니다 잠깐만 얘를 때리는 게 맞겠지 깨어나자 약화 걸려있어요 네 나 좀 사려야겠는데 이거 써서 2딜 넣고 단도 둘 써서 카카 하나 처리하고 저 잠시 카카 전기역학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3데미니까 편지 칼까지 하면 5데미거든요 아 그러면은 내가 얘를 때리는 게 맞겠다 전기역 그럼 총 몇 딜이에요? 전기역학 3딜에 편지 칼 2딜에서 5딜이요 음 그러면은 잠깐만 2개 써 반도 하나만 써서 딱 맞춰놔야겠다 2개 맞춰놔 그러면 이거 신경 안 써도 되고 4딜? 4딜을 막아볼까요? 2딜하고 5딜 아 아니다 약화 걸었지 아 아니다 약화 걸었지 6딜 어쩔 수 없는데 이거? 2딜 빠지는데 아이씨 4방 하고 그로젠가 2딜 때리고 5배모 5배모 2딜 미션 자금 깎아 살리기 실패 자금 깎아 살리기 실패 아 진짜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편지 칼 2댐 편지 칼 2댐 편지 칼 2댐 권종하면 권종하면 전기 딜 하나 둘 셋 살려주세요 자 그럼 얘 2딜 2딜 들어가고 광역 4딜인데 파워 하나 있으실 거 5딜이구요 다 맞았어요 자 다음은 아 얘 힘도 올라야지 2딜 2딜이네요 광역 주사위 굴리실 분? 실수 하나 더 뜨거웠다 3 3 야 3 진짜 가만히 뜨네 드로우 카드? 3? 훔imore 2딜 1딜 2딜 3 약하네 이번엔 아 이거 쓰면 6딜 되잖아 그러네 난 8딜이네 아니 미친 나쁘네 깨어난 자 스펙 거의 깨어난 자도 체력 150급 될 것 같은데 느낌상으로 이펙트 차별이야 이거 너 왜 이렇게 아프지? 8방어 어깨 올리지 뭐야? 역장하면 2코 6방어 그 다음에 얘를 때려서 죽인다 3대로 땡겨서 1방 그리고 2코 아니 이거 걸고 깨어나지 약화 걸렸어요 아이고 약화 걸렸습니다 깊지 않고 이거 써서 방어하면은 나 무적 안 써도 됐구나 지금 이번 턴에 1딜 1딜하니까 맞긴 하네 아 안 써도 되는데 무섭거라 나달나가고 아 골 때리다 끈댕기 야 여기는 그러면은 지금 3딜 3딜 6 6막아야되네 좀 막았어요 1댐 예 계산 다 끝났어요 저도 계산 다 끝났어요 아 방열판 써야되나 디펙트는 할게 많다 아 그렇군 방열판 놓으면 또 이 딜 늘어나고 일단 독 먼저 정산해놔야겠다 이거 힙방어다 135 체력 진짜 방열판 써야겠다 아니 깍깍쑥 10댐 때리네 아 방열판 쓰지 말까 10댐 너무 아픈데 이펙트를 살려주세요 이건 이펙트 차별이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써야겠다 어 쓰는거요 떴다 자 그러면 2딜 2딜인데 약화 걸렸으니까 1딜 1딜 이구요 각자 파워 계산하고 자 다음은 이제 또 3딜 넘어갑니다 4위는 5 어 잠시만요 5를 1호 바꾼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관없습니다 어 어느정도에 좋은 효과가 있나요 어 저는 1방이랑 그 드록카다는 없긴 해요 바꾸면은 제 입장에서는 나만 기억하네 제가 이제 5코에서 6코에서 5코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바꿔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딜을 좀 많이 못넣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1방하고 1방하고 카드 하나 더 들어가고 일단은 이거 쓰면은 힘이 나 아까 아드 쓰지 않았나? 왜 들어왔지? 디펜드 역증 약화 넣었습니다 일단은 그거를 때리면 64 24에 전기 1 넣고 베러지 베러지 1딜 때리고 64 24 그리고 27딜 와 4딜 넣었다 2딜 넣고 5 음 그럼 0 0 망단 써야겠다 이거 한 번에 이거 담아주면 나 죽는거 아님? 이거 어떻게 빼지? 100 피 100 맞췄어요 쓰자 여기 피가 있구나 이거 이것도 옮기나요? 이건 안 옮기는구나 원래 100 뭐야 벌써 딜 훅 들어간거에요 지금? 아니 27일밖에 못났어요 아 에? 자 그러면은 아 그 겁나 세네 훅 들어가고 저는 일단 계산 다 했어요 저도 계산 다 끝났어요 저도 다 했습니다 그럼 데미지 광역 3딜 들어가고 다음에 광역 5딜 주사위 굴리실 분? 제가 굴릴게 6 6 아싸 장로다 오프다 6이 내가 뭐가 있던가? 잠시 나 한 번 없네 글째로 썼지 어떻게 막 지나? 5딜 5딜 아 이거 쓰면 되겠구나 지금 몇 장이지? 5장 아 화염 장복 쓰는구나 아 일단 요거를 쓰고 화염 장복을 들고 와서 나 뭐 할 수 있는게 없네 제 구성이라도 쓸컬 아 ultimate 나 이거 또 막겠는데 어? 항포 쓰고 Knock drought 왜요? 죽어요? 그럴수도? P1 잠깐만 아니다 아니다 잠깐만 2, 2, 5 1 모자라는데? 방어도 하나만 있으면 살 수는 있거든요? 저는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러면 제가 방어를 써서 뽑아봐야겠네요 일단 6에너지 만들고 아니 디펙트의 결단 아니 근데 지금 아크릿 그 깡딜이 높아가지고 맞는 판단이긴 한데 안 나왔는데 사라는 있어야 되니까 싸웠어서 2장 뽑았는데 안 나온 망했는데? 잠깐만 어떻게 하지? 망함 아 잠깐만 P4 4에다가 방어도 2하면 전멸각인데? 딱딱 딜린대나? 딱따물이 죽는데요? 어떻게 드로가 이렇게 됐지? 어? 아... 포션 못 두지? 망함 이 전투때 만질 수 있어가지고 근데 포션 쓰는 대상을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를 싸이렉에 맡기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까지 딜을 우겨 넣은 다음에 뭐라고요? 이렇게 바로 사용하는 식으로는 못하나? 일단 때릴게요 제가 이거 지시문이 2힐이니까 되는 거 아닌가? 어 잠깐만요 어디요? 그게 안 될 텐데 근데 포션을 건네주는 게 안 되지 않나요? 아마 안 될 거요 그런가? 아까 철파라도 주워 놓을 걸 그랬나 아까 철파라도 주워 놓을 걸 그랬나 셋 망함 주사위 다시 굴리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 야 코스트는 충분한데 이걸 일단 일단 제가 때릴 수 있는 데까지만 때리고 갈 테니까 어떻게 해 보시겠어요? 치약 포션 던져 드릴까요? 네? 치약 포션 던져 드릴까요? 근데 아 그게 낫겠네요 아 이제 제 치약 포션 쓸게요 제가 어차피 저 죽으니까 치약 포션 쓰고 뼈 끌고 그 다음에 이게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써봤자 힘이 칠밖에 안 돼 이거 뜨리면 9댐 아니지 이거 사용하니까 팀 8 팀 8 팀 8에다가 팀 10댐 이거까지 쓰면 내가 맞아 죽는다고 치고 이렇게 해서 팀 9에다가 팀 11댐 하고요 이거를 때리면 33댐 아니다 이거까지 쓰면 22댐 팀 33댐 55댐 이에요 피약 하나 더 넣어주면 몇 댐이요? 어? 잠깐만 여기서 포션으로 치약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럼 죽이죠 진짜 피다 아 뭐야 그럼 사내 어 이럴수가 부칠각이었다니 아니 살아났다 대신에 그럼 피가 하나 빠지는데 괜찮아 어 아니지 그럼 힘을 하나 빼지 말자 잠깐 그러면요 이게 힘을 10으로 9까지 안 올리기고 힘을 9까지 안 올리게 되면 몇 댐이자가 따져볼게요 30댐 10댐 10댐 이거 쓰면 20댐 어 돼요 이거 이거 안 써도 된다 아니 90일짜리가 뭔 시간 동동하고 나랑 이 포션 이 포션 둘 다 쓰면 그래요 진짜 아 그래 사기맵이네 이거 자 그러면은 죽는거죠 얘 예 쪄요 그러면 죽고 잠깐만 행동해야겠다 여기 죽었을 때 이거를 여기다 올리고 턴이 끝났을 때 어웨큰드 페이지 2가 소환이 돼요 잘 가시고 아 개웃기네 어휴 살아났다 미리 썼다 진짜 이거 그럼 이번에 퀘스트 코스트를 남겼으니까 잠깐만 이거까지 들어가야지 아 그럼 나도 방어도 올릴 필요가 없었네 이번 터네 쪄까 아쉽구만 아우 이제 퍼프리스 있겠네 잠깐만 내 내 이거 어디갔지 설마 여기로 갔나 아닌데 아 두 내 약점 부서 어디갔지 아 두 어디 흘렸어요 어 이거 튀겨나갔는데 약점 부서기 잠깐만 여기 있나 약점 부서가 없으면 안 돼 아 아니다 나오자 힘 다 올렸구나 진짜 약점 부서 어디갔지 땡 어 내 약점 부서 핵 되게 사라졌어요 지금 네 그러면은 일단 이거 업그레이드 된거였죠 네 일단 이걸로라도 씁시다 예예예 어디서 나오면은 파프라고 선언하면 되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턴이 끝났고 2페이지인데 와 뭐야 저거 이야 150 150에 체력해가지고 아 왜 이렇게 했어 이거 보자그럴까 전 광역팔들 광역 4딜에 지금 점액질 2개 넣고 4딜 4딜 힘 증가인데 아이고 이씨 일단 뭐 들어오나 해보자 이야 미쳤네 그리고 얘 있을때는 저거 뭐야 점액질 뽑을때마다 체력 아 그 코스 이씨 까여요 살수 오름 오 오 오 2로 바꿀 수 있는데 혹시 바꿔도 되나요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핸꽃있음 저쪽에 예 핸꽃 그 조연님 어떻게 생각할게요 오 살 수는 있어요 5를 2로 바꾸는거에 대해서 아니면은 5로 유지되면은 데미지 더 넣을 수 있다 하면은 굳이 바꿀 필요는 없거든요 어 아니요 제가 방어를 하는데 써야되거든요 지금은 음 그러면 2로 바꿀게요 예 바꾸세요 오케이 2로 바꾸면 1방에 카드 하나 더 들어 일단 이걸 쓰고 야 8딜 축춘기 쓰고 짠 역장 쓰고 도약 쓰고 여기서 2 여기서 2 2 4 4 그럼 2 그러면 얘가 2가 빠지고 아 이거 막 다 끝나는거 아니겠지 어떻게 때려 볼게요 자 1댓 막 때리고 1댓 막 때리고 1댓 쓰고 2댓 반도 그냥 다섯개 다 쓰고 에러지 두개 쓰면은 이 친구는 파워 승부에 대해서 영향이 없나요? 네 얘는 없어요 아 그럼 그냥 8댓입니다 8딜 밖에 안들어가네 약하네 그래도 이건 써야겠는데 4 15분 5 15분 1댓에 1댓에 1댓을 2댓에 1댓에 1댓에 1댓을 1댓에 2댓에 1댓을 한 대를 맞고 어지러움을 받을까? 아, 한 대를 안 맞고 어지러움을 받을까? 대구성이 필요했다. 1을 맞는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1을 맞을까요? 1 맞읍시다. 전기구체 1대. 1 맞고. 1 맞고. 일단 뚝댐하고 8. 먼저 계산해놔야겠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셋, 넷. 하나, 여섯, 여섯, 여섯. 인함 내밀씀. 그러면 쉭셈이니까. 방어도 올리기만 해도. 따뜻하다. 축전기구체도 있네. 아, 잠깐 내가 포식을 안 쓰면 저걸 써. 아니지, 아니지. 이거 아니고 포식 써야해. 그럼 리듬 더 때리면. 헷갈림. 임팩트. 구체 토큰도 귀엽게 생겼네. 어떻게 아클 살려서 아클이 빡딜 한 번 더 넣길 바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저 피 3 남았는데요. 체력... 체력 남주고 싶네. 계산 다 됐어요? 그럼 다음 턴 4광역에 점액 2개. 주사위는 3. 3은 드로우 카드네. 하나, 세 장 더 먹고. 한 돌 쓰면 힘 10 재고. 몇이야 이번에? 4? 저 여쭤볼 게 있는데. 힘 10이면 더 이상 못 올라가잖아요. 그럼 힘 토큰 재고 털기 된 거 아닙니까? 얘가 3은 올라갈 수 있겠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퀘스트가. 아 퀘스트. 9톤 살아남을 수 있으면 재고가 털어지지 않을까요? 성공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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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힘을 다해서 때려보겠습니다 제가. 이걸로 강화하고. 얘는 4댐에다가. 안 섞었다. 내가 봤을 때 약화를 다음 턴에 때리는 게 오히려 맞는 거 같으니까. 이번 턴은 그냥 한 번 맞아보고. 괸전을 쓰면. 그러고. 그다음에 어지러움 2개 받고. 애프틸. 아 잠깐만 어지러움을 2개 받으면. 이 어지러움은. 이 어지러움은. 잃고 빠지는 거라고 그랬죠? 네? 잃고 빠지는 어지러움이죠 이건. 아 이거. 이거만 하는 거면 이거는. 에. 에? 요걸걸요? 아 그거구나. 네. 어쨌든. 이렇게 올려놓고 바로 들어오는 거죠 다시. 아니 그 놈은. 보면은 버린 파일로 들어가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았다. 잠깐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지러움이 보블더미. 아이 어지러워 이거. 어지러움인지 어. 뭔지. 모양으로 나와있어. 하나 둘 셋 넷 하면은. 삼방 얻고. 이렇게. 어쩔 수가 없네. 하나 둘 셋 해서. 저 취약 걸어드릴 수 있습니다. 삼방 얻어놓고. 두 개 보존하고. 이게 지금 43딜. 꼭 정산하고. 데미지 정산하면은. 체력 1 남고. 하 씨. 여기 잠깐만. 저 근데 이거 하면은. 이거 저도 취약 걸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 하면은. 12댐에 43이니까. 하하하하하하. 아니지. 43에다가 취약 걸었으니까. 86. 아니 뭘 해야지. 80딜이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나오잖아. 왜냐면. 팀이 10인데. 4배기 때문에. 40이잖아요. 야. 그럼 43이잖아. 86. 그죠? 그죠? 86. 네. 86. 여기 이게 12. 그러면. 98. 8. 8. 8. 그냥 이거 날아가고. 2딜 올라가니까. 아니 님 이거. 배슈에도 취약 걸어서 때리는 게 낫지 않아요? 어차피 죽였는데요. 뭐. 여기 타격 따라 더 있거든요. 아클 죽였네. 그러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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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거죠? 아까 아이스크림이랑 1코 남겨가지고 지금 5코거든요. 하하하하. 뭐지 아클 혼자 다 내? 아니. 아니 그. 뭐야. 디펙트랑 싸이류. 그. 뭐지? 몸 비틀고 있으면 아클이 때려주는 느낌. 아니 제가 계속 방어만 하면서 참고 있었잖아요. 꾹꾹. 빨강사기맵이네 이거. 야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호우! 호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심장 가야겠지? 얘는 보상이 없어요. 참고로 말하면. 아이 그런걸 고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찰카 거지네. 그거 원래 저기... 사막 나중에 생기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뭐. 아유.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가야겠죠? 아휴 미션 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디펙트 택 사망에서 죽음 그 뭐지? 불 하나 상점 하나 다행히도 엘리트는 없어요 창방은 없습니다 어? 디펙트 안죽는다 디펙트 죽을때 고철처리장 없음 제거 하나 할 수 있네 근데 이게 방금 전투 끝났으니까 나는 하짐석으로 포션 하나 먹어야지 이건 챙겨야지 헐 유령한 포션이다 개쩔어 아니 그냥 포션 아클 뭘 해줄까? 아클 이거 가지지? 이거 뭔데요? 한턴 버티질? 오오오오오 아니 정말로 주셨으면 좋겠지 이거 전략적인 선택이 이게 맞는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근데 그거네요 공격이 1공격이 되는게 아니라 전체 턴에서 1이 되네요 네 이번 턴 동안은 그냥 체력 1만 까요 개좋아 전화무적인 1만 줘요 이거 음... 아 나 피도 회복 빠르게 카드를 서치해서 독을 걸고 죽는게 이제 이번에 플랜 독 걸고 죽기 걸고 죽기 아드 빠따 좀 해야겠다 이거 도약으로 막아드림 어우 너무 어렵다 이거 플레이하면서 오늘 실수 몇 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많이 했을걸요 저희? 많이 했을걸요 불 다 봤죠? 아 맞다 불 강화해야지 휴식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강화하지? 아 방어도로 강화하는게 낫겠구나 아 이거 근데 강화된거였네 어느 그레이드? 강화도 강화도 무적 강화? 근데 무적은 한번밖에 못쓰니까 강화하면 효과 뭐에요? 그냥 궁금해가지고 한번 보자 8 8이네? 뭐야 약분 다른 사람한테 힘줄 수 있어? 3이 4 얘는 계속 쓸 수 있는거니까 차라리 얘를 강화하는게 낫겠는데? 네 약분 다른 사람한테 힘줄 수 있어요 애니플레이어서 네 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돌이 있으니까 아 맞다 그러네 한돌로 10 채우고 나면 남은 삶도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네 힘 토큰 털기 네 진짜 털기 이거 해야지 자 그러면 마지막 상점 상점 아저씨 제발 왜 포션 안줘요 게임 버그났다 하하하하 음 보자 아 이게 왜 이제 나와 와 배달원이다 아이 돌리기 다른 다른 주사위 효과를 활동시킨다 오 이게 위 카드 3개 하는거고 이게 3장 손에 있는거 없애는거고 약화 2 음 음 음 음 음 그러면은 이 포션 사놓자 그리고 보상 일단 카드 받아야겠네 넘겨 드로우가 아니면 넘겨 지금 결국 나는 나는 지금 독뿌리기일 뿐이야 하하하하 심장 허전 만들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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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누르셨나보다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수락을 눌렀는데 그 버트에 성공이라고 쓰여있어가지고 아 진짜 성공 아 진짜 눌러버렸어 어떡해 잡은 눌렀어 오늘 이거 실패하면은 조현님 혼자서 뭐야 심장 남아서 깨셔야겠네 잡으면 되지 잡으면 아 죄송합니다 이거 죄송해요 심장 켜농하기 아 큰일났다 잡자 잡자 무조건 잡아야되요 이거 건물 어 포션 뭐 필요한거 있으신분 있나요? 포션은 살 수 있을것 같은데 어 포션 저 일단 뭐 필요한게 있는게 아니라 자리가 두개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 괜찮은거 있음 한번 얘기해주시죠 아 나 순수 사야겠다 이거 제가 실적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뭐지 이거 그 맨 윗장 3개 자동으로 써진거 아 아 어 근데 대신에 이거 소멸시키지 않네요 이거 누가 쓰세요 돈 남네 누구 제가 가져갈게요 책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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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고 뭐 좋은 카드 써주겠지 뭐 아이 큰일났다 무조건 깨야되 이거 이제 이거 필요없잖아 버려 아 아이씨 너무 약해 똥대기야 아아 힘들다 지금 내가 독을 최대 몇 넣을 수 있는거 하나 15 6 7 8 독이 최대 23이라고 되게 되게 묘하다 수치가 수치가 자 그러면 상점은 다 끝난거 같구요 자 마지막 심장이죠 갑시다 어떻게 생겼을까 하트 하트 300 체력 300에 천하무적이 천하무적이 아 천하무적 맞나 저거 커럽트 하트 캔게인 약화를 걸 수 없 약화를 걸 수 없다는건가 저게 고어 빌로우 50에이지 허플레이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약화가 없는건 맞는거 같은데요 약화를 약화를 얻을 수 없고 얻 얻을 수 없거나 아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플레이어당 50이니까 체력 150 아래로 안 내려가면 약화를 못건다는건가 그런가 무슨 말이지 없지 않거나 플레이어당 50 HP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왜 OR이지 왜 OR죠 OR이면은 그렇게 해석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체력 150 아래로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약화를 얻을 수 없다니까 반이상 깎기 전까지 약화를 안 얻는다 같은데 아 아 아 그런거 맞는거 같은데요 야 그럼 또 때려놓고서 적어놓아야되네 아 하긴 이런거 있으니까 처음부터 약화 넣으면은 초반에 날먹해서 때려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든거 같기도 하네요 날 먹방 재팠턴 날 먹방 재팠턴 자 그럼 이제 첫 턴에 모두한테 점액 5개씩 넣고 약취 하나씩 넣은 다음에 광역 5들 광역 2들 그리고 힘 2 얻으면서 아 아 아 첫 턴에 한 바퀴 돌면 천하무적 사라지면서 이거 올라오고 그러는 구나 음 오케이 그리고 요거는 턴이 끝날 때 모든 플레이어가 1 데미지씩 얻어요 큐브 만큼 데미지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토큰 아니다 2번 터날리건 2번 터날리건 끝날 때 자 주사위를 울려 봅시다 오 그러면 아 또 이 바꾸냐 마냥인데 조회님 어때요? 어 바꾸도 될 거 같애요 오케이 그러면은 2로 바꿉시다 다 엄청 많이 낼 수 있겠다 자 방어도 얻고 드로우 하나 더 먹으니까 잽 피션 아이고 6에너지 생각해보니까 귓집히도 못났네 도장 뽑고 드로우 망했다 아씨 아워 안나오나 히트싱크 피션 퓨전 도장 뽑고 그러면은 이걸로 6에너지 이걸로 5에너지 이걸로 5에너지 이걸로 2장 뽑고 4에너지 4에너지 아 좋아 일단은 탐플 써서 얘 막 또 사라지는 거 없지 3독 걸고 6에너지 그리고 더블 포션 쓴 다음에 독 걸 그 뭐야 저거 쭉 해서 걸면은 9, 27 근데 독이 잠깐만 15, 16, 17, 18, 19, 20, 21, 23 20, 22, 23 아유 독이 23 걸고 이제 난 죽어도 여완이 없다 토큰 다 썼다 와우 고수 3댐 이걸 이렇게 해야 돼? 혹시 저거 뭐지? 고동딜 못 막는 사람 없죠? 예 잠깐만요 어 예 연애사 데미지 저는 가봐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 턴 몇 딜이지 얘가? 5딜에 6딜 밤턴을 막을게 하나 2개 보존하고 나머지 버려야겠다 저는 막았으니까 오케이 유노 안심한 리펙트 아 취향이 있으니까 10딜이지 아이고C 그리고 점액 다섯 장 맞네 아이고 커플 섞어넣습니다 아 대게 섞는 거구나 또 아이고C 그 다음에 다섯 개요? 네 다섯 개를 대게 섞는데요 야 미쳤다 진짜 취약이니까 10댐이네 뭐야 이게 근데 약화도 못 넣고 10댐을 깡으로 막아야 되네 이렇게 섞는다는 게 어떻게 섞어야 되지? 뒤집어서 위에 다섯 개 논 다음에 한 번 아이 눌러 섞으면 돼요 노답이네 이거 자 그러면 다음 턴 가면 되죠 지금 예 자 광역 5댐 3 오 살았다 향으로 도우면 되네 드로워 카드 이럴 때 유령 안 뜨는 거 봐라 얘도 필요 없는데 10딜 뭘로 막지? 거기다 고동딜까지 하면은 11딜이네 총압 근데 이거 이 상태이상 카드는 계속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점액질로 넣는 거라서요 적혀있어요 여기 이거 읽고 쓰면은 이제 제거 가능해요 아 이거 저스트구나 예 점액 교성이 다섯 개 넣네 꽤 빡세네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아클 방어도 주는 게 맞을까? 이거 맞을까? 아니 이게 결국 구간에는 아클 살리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아니 그 말씀은 참 왠지 뿌듯한데 하하하하 1 방어도 필요하면 말해도 돼요 잠깐만 이거 또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빠지고 그 다음에 지금 주사위 몇이었죠? 3 주사위 3이요 골 때리네 그 다음에 한조 또 1포 내리고 2개 올리고 donc 이제 그런가 지금 공격이 몇이었지? 지금 취향이 있는 상태에서 오니까 일단은 생존자를 하나 쓰면 2 어? 11 무장아는 뽑았죠 방어도 모자랍니다 방어도 모자라요? 네 몇 모자라요? 1은 지원 가능하거든요? 1도 감사합니다 1 가져가시고 얘 이거 3박 먹었어요? 어? 와 3이 없구나? 그럼 충분 딱 맞네 감사합니다 널 쓸 수 있어 내가 문젠데 보자 지금 딱 10일 얘가 10에 그러면은 디펜드 쓰면은 하나하고 딱 사네 딱 빵이네 그리고 하나는 1코 써서 소멸시키고 어 심장 왜 이렇게 써요? 심장 고수 새끼 개고수 아 이거 써서 그냥 약화 떨어내야겠다 아 약화 안 빠지는구나 약화는 그냥 자동으로 빠지는거 아니죠? 예 때려야지 빠져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동딜 1 받고 11 데미인가 그러면? 예 11 데미요 딱 1남네 아 진짜요? 고동딜 1딜 해가서 이제 저 5딜에 곱하기 2라가지고 지금 아 나 1할 더 빠져야 되는구나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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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저거네 뭐죠? 아 3장에 한 번에 들어왔어 주사위 굴렸었나요? 아 주사위 안굴렸는데 뭐야 정산 다 됐죠? 지금 네 5 6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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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화 면역 미친 심장 6딜 아 이렇게 되면은 강화도 1 모자라는구나 아니 근데 예 나 지금 일영화 써도 어차피 체력이 1 남았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 일영화 이제 나왔는데 이 분 때문에 제가 체력이 1이라서요 이게 7리리 그럼 피가 2 빠지네 아 힐 푸쉬업 마렵다 이거 하나 가져와야 되고 아 6 나왔으면 암은 하나다 독지 넣고 저는 죽었습니다 아 방어도 가져와야 되는데 방어 카드 하나도 없애쇼 에? 방어 카드 하나도 없쇼 에 아 잠깐만 내가 지금 폐가 이렇게 였을테니까 방어 카드 하나 있긴 할거에요 1 2 3 4 이 상태 맞다 엉스텐막대님 요새 문제가 유령화가 1댐을 받는다가 아니고 일체력을 적으니까 죽었어 이거 몇방어 모자나요? 제가 어 유령화를 안쓰면은 1이니까 6방어 다 부족한데 irie 하하하하 아니면 뭐지 저 5를 2로 바꾸면 1방어를 더 얻긴하거든요 요거때문에? 어?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게 근데 그 플레이 그럼 그 뭐지? 핸드폰 못 얻을텐데 괜찮아요? 제가 이제 맞게 되는데 내가 죽는게 나을 것 같은데 방어도 1이에요 피 1차이 1차이면 2로 바꾸는게 나을지도? 요걸로 그리고 잠깐만요 그러면 저 드로우 한장 더 봐야되가지고 니가 왜 나오냐 혹시 어디서 방어도 2 못 빌려주죠? 고동딜까지 막을 수 있나요? 5 해서 5 해서 6 하고 예 그럼 딱 이제 요거 제가 요거랑 요거 하면은 2방어로 돌아서 딱 막네요 와우 그리고 이거 뭐야 불소매시키고 야 맞긴 하네 방어도 더 줄사람 없죠? 저 거동 겨우겨우 영혼까지 끌어온 것 같아 지금 알겠어요 아 큰일난다 사나봤는데 그럼? 콜드 스냅 구체해서 4데미지 아 그래 계산해 독 28댐 음 하나 둘 셋 에너지에 5데미지 아 23데미지 잠깐만 이렇게네 냉기 세개 어떻게 살지? 살아야되는데 아 아 밀집나랴다 아니 지금 위령영상을 손에 보존한다고 생존율이 올라가는게 아니여가지고 그냥 점액지를 보존하는게 낫겠다 음 보스의 체력 잘못 깎았네요 전화 부적때매 150아님 아닌가 아 지금 150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 근데 지금 어차피 지금 지금 225라서 아 200이구나 에 100인줄 아직 아직 의미없음 싹둑이 두개였어 하하하하 자 그럼 다음 라운드 가면 되죠 지금 계산 다 되셨나? 아 약화 계산 안했네 6딜까지 다 아 6딜에 고동딜 다 맞으셨으면은 다음 라운드 갑시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그럼 주사위 굴리실 분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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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7 5 아 5 5 5 남았고 아 이번엔 안 막아도 되는구나 이번에 고동 딜 1만 막으면 돼요 주사위 바꾸는게 어때요? 몇으로요? 어 제가 지금 약분 때문에 아 이건 2로 바꿉시다 1대로 추가 전기 발현 이건 쓰지 말자 얘는 의미 없고 요 3개 중에 하나를 킵해놓고 가는건데 아니다 아 타격을 여기서 때려야 되는구나 이건 쓰지 말고 아니다 좋아 다음 퍼네 다 약화 걸고 복사하면 되겠다 난 답은 약화뿐이야 콜드 스냅 하나 두레네사 데미지 하나 둘 셋 밀당 20%듬 놓고 이제 202 체력 5를 뺀다 그러면 190 7 10%듬 놓고 10%듬 놓고 저 약화 취약 걸 수 있어 필요하신 분 걸어놓죠? 지금은 당장 쓰면 없는데 걸어놓으면 어쨌든 될 듯요 위룡 푸신 잊지 마세요 예 살아야 되는데 당연하죠 다음 퍼넨에 7댐 그리고 444댐 그리고 444댐 장기 1댐 444댐이 뭐야 돌아버리는 김쌀 지금 191인가요? 예 많이 뺐네 이정도면 거의 잡은거 아닐까 그런듯 아 그러면 다들 계산 끝났나요? 예 힘 2를 얻고 이제 큐브 하나가 더 올라가니까 다음부터 고동 2딜이구요 돌아가서 이번에는 광역 7딜에 고동 2딜 막아야 됩니다 저희 소름 주사위 굴리실 분 제가 한번 6 쓰레기 1 1 네크로노미권 1위 1방어에 에너지 에너지 그리고 아 생각해보니까 아 생각해보니까 저거지 보조는 그냥 이렇게 하는게 맞겠다 7딜 마방어 음 7방어는 나오네 보기 28 저거라서 쿠션 써서 7딜 7딜 약화 2개 걸고 바지 제기 1 2 빛이 B 써서 4 약화 하나 더 걸고 5 방어도 1 부족하신 분 저요 그럼 방어 1 가져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차피 저는 지금 어떻게 해도 죽어가지고 이 타이밍에는 최대한 최대한 하고 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아 그래요 5방어 올려야 된다 냉기 4방어 대신에 4 아들 썼었잖아 아들 계속 까먹어 약 7방어 대신에 얘가 1대 빼니까 2 빼고 약화 3개 걸려있어요 심장 아 그래요 네 지금 그러면은 아 그럼 나 이거 하나 덜 써도 된다 4딜 2딜이니까 아 4딜인다 지금 6딜 2딜이니까 8딜이요 아 8딜이에요? 힘 2때문에 6이예요 저거 아 그럼 다 써야되는구나 3대 맞네 어 방어력 드릴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나 맞아요 지금 어? 에? 고맙긴 한데 아 감사합니다 맞아하지 않고 받을게요 아 근데 저도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대검이 돌아야 되거든요 아 근데 대검을 돌 때까지 유령화 포션 어떻게 되겠지 독 하나 둘 죽는건 아니죠 하나 둘 셋 저는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아 지금 독 처리 하신거죠 164 취약 아직 붙어있네요 아 취약 지금 저기 아 잠깐만 내가 좀 전에 때려 안 때렸구나 취약은 아직 붙어있네요 그러면 대검 쓰실건가요? 취약을 남겨놔야되나? 지금 근데 다음 드로우가 어? 다음 드로우에 대검 안 들어올수도 있어요 음 음 취약을 그러면 일단 남겨놓을게요 아니면 대검 안 들어오면은 이거 써서 강지로 다 써버리면 안되나? 아 그래야죠 근데 대신에 이걸 쓰게 되면은 대검이 아닌거에 취약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아 베러즈 10딜 다시 베러즈 5딜 빔셀 취약 아 잠깐만 빔셀 넣기전에 그럼 저 죽기전에 단도 두개 쓸게요 아 네 2딜 들어가고 그리고 사일런트는 고레를 보러가고 고레를 보러가고 오하 지금 146이죠? 네 네 146 네 지원아? 네? 그런 말 좀 무서우니까 하지마세요 자 그럼 계산 다 된거죠? 예 자 그럼 다음 라운드 갑니다 4딜 약화 걸려있으니까 아 4딜인다 지금 힘의 7 6딜에 2딜 8딜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 턴은 지금 4-4-4 4-4-4딜인데 약화 있으니까 9딜 11딜이에요 지금 11딜 약화 걸렸는데 11딜 주사위 주사위 굴렸어요? 뭐야 왜 잠깐만 아 주사위 안굴렸어요 주사위 굴려봅시다 아 향로 설때 안 뜨네 향로 도움이 한 번 한 번밖에 안 된 것 같은데 향로 2 향로 개웃긴게 그 필요 없을 때만 계속 뛰지 않았나 이번에도 지금 향로에요? 아니요 5떠어요 아 5 나 지금 몇딜이지? 잠깐만 일단 10 아까 몇이라고 했죠? 힘이 4-4-4 4-4-4인데 약화 걸려있어서 3-3-3에 2딜해서 11딜 막으면 돼요 11딜 다음 턴에 다음 턴에 때릴 수 있어 방어 부족하면 토큰 여기서 쓰면 돼요 방어는 5방어 8방어 추운데 어 11딜 1 commissioner 10. uh 4 5 각들 5 로 enemies 9 9 Currier 5 5 5 6 그런 방법이 그러면은 이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야 애니플레이어 4방어도 일단 물약 번지고 어차피 저는 못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 써야 돼요 그러면은 근데 이걸 쓰게 되면 잡을 수가 있나? 누군가는 살아 있어야 되는데 뭐 취업? 쓰실? 아니 지금 안 쓸 거예요 저 지금 공격 카드가 없어요 내가 써야겠네 그래도 다음 턴이 힘이니까 한 턴은 더 버틸 수 있긴 할 거예요 이러면은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엔 그 그게 D가 문제지 예 대검이 들어오냐가 문제인데 그러면 딜 넣을게요 일단 예 에러지 근데 대검 하나에 지금 43딜 밖에 안 되지 10딜 들어가고 쥐약 따지고 2딜 콜드 스냅 그러면은 뭐야 여기 있다 야 그래도 많이 갔네 지금 체력 107 남은 거예요 107 남은 거예요? 많이 갔네 그래도 그 다음에 잘하면 잡을 수 있겠는데요? 잘하면 잘하면 에러지 5딜 다운 턴이랑 다다운 턴 엔드에 독 총 46딜 들어갈 테니까 그러면은 지금 100딜이면은 대충 60딜 언저리 넣을 수 있으면 잡긴 할 것 같아요 먹엄 요 딜 들어오기 전에 취약먹엄이면 되려나? 취약먹엄이면 되죠 예 취약먹엄이 뜨냐 안 뜨냐 이제 그러면 맞습니다 자 그러면 11딜 맞으시고 다음 상대 힘 2개 얻 아 약화 하나 빼야지 힘 2개 얻고 그리고 이제 토큰 하나 더 올라갈 예정이에요 2딜 막으셔야 됩니다 12방어니까 막았네 그리고 일단 독은 미리 계산해야겠다 놀라운 얘긴데 84 대검이 없어요 지금 아니 이번 턴은 2딜 막아도 되겠네요 다음 턴까지만 쓸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턴 대검 확장 아님 일단 때립시다 그럼 아 주사위 굴리실? 주사위 굴려볼게요 이제 6든다 이제 아 기약르트 뭐지? 더 되네 이거 나이스가시 잘못한 일단 지금은 패자 패는데 잠깐만 그러면 박치기를 쓰면 또 다른 이길 방법이 있긴 한데 앞으로 3턴 동안 666만 떠도 이길 할 것 같아요 독댐으로 독댐으로 이런 상 일단은 지금 제가 때려는 놓을게요 뱃게 되면 12뎀 11뎀 23뎀 나이트 뱀 23뎀을 홀드 스냅 전기발연 전기발현 2데미지 49 어? 잡았는데? 복댐 들어가고 하면은? 지금 고동댐 만 들어오는거죠 지금? 고동댐 2딜 만 들어오면 돼요 이번 턴은 고동댐 막아주세요 저.. 살.. 저.. 피 1 남아요 고동댐 받아서 아 저 이거 드림 아 그래 감사합니다 강호 셔틀 겟다운 미스터 프레지던트 자 그럼 고동댐 맞았으니까 다음 턴은 가면 되는거죠? 잠시만요 저 베러시 때려야된 오케이 5딜 어 잠깐만 심장이 지금 힘 토큰이 없어져서 힘을 세개밖에 못 얻어요 어 나 잠깐만 대검 어디갔지? 뭐? 검 뭐? 검? 뭐야 대검 없어졌어 아니 대검 어디갔어 어 나 대검 어디감 아니 왜 카드가 자꾸 없어져요 아니 이 사람 자꾸 카드를 어디다 버리신거야 아니 어떻게 된거야 이거 여기있나? 아닌데 뭐지? 어 나 대검 어디갔어 밑장빼기 뭐야 저건가 아니 대검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대검 어디갔어 왜 카드가 없어지는거지?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심장을 눈앞에 두고 대검 아기가 밑장빼기 했네 아니 이거 대검 강화 안된 대검이고 이건 이상하다 어디갔었는데 대검 아니 뭐 어쩔수 없이 지금 이거 그러면은 강화 됐던거죠? 네 일단은 이걸로 씁시다 아 이거 못쓰는거야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개굴 때리네 그럼 드로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아이 그쵸 섞어서 뽑아봅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개굴 때리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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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다운톤 진행하면은 자 지금 독이 하나 둘 셋 자 에이 힘내세요 심장 21 남았어 잡을 이거 그냥 타격만 때려도 잡을거 같은데 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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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위 우명의 조사위 총 6떠도 그냥 이겨 사실 절대 안되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대검 안 떴는데요? 아 떴다 이거 대검이다 멍엄 빠밤 근데 43드림 그럼 다들 어 맞네? 취약돈드림 하하하하 뭔가 좀 마지막에 약간 좀 미묘하게 꾸리꾸리하게 됐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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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쉽지만 이거 엔딩무금은 제가 못가져왔기 때문에 하하하하 아 깰줄 몰랐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거기 없더라구요 찾아봤을때 하하하하 하하하하 뭔가 약간 석연치하는 부분이 없는건 아니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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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테이블 한번 엎어봐야되는거 아님? 도대체 어디있는거임? 하하하하 대체 어디있는거야 어디 지금 두장 사라지지 않으셨나? 약분도 왔다 사라지셨잖아요 네 왜 나만 그럼? 하하하하 어디감? 진짜? 이거 대검 없어도 이기긴 했네요 하하하하 아 그래요? 11방어도 올리면 되니까 하하하하 서견찬치 않습니다 대검이 없어도 잡았다고 합니다 하하하하 3 13방어거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전혀 서견찬치 않아요 하하하하 아 몰라 나는 죽었어도 도구로 1인분 했어 하하하하 도구로 잡았죠 이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 열 열 열 열 싸일이 다 했네 야 심장어조배 백딜은 넣었네 백딜은 넣었네 그래도 싸일이 다했구만 아니다 디펙트가 살아있었어 생존담당 남당 사라님이 디펙크해 계신다 아 근데 이게 진짜 테이블 엎어봐야 되나 왜 왜 왜 카드가 없어지는 거야 복 없었으면 절대 못 잡았다 아 근데 독토큰이 23개라서 되게 묘해요 그러네요 아 이게 저기 독토큰이 다 쓰면은 이제 독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도 중간에 못 썼고 얘도 쓸 이유가 없으니까 못쓰고 근데 딜 도구로 다 했습니다 좀 묘하긴 함 이상하다 그래서 아 그 카드는 어디로 간거야 다행인게 보통 이제 이게 보드게임 하다가 이런 일 벌어지면은 정말로 찾아야 되잖아요 다 디지털이라서 여기 방에서 나가면은 다 재생이 될 거임 이렇게 막 던져도 됨 디지털 특 이래도 됨 디지털 특 이래도 상관없음 야호 아무래도 저기 대검 있는 듯 그런데 다시 틀면 됨 아무튼 어쨌든 뭐지 자동으로 판이 깔리는 공간에 카드가 있으면 먹힌다고요 아 그런식이구나 연 뭐지 그 튜틸리얼 겸 한판 했는데 이게 심장까지 클리어가 됐네요 아 이게 컨텐츠가 부족하네 다섯시간 반 동안 했어 아 저희 뭐지 컨텐츠가 부족하면 여기 승천시까지 있거든요 하하하하하하 포토 야 뭐야 벌써 4시 반 이여 으에?! 다섯시간반 동안 미쳤네 한막에 한 시간 좀 넘겠네 튜털이올에서 저희 처음 하는 거니까 좀 버벅인 거 생각하면 한막에 1시간 내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카드를 수동으로 뒤집어 가면서 한 시간짜리 게임을 다섯 시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재밌었으니 OK입니다 심장 허접팩! 심장 허접팩 이겨서 다행이다 진짜 마지막에 심장에서 졌으면 되게 찝찝했을 것 같은데 더구나 저는 정말 죄송스럽게도 미션 버스는 잘못 눌러가지고 선입금 선입금 미션 1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거 신경 못 썼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빅1 네이제브 건 이제 비쩍글쩍 룰북에 승천의 효과가 뭐 있었지? 있었는데 잠깐만 읽어보기만 해야겠다 아 이거 참고로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요 일일 도전도 있어요 데일리클라임브라고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저희 도전 과제도 있고 도전 과제? 네 잭스 십 뭐야 그 힘 10억기가 있고 어? 나 했어 네 저는 이제 카탈리스트라고 이제 포이즌 리미트까지 도달하시오 됐고 한 턴에 그 단도 7개 플레이하기 파워풀 한 번에 뭐야 파워 7개 가지고 있기 방어도 리미트가 20이네 방어도 리미트가 20이네 아 방어도 리미트 가지기 퍼펙트 보스 파이트에서 체력 플로우 가지고 이기기 넌 아무것도 아니다 보스를 한 턴에 에? 미쳤네 이거는 한 턴만의 보스 잡기 그니까 수동으로 무한덱을 굴려야 되는 거죠? 그쵸 하하하하 현타하고 겠다 아 제가 하다가 운 좋게 무한덱이 한번 떴었거든요 네 그냥 그렇게 되니까 그냥 님들 다 죽이고 가죠? 그냥 이렇게 되더라 하하하하 깽골로 치죠 근데 문제는 그 무한덱 이 놈 만나고서 졌어요 여기 보면은 미쳤어 지금 보면은 백팡이다 아니 원래 열두장 제한이잖아요 첫번째 턴에 다섯장 제한 두번째 턴에 내장대한 얘는 지금 승천이라 그러는데 지금 533으로 쪼개졌어 보면은 533으로 쪼개졌어 대극협이네 대극협이에요 진짜 하하하 열두턴 돌지도 못하고 다섯 다섯장 세장 세장 다섯장 세장 이러거든요 이거 진짜 에바다 그리고 그리고 지는 힘올려 거기다가 처음 보면은 처음 죽으면은 피 32까지 회복하고 힘 두개 얻고 아 근데 이게 컴퓨터가 세팅을 다 해줘서 그렇지 이거를 애들 일일이 이거 다 세팅하려면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진짜 힘들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승천이 보자 1승천은 1승천은 그 이벤트 1승천 팩을 이벤트에 섞고 2승천은 맥스 체력이 하나 떨어지고 3승천은 엘리트가 더 세지고 뭐 그런게 있네요 이거 확실히 게임으로써 열심히 진짜 보드게임으로써 기능하도록 만드셨는데 약간 굿즈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요 제가 봤을때는 게임이 재밌긴 확실히 재밌긴 한데 20만원이면 굿즈야 사실 아 20만원짜리에요? 보니까 30% 할인해서 십몇만원이던데 와우 한국어 어디갔어 아 근데 그거는 그건좀 좋아요 저희 어차피 이거 그냥 잡았는데 그냥 넘어가죠 아니 이거 잡았는데 뭐 굳이 해야되요 킬 올치고 넘어가는건 좀 좋긴함 되게 깊게 굳이 어 확실히 좀 익숙해지면은 설렁설렁 넘어가면서 할 듯 그런 느낌이야 야 됐지? 아 이거 뭐 잡잖아 이러면 막 녹대치 하면서 아 근데 진짜 심장 첫 턴에 첫 턴에 첫 턴에 그냥 50 아래로 안내려간다구나 이게 첫 쌀까지 랑월린 푸사사진 잘나왔다 예? 아아 아 아 아까 흩을 때 바닥에 카드 많이 떨어졌는데 네 대검이 있을지도 대검 대검 네 티스룸에서 버천트 허허 허허 깔개는 팔지 않습니다 아하 어 이게 이게 원 원판을 했을 때 다 좋은데 사실 뭐 크게 다른거 없는데요 원본에 저장돼있는 음악들이 이런거더라구요 네? 아니 왜 이런게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음악들이 이런거 들어있더라구요 아니 근데 애초에 카드게임을 복사한것만으로도 이미 저작권 걱정은 안하고 있는거 같은데 아마 이거 공식으로 만들어준걸 공식이 만든거에요 아 진짜요? 네 슬더스 개발하시는 그분이 만든걸로 알고 있는데 어쩐지 너무너무 본격적이더라 거기다 애초에 지금 룰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관계자밖에 없지 않나? 아직 안나와서 아 그래요? 나왔나요 지금? 계속 사람들이 물어봐서 이미 나온줄 알았어요 아직 펀딩 저거 과정 중 아니면 펀딩 이제 그 이제 갓 끝났나 그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해보고 살아 이건가? 그래서 아마 카드까지 다 하려면 관계자밖에 못 만들긴 할거에요 룰북은 몰라도 이걸 이렇게 해보고 살아는건 진짜 어지간한 자신감이 아니고서는 이걸 이럴 수가 없는데 왓처 카드 서치 유어 택 프론 어택 왓스킬 플레이 카드 트와이스 앤 이그저스트잇 거의 비슷하네 근데 왓처 추월마요 있나? 한번 볼까? 이거 왜 안 지피지? 아 보고 있어가지고요 아 아 뭐야 저거 아 하긴 손 손 제한 없으니까 다섯 장으로 덮어먹었네 혼자 할때는 자동으로 모답포에서 2힐이 되네요 아 그거 아마 그 액트마다 한번일거에요 아마 아 한번이네 한번 아 네 솔풀 모드는 저거 있는데 솔풀 모드는 솔직히 저거 받아도 좀 힘들긴 하더라구요 여기 추월 덤받아 한 번이네요 아 그래 저게 옳게 된 추월이지 떡 납어 먹었네 진짜 어 경지 전환할때마다 일방어 이거 봐 그 저기 뭐야 물음표방이 상점인게 확실히 페널티라니까요 승천 3부터 있는데요 돈 없는데 뛰어나가 뛰어올르다가 어 라가블린 자는 것도 있다 첫 턴에 자고 두번째 턴부터 빡딜 이게 원래 얘네들은 이런 보충이만 이제 그 세마리씩 다 깔리는 거라서 아까 내가 다른 놈 나오길 바랬거든요 설명하느라 근데 얘가 튀어나가지구 야 근데 진짜 이거를 내가 막 큐브 옮기고 이런거는 오프라인에 사면 훨씬 빠를 것 같긴 한데 얘네들 세팅하는거 시간 다 잡아먹을 것 같애 네 카드 찾아가지고 까는게 훨씬 힘들 것 같고 야 너 그 야 거기 산송 슬라임 있냐? 어 여기 없는데 막 있어 어 캘리퍼스 한턴 강호도 유지 한턴 강호도 유지 유지 하지 소멸한 소멸한 카드만큼 드로우 다 넣어보잖아 물음표에서 얘는 좀 괜찮아진 것 같더라구요 두 장 골라서 하나 선택하는건가 이벤트 두개 보고서 하나 선택이요 차라리 저게 나은 것 같애 저거는 컴퓨터에도 적용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일런트 떡너프인게 요 3어택에 제가 알기로 단돈은 포함 안되는 것 같은데 헐 어 던 끝나면 1골드 좋다 답 잘 안해 꽤 얘는 그냥 손패 2장 탈 수 있네 아클리온 같네요 다른 애도 쓰긴 쓰겠지만 아카베코 라그나로크하면 되게 쓰겠다 굉장히 버즐 똑같네 님두 님두 오하인 결과 받고 플러스 1 할 수 있는거 완전 다르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무한덱 돌리다가 이거 나와서 겁나 좋아했는데 능력이 완전 다르니까 콜박스는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모합음악 나온다 끌적끌적 끌적끌적 컬러리스 오늘 하나도 못봤지 크렘린 뿔도 좋네 크렘린 뿔도 좋네 털썩 재달려 5 뜨면 3딜 그리고 압축 압축 덱도 어려운게 어차피 덱 같은 카드가 두개인가 밖에 없을거에요 제가 알기로 고개 3장 뭐 이런게 안되가지고 음 은근히 어렵고 아 그러네 어차피 있는 세트에서 뽑아서 써야되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고개 고개 이러면 한장은 또 맨 밑바닥으로 가니까 아 다시 보상으로 나올 확률이 거의 없죠 아 심하이 합시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정말 오늘 즐거웠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야 넷이 반 됐는지도 몰랐어 이런 자리에 마련해주신 랑월님이야말로 한국 트위치의 지배자라고나 할까 아이 뭔 갑자기 아이 뭔 소리에요 아 빨리 이 땅에 혁명을 일으켜주세요 네? 레볼루션 제가 혁명을 일으키기 귀찮으니까 맞는건가 그게? 그럼요 그럼요 물잠잡시다 이게 다음부터 할때는 한방마다 세이브하던거 뭐 그런식으로 해야겠다 이거 와 꿀잠이라뇨 이제 블루아카이브 숙제해야되요 가면서하세요 아 이게 룰설명판이 뒤돌리면 상점 테이블이구나 응 공간 활용 잘했대 슬레이 더 스파이어 슬레이 더 스파이어 어 보드게임 크으 이 캐릭터 셀렉트 발음 못뒤집나 이거는 스크립트용으로 그냥 해놓은 것 같아요 그 이미 야호 심장 퍼접세 아 아 이것도 승천용으로 만들어 둔건가 아니면 그 돌표시가 어디 있을 거에요 근데 앞뒤가 똑같은데 잠깐만 이럴거면 하나에 1,2막 해놓지